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하나의 모래시계가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기이하게 만들고 있었다. 위로부터 아래로 계속 일정한 양의 모래를 흘러보내고 있는 모래시계. 이들 두 사람은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내기라도 하는 것이란 말인가. 합. 노인의 입에서 돌연 짤막한 기합성이 터지며 손이 번개처럼 죽간을 잡아챘다. 휘청. 죽간이 활처럼 휘어져가는 낚시줄이 검은고의 현처럼 팽팽히 당겨졌다. 크다. 노인은 손에 전해져 오는 감촉으로 느낄 수 있었다. 첨벙. 첨버덩. 은빛 비늘이 햇살 아래 찬연한 빛을 발했다. 팔뚝만한 을리너였다. 노인의 행동은 신중했다. 일단 을리너의 입을 수면 밖으로 내놓게 하여 공기를 들이마시게 한 후 을리너가 아가미 이상을 수면 밖으로 내놓지 못하게 하며 서서히 죽간을 들어올렸다. 숙련되고도 노련한 솜씨였다. 이내 을리너의 그 찬란한 비늘이 묻혀서 퍼덕이며 반짝였다. 족히 두 자반은 댐직했다. 미소년은 잠깐 노인을 향해 시선을 주었다. 노인은 벌써 네 마리째 저만한 놈을 건져 올린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피라미 한 마리조차 낚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모래시계는 10에 2푼만을 남겼을 뿐이다. 노인은 다시 낚시를 들이우기 위해 죽간을 들어올렸다. 한데 보라. 낚시 주례는 정작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아닌가. 바늘이 없었다. 그럼에도 노인은 그 바늘 없는 낚시로 벌써 네 마리의 대어를 낚아 올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인은 지금 단지 공룡만을 이용해 고기를 낚는 것이란 말인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미소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미하게 남아 초조한 기색이 스쳤다. 모래시계는 이제 10에 1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아마도 그녀는 낚시를 처음 해보는 듯했다. 조사는 어떤 경우에든 초조해 해서는 안 된다. 극강의 살수가 적을 앞에 놓고도 숨결 하나 흐트리지 않는 침착성을 유지해야 하듯이 낚시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였다. 그동안 한 번도 입질을 않던 그녀의 오색지가 돌연 물속으로 모습을 쑥 감추었다. 그녀는 다급해지려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속으로 수를 세웠다. 하나, 둘, 셋. 뾰족한 음성과 함께 낚시대에 얹혀있던 그녀의 뽀얀 손등 위에 푸른 흰줄이 섰다. 태행. 낚시줄이 비파음을 내고 죽간이 부러질 듯 거칠게 휘어졌다. 그 순간 모래시계가 멈췄다. 그와 함께 허공 높이 떠오른 금빛 찬란한 황금빛 광희. 노인의 눈에 기광이 잃었고 입이 딱 벌어졌다. 한데 노인의 시선은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붉은 반점. 죽간의 공력을 주입시킨 순간 미소녀의 손 완벽 부위에 언뜻 떠올랐다. 사라져버린 붉은 반점을 노인은 보았던 것이다. 노인의 몸이 일순 부들부들 떨렸다. 왠지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미소녀의 낚시줄 끝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이미 낚은 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 온몸으로 덥석 감싸안고 있었다. 행여에서 잡은 고기를 놓치기라도 할까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허헛. 노인은 그 모습에 실소를 터뜨렸다. 미소녀는 고기를 감싸하는 자세 그대로 급히 모래시계를 바라보았다. 모래시계가 멈춰졌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본 것이었다. 마치 노인에게 모래시계가 멈춰진 순간을 환기시켜 죽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의 얼굴이 노인을 향했다. 그녀의 오경 가득 배시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정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이었다. 노 선배님 이 고기는 유효하죠. 물론이오.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놈의 얼굴을 구경했으니 자. 어서 크기를 재워봅시다. 호호. 그럼 제가 이겼군요. 이기다니. 노인은 벌써 두세 잣짜리 고기를 네 마리나 걷어 올렸거늘 어찌 그녀가 이겼다는 것인가. 미소녀는 비로소 방금 잡은 고기를 노인을 향해 들어보였다. 크기는 그녀의 몸에 반이 넘는 네 잔은 좋게 넘어 보이는 초대형 금미너였다. 대저 낚시 승부의 규율은 마리수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크기의 대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소녀는 자신있게 자신의 승리를 말한 것이었다. 미소녀가 계속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마리를 낚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렇구려. 허허. 노부가 적구려. 노인은 담당이 웃으며 순순히 패배를 인정했다. 미소녀의 하얀 손이 노인의 앞으로 불쑥 내밀어졌다. 자 그럼 노 선배님의 혼을. 노인의 얼굴에 어려있던 웃음기가 서서히 가셨다. 물론 주겠소. 하나 여기선 곤란하우에다. 곤란하다고요. 오늘 저녁 엽산 초우나무로 오시오. 미소녀의 서늘한 시선이 노인의 청소한 노안에 유심히 머물렀다. 그녀는 이내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들였다. 그 말을 믿겠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느새 미소녀는 갈대바 사이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노인의 시선이 사라져가는 미소녀의 등 뒤로 빠르게 쏘아졌다. 그와 동시에 그의 노안에서는 돌연 격한 감정의 물결이 노두처럼 떠올랐다. 이게 이것이 사실이길. 그날 저녁 엽산 중턱에 자리안 쓸쓸하고 초라한 남자인 초우나무로 한 대의 백색 마차가 어둠을 가르며 들어섰다. 매혼제녀의 매혼거였다. 노승의 회색 가사는 몹시 날가 건드리기만 하면 풀풀 먼지로 흩어져 날라가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지금 어린애 머리통만한 묶인 목탁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는데 그의 앙상한 두 손등 위로는 푸른 힘줄이 툭툭 붉어져 있었다. 현의 도복을 걸친 노도사는 수처럼 검은 얼굴을 한 채 손에 든 불진을 실세 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낮에 매혼제녀 빙월교와 낚시내기를 벌였던 어웅의 탁자 밑에 감추어진 손은 땀으로 흥건히 젖을 만큼 굳게 움켜져 있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목전에 둔 듯 그들 3인의 눈빛과 행동에는 심각하고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한데 그들 앞에는 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명의 미소녀가 있었다. 다름아님 매혼제녀 빙월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다. 단지 맑은 얼굴 위로 잔잔히 떠오른 하얀 미소를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돌연 페퍼노승의 손이 불수 앞으로 내밀어졌다. 그의 쭈글쭈글 주름진 손엔 자개가 박힌 청자색 찻잔이 들려있었다. 눈앞도 여시죽게 혼을 팔 기회를 갖고 싶소이다. 빈도도 노승 옆에 앉아있던 노도사도 따라 말하며 뽀얀 숲을 위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차주전자를 들어올렸다. 빙월교의 섬서목수가 망설이지 않고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러자 노승은 숲을 위에서 또 하나의 차주전자를 들어 노도사와 동시에 빙월교가 손에 든 찻잔의 찬물을 따르기 시작했다. 쪼르르 김이 펄펄 나는 두 줄기의 찬물이 찻잔에 부어졌다. 절대 찬물이 넘치는 우를 버마시지 말기를 옆에 앉아있던 어웅이 미미하게 긴장된 음성으로 말했다. 빙월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내 두 개의 주전자에서 부어진 뜨겁기 이를 때 없는 물이 찻잔목까지 찰랑찰랑 차올랐다. 그 순간부터 3인의 6개의 눈이 신광을 이글거리며 찻잔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 완맥으로 쏠렸다. 쪼르르 찬물은 계속 부어졌다. 한대 빙월교의 손에 잡힌 찻잔은 물이 가득 차오른 이후에는 더 이상 차오르지 않았다. 노승과 노도사는 차주전자를 큰 각도로 기울였다. 뜨거운 두 줄기 물은 찻잔 속으로 밀물처럼 떨어져 내리며 금방이라도 넘칠 듯 찻잔목에 넘실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던 미소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아마도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내력을 끌어올리려는 듯 싶었다. 순간 그들은 보았다. 그녀의 오른손 손목 완맥 부위에 떠오른 투명한 듯 선명한 붉은 반정을 헉! 대월혈맥점 오! 물을 토해내던 주전자가 똑바로 세워졌다. 다음 순간 새 노인의 신형이 일제히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부복지례를 취했다. 대월국의 산대무군 이삼가 왕렬을 배웁니다. 잠시나마 왕렬을 시험한 소신들의 무례를 용서하옵소서 자칭 대월의 산대무군이라는 노승노도사 그리고 어웅은 엎드린 자세 그대로 격정어린 음성을 토해냈다. 빙월교는 도련한 그들의 태도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당신들은 오른손에 삼성의 진기를 주입시켜 보십시오. 노승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빙월교를 바라보았다. 빙월교는 아직도 찻잔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삼성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또다시 그녀의 왕렉의 홍색 반점이 떠올랐다. 그러나 빙월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되물었다. 이게 어쨌다는 거죠.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것은 바로 대월국의 혈매김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신들 싸미는 그것을 찾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중원천하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노승은 그래도 의혹을 참지 못하는 빙월교에게 천천히 한 가지 비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월국 장성과 옥문관을 넘어 중원과 서장의 사이에 사방 수만 리 인구 십만여의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곧 대월국이다. 대륙과 서장의 해마다 조공을 바쳐가며 역사를 이루어온 지 어언 천년 한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중원에서 보기에 조그만 문파로밖에 보이지 않던 이 자그마한 나라의 별란이 발생했다. 그것은 대월국의 제42대 형문왕의 금지옥엽인 워라공주로 인해 기인된 것이었다. 당시 형문왕은 슬아의 자식이라고는 워라공주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워라공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워라공주의 나이가 18세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부황을 졸라 평소 그녀의 꿈이었던 중원 여행을 허락받았다. 그 당시 대월의 황손 이중원으로 나가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성화와 끈질김으로 인하여 형문왕 이하 모든 대신들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만 것이다. 한대 사건은 그녀가 중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1년 후바로 그날부터 생겼다. 중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옆에는 허낭함과 준수함을 동시에 지닌 한 명의 사내가 있었던 것이다. 빙기하. 사내의 이름으로 보아 그는 전형적인 한족이었다. 그러나 대월국의 국법은 이민족과의 혼사를 금지하고 있었기에 워라공주의 혼사는 이윽고 대내의 파문으로 번졌다. 하지만 누가 있어. 그 당시 워라공주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는가. 결국 형문왕은 대월국의 노대신들로 구성된 구대무군을 소집해 그들 앞에서 워라공주와 빙기하와의 혼사에 관한 가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구대무군의 권위는 국왕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구대무군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과는 반대세 찬성 여섯으로 결국 워라공주와 빙기하와의 혼사가 결정되었다. 워라공주와 혼사를 성공시킨 빙기하. 그가 야역의 발톱을 은밀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였다. 차츰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났고 이내 대월국 15개 성 중 10개 성의 성주가 그와 결합하기에 이르렀다. 대월국은 이미 그의 수중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어느 치극처럼 어두운 밤 마침내 빙기하는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세력을 일시에 동원해 모반을 성공시켰다. 우선 형문왕이 시해되었고 형문왕의 어용군이 무참히 돌육되었으며 그 화살은 마지막으로 빙기하의 혼사를 거부했던 삼대모군에게 돌려졌다. 하나 항상 빙기하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풀고 있지 않던 삼대모군의 대비는 신속했다. 그들은 먼저 워라공주를 은밀히 탈출시킨 후 자신들도 워라공주와 반대방향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빙기하의 이목을 속이기 위함이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 그들은 워라공주의 행적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워라공주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장한제일기녀 취월이라는 여인으로 변신해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삼대모군은 장한의 화울루로 그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찾았을 때는 취월이 몇 달 동안 기녀생활을 한 뒤 여아를 낳자마자 죽고 난 후였다. 삼대모군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제부터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찾아 다시 천하를 떠돌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대월혈맥점이라는 증표 하나만을 갖고 빙월교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청천벽력이 그녀의 전신으로 몰아쳤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출신 내력이 아닌가. 그녀는 오연했다.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가혹할 줄은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내리 속으로 비운의 한을 움켜쥐고 삶을 끝내야 했던 한 여인의 모습과 자신을 욕망의 재물로 탄생시켜놓은 비정한 사내의 형체 없는 모습이 한 명상으로 겹쳐진 채 빙글빙글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의 교구는 끝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내렸다. 환상신기로 전신을 태울 듯이 이글리글 장렬하는 폭염과 사열의 열풍을 동반한 무시무시한 모래바람이 몰아친다. 멀리 보이는 지평선은 끝간대 없이 아득하다. 사막 망망대처럼 펼쳐진 폭염과 폭염의 사막 위로 300여 마리의 낙타대가 걷고 있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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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목에 걸린 방울소리가 지루하게 울린다. 서역상인들의 행렬이다. 그들은 사막을 통해 중원과 서역 사이를 왕래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사막에 들어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모험임에 분명하다. 하나 그들에게 있어 사막은 일상로에 불과할 뿐이다. 녹주, 오아시스의 위치 유사의 흐름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 등 사막에 관한 한 그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긴 낙타대의 행렬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사막의 중심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선두에서 일대를 지휘하는 두 명의 노인은 이렇듯 뜨거운 태양열과 사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땀 한 방울 내비치지 않고 묵묵히 지평선 너머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낙타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대추빛 홍안의 벽안을 지닌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태양광선을 막기 위해 백색 피풍위를 걸치고 있었다. 좌측의 노인은 한 손에 고녹돌을 들고 있었으며 우측에 꼽추등을 한 노인은 작은 벽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사방을 세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길고 긴 행렬이 질서정연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달래 이번 중원행은 만족한 것이었어. 고녹돌을 든 노인이 꼽추노인을 돌아보며 흐뭇한 미소를 내보였다. 대조의 뛰어난 상술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마저 사막을 건너기에 적합하고 모든 것이 그분을 돕고 있네. 대조라 불리운 고녹돌을 든 노인은 뜻 모를 말을 뱉다 내고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꼽추노인이 입을 열며 물었다. 대조 철룡대사원의 미타활불께서 철룡대 라인을 찾으러 중원행을 결심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쉬 원성을 낮추게 그분의 일에 대해 우리 같은 사람은 왈가왈가할 자격이 없네. 대조의 작지만 준어만 호통의 달래라는 꼽추노인은 움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자네의 말이 맞네. 진정한 철룡대사원의 활불이 되기 위해선 철룡대 라인이 꼭 필요한 것이네. 달래노인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가 도착하는 대로 그분의 중원출정 이 시행될 것이네. 대조는 시선을 한 차례 낙타 행렬에 주었다가 거두어들였다. 300여 낙타와 200여 명의 상인들은 얼굴에 어떤 표정도 없이 그저 묵묵히 대여를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잠시 쉬도록 해라. 대조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방을 정신없이 살피던 달래노인이 목에 걸고 있던 뿔고동을 입에 대고 길게 불었다. 오 오 웅 은은한 고동소리가 열사의 사막을 꿰뚫고 멀리멀리 울려 퍼졌다. 고동소리가 울리자 묵묵히 행진하던 낙타 행렬이 이내 멈춰졌다. 그러자 달래노인이 낙타에서 내려 손수낙타 떼를 돌아보며 외쳤다. 모두 짐을 점검하라. 그의 명령은 우렁차고 짧았다. 순간 상인들은 지체 없이 그의 명령대로 자신들의 짐을 세세히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데 그때였다. 어? 이게 뭐야? 돌연대열의 중간쯤에서 외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간 달래노인은 재빨리 소리가 난 쪽으로 신형을 쏘아 날렸다. 무슨 일인가? 대주가 뒤이어 사람들이 터준 길로 들어서며 물었다. 대주 저길 보십시오. 달래노인은 즉시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대열에 중간쯤에 풀어 헤쳐져 있는 짐고따리 그 속에는 약초인 듯한 기이한 풀들과 함께 한 사람이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이곳저곳 찢기고 터지고 전신에는 피멍이 낭자하고 검은 흑바리 수세미처럼 험클어져 얼굴을 덮은 20대 초반에 가리패포인 그는 다름아닌 스스로 고행의 길을 자처한 백우냥이었다. 본래 그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청해의 한객잔 창고에 몰래 기어들었었다. 한데 그 창고에는 마침 서역 상인들의 물품이 가득 차있었다. 그는 그 중 가장 편안하고 푹신한 약초 더미 속에 들어가 잠이 든 것이었는데 상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약초 덩이와 함께 그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나 할까 백우냥 역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졌고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터였다. 죽었느냐 대주의 물음에 백우냥의 몸을 살피던 달래노인이 대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숨결은 붙어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구역동령 초속에서 구역동령 초라면 살같이 살짝 닿기만 해도 즉사하고 만다는 극독초이다. 한데 백우냥은 그 구역동령 초속에 파묻혀 하루 반 나저를 자고도 아직 살아있다니. 대주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달래노인에게 명했다. 그에게 해독단을 먹이고 떼워라. 어쩌시려고 구역동령 초속에서 살아난 놈이라면 어쩌면 환상 신기루의 의문을 풀어줄지도 모른다. 대주의 말이 떨어진 순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성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헉 환 환상 신기루 그들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아예 노랗게 질려있었다. 도대체 사막을 평온것듯 하는 그들이 환상 신기루라는 말을 듣자 저토록 놀라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그들은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백여 장밖에서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은은한 경악과 공포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막의 전설 이었다. 환상 신기루 의 신비를 푸는 자 사막의 제왕 이대리라. 어느 달빛 푸른 밤 찬란한 오색석 이와 함께 신비는 풀릴 것이고 그를 마중 나오는 자이스리라. 모래가 돌고 땅이 돌고 하늘이 돌며 그와 함께 산처럼 거대한 모래기둥이 치솟아 오른다. 모래기둥은 가공할 빠름으로 회전을 일으키며 수천 척 높이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사막의 소용돌이 흔히 강이나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현상이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휘룰류류 쿡쿡 쿵쿵쿵쿵 무시무시한 사풍과 엄청난 괭은 흩날리는 모래가로 천지가 온통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보고 있었다. 곧 자신의 몸뚱아리가 던져질 저 환상 신기루에 장엄하도록 잔인한 기세를 그는 지켜볼 뿐이었다. 크키 그의 부어 터진 입술새를 환상 신기루에 사풍보다 더 황량한 웃음이 깨뜨렀었다. 그는 해독단을 먹고 정신을 차린 뒤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주라는 사람은 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위협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며 결별 수단을 다 썼지만 결코 그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벙어리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듯 한시도 쉬지 않고 자학적인 괴소만을 흘려낼 뿐이었다. 대주는 일찌감치 그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말을 하건 그를 환상 신기루 속으로 던져 넣으려는 마음의 변화는 없을 테니까 물은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는 법이다. 저 자의 옷을 벗겨라. 대주의 명령에 따라 상인 하나가 그의 낡은 폐포를 벗겨냈다. 아니 벗겨낼 것도 없었다. 그의 옷은 벗겨낼 만큼 새것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잡으면 잡는 대로 먼지가 이내 옷이 다 벗겨졌다. 순간 대주의 눈에 한 줄기 경악지색이 떠올랐다. 그는 백운향의 등판에 새겨진 세계의 낙인을 보고 만 것이다. 모두의 눈에도 경악의 빛이 서렸다. 하지만 놀람의 빛을 띄우고 있던 대주의 시선은 어느새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야호호는 분명 죽었다고 들었거늘 어쨌든 상관없다. 그는 백운향을 마주서게 했다. 백운향은 해악을 먹이기 전에 마혈을 전혈당한 터인지라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혈도는 방각후면 저절로 풀릴 것이다. 사흘을 기다리겠다. 내가 만약 환상신기루의 신비를 풀면 너는 사막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대주는 그 말을 마치자 우통을 벗어 젖힌 한 명의 건장한 사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정확히 환상신기루의 부정한 사내는 우렁차게 대답한 후 백운향의 몸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다다다다다. 그는 맹렬히 돌진에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속도와 탄력을 이용하여 백운향을 던지려는 것 같았다. 모래가 무릎까지 푹푹 빠져들었으나 사내에 달리는 속도는 그야말로 쏘아낸 화살처럼 빨랐다. 백운향은 사내의 두 손에 치켜들린 채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모래기둥을 바라보았다. 과연 저 속에 던져지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만약 저 악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난다면 문득 습관처럼 백운향의 입가에 감돌던 자학적인 미소가 싹 가셨다. 그리고 그동안 이 한순간을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두 눈에서 강렬하게 이를 데 없는 두 줄기 광망을 폭사시켰다. 만일 이 순간 누가 그의 눈빛을 보았더라면 아무리 강철 심장을 지닌 자라 해도 자신의 몸이 녹아 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 이제 끝내자. 만약 저곳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비로소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검을 잡는 것이다. 처절한 한과 차가운 복수로 다져놓은 그 검을 후후 마지막 관문치고는 근사하군. 바로 달리던 탄력을 이용해 배구냥을 모래 소용돌이를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배구냥의 몸이 긴 호선을 그으며 허공을 섬전처럼 날았다. 다음 순간 배구냥은 지금 것보다 수백배는 더 빠른 속도로 자신의 몸이 모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우드드득 답답하다는 압력을 느낄 틈도 없이 온몸이 지시겨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의 배구냥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뜨거운 폭염과 열사 사이를 뚫고 사흘 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사막의 황호는 아름답다. 핏빛 노을이 아스라의 모래 위에 금빛 융단을 깔고 누우며 환상 신기루의 모래 기둥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틀렸다. 떠날 준비를 서둘러라. 대주는 허탈하게 모래 기둥 을 한 차례 바라본 다음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달래 노인의 고동 소리가 핏빛 노을 속으로 애잔하게 깔렸다. 환상 신기루 속으로 들어간 배구냥 에 대한 미련을 포기한 것이다. 이백여 상인들은 일제히 짐을 정리하고 일어섰다. 한데 그때 왔다. 두두두두두 핏빛 노을 등지고 천지가 떠나갈 듯한 말발 국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울렸다. 짐을 챙기던 상인들의 신형이 돌조각 처럼 얼어붙은 것은 다음 순간 이었다. 피해라. 모두 흩어져라. 사막 18 환영대 다. 지금껏 평온을 잃지 않던 배주의 음성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며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하나 그의 말에 따라 도망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니 도망치지 표정은 한결 같았다. 불신 경악 공포 한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저렇듯 망연자시 하고 있단 말인가. 보라 은비피 풍해를 걸친 18인의 혈의인을 태운 18필의 대왕구가 질풍처럼 치달려오고 있었다. 사막 18 환영대 그들은 이 단골화 사막 외에 환상 신비로와 함께 또 하나의 전설로 통하는 가공할 피해 집단 이었다. 사막 을 제집 드나들 뜻하는 서역 상인들이 유독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막 18한 형대 뿐이었다. 띠랏 차악 두두두두두두두 방금 핏빛 노을 속에 자취를 드러낸 사막 18한 형대는 어느새 넋을 놓고 있는 상인들의 코앞에 이르렀다. 모조리 죽여라. 18인의 혈의인 중 가장 우측의 혈의인이 핏빛 채찍을 휘두르며 피를 부르듯 폭발을 터뜨렸다. 츠츠츠츠 하아 아 기다렸다는 듯이 대왕구 위의 혈의인들이 서역 상인들을 향해 지쳐들었다. 으악 크 아 처참한 도류 상인들은 손 한번 움직이지 못하고 대왕구의 억센 발길에 채이고 혈의인들의 각종 변기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나뒹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애당초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이며 그것이었다. 크 하하하 환상신기료를 건드리면 곧 죽음이다. 크 하 처절한 반말마의 비명성이 마치 줄을 잇듯 연이어 울려 퍼졌다. 가공할 열기를 내뿜던 열쇠 위로 핏물이 스며들고 말랐다가는 또다시 떨어져 내린 핏물로 작은 도랑을 이루며 모래 위를 흘렀다. 살륙의 시간은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죽은 생명은 너무도 많았다. 200여 명의 상인과 300여 마리의 낙하가 한꺼번에 시체로 변했다. 졸지에 몰살당하고 만 것이다. 휘 이이이이이 바람이 불었다. 열풍은 혈풍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형체조차 분간할 수 없는 천참말류 의 참혹한 시체 더미 뿐. 그렇게 모든 것이 피바람이 되어 노을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있는 게 있다면 단 하나 사막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듯 소름 끼치도록 섬뜩하게 울려 퍼지는 피의 광소 뿐이었다. 흐흐흐흑 누구라도 환상신기루에 접근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인다. 환상신기루의 비밀은 우리 사막 18환형대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라도 대구냥은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환상신기루 속으로 던져졌었다는 사실만이 기억날 뿐이었다. 그의 피부는 한꺼풀인지 두꺼풀인지 모르게 벗겨져 있었고 벗겨진 살각과 흐르는 핏물 위로 모래가루가 범벅이었다. 크키 흑내가 생각해도 지겹도록 끈질긴 생명이로군. 대구냥은 스스로에게 감탄을 터뜨리다.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혔다. 이것은 나란 놈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 대구냥은 누운 자세 그대로 몇 번인가 그 말을 대내었다. 문득 그의 두 눈 깊숙한 곳에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곡보다 더 아름답고 돈바람보다 더 온유로운 미소를 베어문한 사람. 다름아닌 사도천이 높은 곳에 오만하게 앉아 그에게 조소에 찬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하 대구냥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거냐. 이미 늦었다. 아니 애초부터 너는 어쩔 수 까. 순간 대구냥은 자신의 귀청마저 찢어버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며 벌떡 일어섰다. 사 도 천 이어그는 환상신기로 속을 마구 치달려 가기 시작했다. 통로 그것은 하나의 좁은 지하 통로 였다. 적당한 간격으로 주먹만한 야명죽과 박혀있고 용암이 굳어서 된 듯 바닥과 벽과 천정은 우둘툴 검은 돌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둘툴안 검은 돌로 이루어져 있었다. 백우냥은 기광이 일렁이는 시선으로 주위를 살피며 통로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환상신기로 안에 이런 지하가 있으리라곤 실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얼마나 밑으로 내려갔을까? 톡! 돌연 무엇인가가 발길에 채이는 소리와 함께 백우냥의 걸음이 우뚝 멈춰졌다. 그의 발에 채인 것은 백골 이었다. 나보다 먼저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니 백우냥의 시선이 빠르게 백골 주위를 살폈다. 문득 그의 시선에 의혹이 일었다. 살아생전에는 장대에 쓰리라 여겨지는 백골의 손가락이 딱딱한 돌바닥에 깊숙이 박혀있었는데 그 바닥엔 금강지력으로 쓴 글씨가 빽빽이 새겨져 있었다. 백우냥의 몸이 굽혀지고 시선이 글피에 가 닿았다. 처음에는 새치 깊이를 그로 미루어이 백골의 주인공은 점차 기력이 탈진해 가는 와중에 금강지력으로 그를 남겨놓은 것이 분명했다. 천하의 천울문이 나 미무위에 대해서 끊기다니 천문의 힘은 너무도 가공했다. 이제 천하는 천문을 막을 수 없다. 천년 동안 잠자온 천문을 견제하기 위해 본 천울문도 잠자 왓건을 오히려 천문에 당하다니 하늘을 원망할 뿐이다. 백곤양은 순식간에 이곳까지 읽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그가 이곳에서 천문에 얽힌 또 하나의 비사를 접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 글을 읽어나갔다. 천울문이 무너졌으니 천문을 줄곧 견제해온 나머지 세력들도 무너졌으리라. 천문을 견제하기 위해 비전해 온본문의 뇌정폐양무 가 깨어졌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파천무 또한 천문의 힘에 깨어졌으리라. 조사에 유시대로 오대파천무 가 합쳐지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었다. 단지 임신한 아내의 탈출은 나 개인으로선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 금강지력으로 파여진 한선은 힘이 다했음인지 거기서 끊겨있었다. 그를 다 읽은 백운향의 눈에 커다란 겨악지색이 떠올랐다. 그의 시선은 백골 옆에 놓여있는 양피지로 된 책자를 향해 목박힌 듯 던져지고 있었다. 뇌정폐양무 그것은 섬뜩한 핏빛 글씨로 쓰여진 다섯장 남짓의 얄팍한 책자였다. 그는 이미 황공무고 내에서 미온할락무를 익혔으며 천룡물이 간직해온 천룡승 천무도 익혔다. 한데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환상신비로 내에서 뇌정폐양무를 얻게 된 것이었다. 환상구 백골양이 뇌정폐양무를 잃지도 않고 손에 든 채 도착한 통로 끝에 성문 위에는 주사빛 글씨로 그 세자의 글자가 선명히 쓰여져 있었다. 백골양의 얼굴이 미미한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제 막 이 동굴의 신비가 벗겨지려는 순간이었다. 잠시 성문을 예리하게 살피던 백골양은 돌연 환상구라 쓰여진 세 글자를 향해 식지를 연달아 세 번 튕겨냈다. 하 하 하 스르릉 성문이 좌우로 갈라지며 안으로부터 강렬하게 이를 데 없는 찬란한 빛이 와르르 폭사되어 나왔다. 백골양은 일순 흠칫하는가 싶더니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성문이 열렸을 때와 똑같은 소리와 함께 저절로 닫혔다. 백골양은 긴장된 얼굴로 석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정으로 만든 관 하나가 그의 시선으로 파고들었다. 그 관은 이십여 장에 달하는 석실의 사방벽에 무수히 박힌 야명주로부터 뿜어지는 각가지 색깔의 광채를 일시해 받으며 석실 정중앙의 석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아 백골양은 황홀하기까지 한 그 광경에 절로 탄성을 자아냈다. 하나 그것도 잠시 그는 천천히 석실 중앙의 수정관 앞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내 관 앞으로 다가서서 관속을 들여다보았다. 속이 헌이 비치는 관속에는 한 명의 노인이 잠자듯 드러누워 있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듯한 시체였다. 한대 수정관 위에는 먼지를 수국이 뒤집어쓴 누런 책자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백골양은 손을 뻗어 그 책자를 집어들었다. 환상무제 열한기 누런 바탕에 핏빛 선명한 붉은 글씨로 쓰여진 책자의 제목 이었다. 한대 그것은 놀랍게도 혈서로 된 책자 였다. 나는 사부 조화 선홍을 뵐 면목이 없어 스스로 수정관 속에 혼을 가도 부천에 가지 않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섯 사용자는 모두 사부의 유시를 어기고 천문을 쳤다가 사부의 명예 오점을 남기고 말았으니 말이다. 아 그것은 천추의 한이었다. 천문의 취록혈감과 칠채천마혼 그 두무공은 진정 가공했다. 우리는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철저히 패했다. 오대파 천무가 합쳐질 때를 기다려 천문을 치라 하신 사부님의 유시를 그때서야 통감하다니 우리 오인의 사형제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겨우 천문의 추적을 벗어난 우리 오인의 사형제는 후위를 기약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한가지씩의 파천물을 간직한 채 흩어져 천문의 눈을 피해야 했다. 그렇게 시작한 환상무제 혈안기는 하나의 충격적인 천년비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달마대사 불사마존 천마대제 조화선홍 바로 이 땅의 무림창세의 기원을 이룩한 사인의 절대자이다. 이름하여 무림사대 무성 보고산 천황봉에 천하영웅 대탑을 세우기도 한 그들이다. 한대시대의 비극이령가 그들은 동시대에 태어났다. 또한 걷는 길과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으니 자연 그들은 숙명처럼 은연중에 서로를 견제해야 휘웃다. 그러나 불사마존 외의 삼위는 느끼고 있었다. 무공과 깨달음의 경직 그 모든 것에 있어 불사마존이 자신보다 한수 위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내심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불사마존이 갑자기 그들 삼인을 초청했다. 그들과 진정한 승부의 비물을 신청한 것이다. 달마등 삼위는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불사마존의 도전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사람씩 불사마존과 승부를 가리기에 이르렀다. 한대 불사마존보다 한수정도 뒤진다 생각해왔던 그들 삼위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불사마존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삼윈을 721초 만에 똑같이 패배시켰던 것이다. 721초 동안 근근히 그들의 공격을 막아오던 불사마존의 증가는 바로 그 순간 나타났다. 불사마존의 비장의 가공절초 불사경 혼수가 펼쳐진 것이었다. 삼윈의 절대자는 한결같이 그 불사경 혼수 앞에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만약 불사마존이 첫번째 초식으로 불사경 혼수를 펼쳤다면 그들은 단 1초 만에 그에게 패패를 당했을 것이다. 그들은 불사마존이 떠난 후에야 불사마존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721초 동안이나 승부를 끌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데 문제는 그런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사마존에게 721초 만에 패한 천마대제 에게 문제가 있었다. 불사마존이 마도인 이면서도 유난히 호승심이 강했고 진정한 마도를 추구한 반면 천마대제 는 야망이 큰 인물이었다. 그는 천하를 한 손아귀에 움켜지고 말겠다는 야욕을 남모르게 불태우고 있었다. 그가 불사마존에게 패한 것은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였다. 그는 스스로 패해 주었던 것이다. 그는 교묘하게 불사마존의 호승심을 이용해 일생일대의 난적 하나를 제거한 것이었다. 크하하 나는 이제 무림의 일말에 미련도 없다. 너희들은 전인 을 키우 겠지만 나는 불사마존 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원히 전설로 남으리라. 크하하 천마대제가 예상한 대로 불사마존은 제일인자라는 명예만을 간직한 채 영원히 응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불사마존이 잠적하자 드디어 야망의 인물 천마대제가 야육의 발톱을 세웠다. 그는 우선 그동안 숨겨온 세력을 확장시켜 천문을 세웠다. 이에 가장 당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발마대사와 조화선홍이었다. 조화선홍은 가급히 천하를 주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창안한 오대파천물을 이킬 수 있는 기재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나 오대파천물을 한몸에 이킬 수 있는 기재가 당시에는 없었다. 결국 조화선홍은 고심 끝에 다섯 명의 천하기 재를 모았다. 오대파천무가 하나로 합쳐질 때까진 어떤 수모가 닥쳐도 결코 천마대제의 천문과 맞서지 말라. 그러나 오인의 제자는 조화선홍으로부터 전수받은 파천무 1초씩의 너무도 큰 자부심을 느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다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힌 1초 파천무보다 강한 무공은 천하에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다. 한편 그동안 천문의 힘은 더욱 강해져 이미 천하에 팔 하를 잠시께 들고 있었다. 그들의 힘이 뻗치지 않고 있는 곳이라고 는 황궁과 소림사 그리고 조화선홍이 창시한 조화신문뿐 이었다. 더불어 천문의 횡포는 날로 흉악해져 갔다. 급기야 천룡 승천무제 내정 태양 무제 파천 군림무제 환호 환상 무제 미온 한남무 후 조화선홍의 다섯 제자인 그들은 사부의 유시를 깨고 조화신문의 모든 것을 동원해 천문을 치기에 이들었다. 한대 천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공했다. 오대파 천무가 천마대제의 칠체천마운과 취록혈강에 의해 여지없이 깨져버린 것이다. 비로소 그들 오이는 사부가 왜 그런 유시를 남겼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그들은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피눈물을 뿌리며 후위를 기약하고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한대 천마대제는 조화신문의 습격을 일격에 패태시킨 후 곧바로 소림으로 진격하기에 이들었다. 이제 소림만 손에 넣으면 천하물임은 그대로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 무슨 운명인가 크으 하늘이 원망스럽다. 천하를 목전에 둔나를 시기한 저 하늘이 하나 언젠가 보여주리라. 나 천마대제의 후예가 천하를 재패하는 것을 크 하 하 하 인간은 결코 천수를 거역할 수 없음인가. 무림의 절대자 천마대제도 하늘의 부름만은 거역할 수가 없었다. 천하를 목전에 두고 비운의 절대자인 천마대제는 하늘을 원망하며 죽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천문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천마대제가 없는 천문으로서는 갈마대사의 소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천마대제의 유시에 따라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훈나를 기약해야 했다. 대군양은 아예 넋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의 두 손이 엷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비사 그의 말은 그 말 외에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이것은 분명 비사 였다. 천하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사 였던 것이다. 한동안 넋을 잃고 있던 그의 시선이 마지막 남은 구절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하나 나는 결코 사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니 사부의 오대파 천무를 믿는다. 사부께서 오대파 천무로 불사경 혼수에 패한 것. 그것은 사부께서 오대파 천무를 창안하셨을 뿐 결코 그것을 합치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대파 천무의 위력이 너무 가공해 그것이 쓰여질 날이 영원히 없으리라 믿으셨던 때문이다. 나의 이 말은 오대파 천무가 합쳐지는 날 실지로 증명될 것이다. 나의 이 생각은 한낱 기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이 글이 읽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이 글을 남긴다. 이 글을 읽는 자가 있다면 오대파 천무를 합쳐 조화 선홍의 명예를 회복 시켜 주기 바란다. 그리고 출구는 그대가 들어온 곳밖에 없다. 사면 벽에 남긴 환호한 상물을 익히면 능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일련의 무리들이 그대를 마중 나올 것이니 그대는 그들 앞에서 환호한 상물을 펼쳐 보여라. 그리하면 그들은 그대를 따르게 될 것이다. 부디 나의 안배를 옳은 일에 써주기 바란다. 송무제 원년 환호 환상무제 절필 환상무제 열한기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밝혀졌다. 무림사대 무성도 천문도 오대파 천무도 그 놀라운 비사는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밝혀졌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의 관계는 오대파 천무와 천문으로 하여 더욱더 상극의 관계로 치닫게 되는 것이니 어쨌든 백운향은 치솟아 오르는 경악과 흥분을 지그시 가라앉히며 환호한 상무가 새겨진 벽면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세권으로 이어집니다. 제목 절대 쌍웅 제 세권전 세권지은이 군옥당 차례 사막 18환영 대 음모의 밤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소년은 오늘도 열사의 땡볕에 앉아 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가 이 황량한 사막에 앉아 이렇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은 벌써 150빌 전부터 였다. 어젯밤 사막을 휩쓴 돌개바람으로 인해 그나마 햇빛을 가려주던 연자줏빛 차일도 바람에 날려갔다. 물론 아끼고 아끼던 물과 식량마저도 몽땅 날아가 버렸다. 우르르릉 쿡쿵 소년은 또 하나의 돌멩이를 꺼대한 환상 신비로 속에 집어던졌다. 돌멩이는 폭염을 가르고 모래의 소용돌이 속에 떨어져 인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아름다운 소년은 이 돌 던지는 재미마저 없었더라면 아마 무료함을 달랠 수 없어 벌써 죽어버렸을 것이다. 한데 비록 모래바람에 까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홈백마저 빨아들일 듯 뇌살적인 미를 풍기는 이 미소녀가 150비를 하루같이 이 환상 신비로 앞에 앉아 돌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사실 서역상인의 무리와 함께였다. 대군양이 환상 신비로에 던져진 후 사막 18환영대가 200여 서역상인들을 천찬말륵 짓밟을 때 그녀는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하지만 나의 책임은 끝났어. 그는 죽었으니까. 소녀는 자신이 던진 마지막 돌멩이를 바라보며 체념한 듯 모래 바닥 위에 몸을 눕혔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앉아있은 뒤로 처음 누워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잔뜩 경계심을 품은 채 앉아있었던 것이다. 오늘이 보름이었나. 소녀는 누운 채 하늘 높이 걸린 만월을 바라보았다. 문득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무리 보아도 실체 않은 그 영상을 향해 소녀는 담백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천존 심랑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셈이었고 당신을 위해 산 인생 이었어요. 심랑은 지금 죽는다 해도 당신의 그 따뜻함을 잊지 않을 거예요. 여인의 두 볼을 타고 사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데 심랑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심랑이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도 그 이름은 들어왔다. 그것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사도천은 항상 공경에 처하면 습관처럼 심랑을 불렀지 않은가. 그리고 사도천은 백운향이 천의장을 떠날 때 그녀에게 백운향을 맡기지 않았던가. 한데 심랑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미소녀였다니. 그녀의 눈에 어리던 해맑은 영상은 바로 사도천의 영상이었다. 그녀는 비록 사도천과 주종관계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를 사모해왔다. 당연하리라. 천하의 어떤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영원히 사모의 정염을 불태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녀의 눈에 비치던 영상이 어느 순간부터 인가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명멸하기 시작했다. 돌연 소녀는 눈을 크게 부릅었다. 눈을 눈을 크게 뜬 소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보름달마저 그 빛을 잃을 만큼 그녀는 정녕 아름다웠다. 툭 허공에 들렸던 그녀의 손이 차가워진 모래 바닥위에 한 송이 낙하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것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환상 신기루의 뱅음은 산모의 진통처럼 더 크게 울리고 휘영청 만월은 그 빛을 사이로 더욱 자락 위로 흘렀을까 번쩍 고오 가공할 기세로 돌던 모래기둥이 내친 듯 허공으로 모래가루를 뿜어올리며 그 사이로 찬란한 오색석이가 하늘 높이 퍼져 올랐다. 무려 30여 장 높이로 곧장 뻗어 올라간 오색석이는 어느 한순간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뻗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소녀가 죽은 듯이 누워있는 곳이었다. 이어 오색석이 덩어리는 소녀의 옆에서 서서히 한 사람의 형상으로 신비의 형체를 풀어 헤쳤다. 온몸에 은은한 광채가 서린 나신의 산에 그는 바로 백운향 이었다. 환상 신비로의 신비를 풀고 그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소녀의 몸을 내려다보더니 허리를 굽혀 거침없이 소녀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으은 어느 한순간 소녀의 입에서 가냘픈 신은성이 새워 나왔다. 백운향은 알 수 없는 일이 이 여인이 어째 이곳에 쓰러져 있단 말인가 마치 그녀를 어디선가 보았다는 듯한 중얼거림 이었다. 그의 벌거벗은 건장한 나신은 달빛 아래에서 계속 신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으은 또다시 소녀의 입술 사이로 신은성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백지짱 같이 창백 하던 얼굴에 은은한 혈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꺼풀을 몇 번 껌뻑이더니 이내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아 도련 그녀는 두 복목을 동그랗게 뜨며 경악성을 토해냈다. 일시 영문을 몰라하던 백군양은 부지중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벌거벗은 나신이었다. 그는 그제서야 왜 소녀가 비명을 질렀는지를 알고는 개면적은 미소를 지었다. 훗 우린 초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놀랄 건 없잖아.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치안워서 저리 비키지 못해요. 소녀는 백군양을 외면한 채 송구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백군양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짖궂게 변했다.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땅판이로군. 난 천상미화라 해서 삼두육비 왜 괴물인 줄 알았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여영집 규수 흉내나 내는 흉물이었군. 뭐예요? 소녀는 앙칼찌개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순간 그녀의 시야 가득 사내의 건장한 육체가 파고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눈을 가렸다. 여하튼 언젠가 내가 그 멋진 가마를 타고 내게 던져준 금덩이는 정말 고마웠다. 백군양은 가마에 타고 있던 그녀를 처음 만났던 때를 심랑 이라는 이 소녀의 또 다른 신분은 천상미화라는 강호 요하 였던 것이다. 백군양이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계속 했다. 그건 그렇고 너는 지금 자신을 위장하고 있구나. 손으로 눈을 가리면 손가락 사이로 상대를 훔쳐보기 위함이겠지. 눈을 가리고 실눈을 떠도 상대는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람 사이에는 왕왕 있지. 후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응용하다느니 흉물스럽다느니 하지 않느냐. 천상미화가 지지 않고 앙칼찌게 대꾸했다. 흥당시는 그 잘난 몸뚱이의 칠봉갑 이라도 씌운 듯 자랑이로군요. 그야 당연하지. 천하의 천상미화가 손가락 사이로 훔쳐볼 만큼은 백군양은 말을 하다 말고 헛바람을 토해냈다. 천상미화가 사나운 기세로 일어서더니 무지막지한 일장을 쳐낸 것이었다. 헝! 그녀의 일장은 그대로 백군양의 앞가슴을 강타했다. 백군양의 몸은 가랑이처럼 날아가 모래 속으로 처박혔다. 천상미화는 그의 말에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장을 쳐낸 것인데 그는 피할 생각도 않고 장력을 그대로 몸으로 받은 것이었다. 천상미화의 눈에 의혹이 일었다. 만약 그가 피하고자 했으면 능히 피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그런 것이 안 어울려 그런 손으로 빨래를 하면 빨래가 다 찢어질 것이고 밥을 하면 밥을 소재 태워버릴 테니까 그 비아냥거림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천상미화는 부지중 음성을 따라 몸을 돌렸다. 그녀에게 일장을 격중당해 모래 속에 처박혔던 백군양이 모래 밖으로 얼굴만 내밀고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천상미화는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죽여버릴 거야. 호 훌륭한 천막표울의 수법이로군. 이크 백군양은 그의 머리를 쪼갤 듯 덮쳐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모래 속으로 머리를 쏙 감추었다. 헝 목표물을 잃은 장력이 커다란 구멍을 모래 위에 새기자 백군양의 음성이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다. 훌륭하긴 하지만 그 정도 천막표울의 수법으로는 내 머리를 박살내긴 내 머리가 너무 아까워. 이크 말을 하던 그의 머리가 또다시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갔다. 천상미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음성을 따라 손을 휘둘렀던 것이다. 너 아주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녀는 계속 허탕치는 자신의 손 속에 바짝 약이 올라 두 손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의 따라 이는 안경은 진정 가공한 것이었다. 그녀는 아예 이성을 잃을 만큼 약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헝 콱 콱 갑자기 사막의 달빛 아래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쏙 내밀어졌다가 쏙 들어가는 백운양의 머리와 사납게 휘젓는 천상미화의 어마어마한 감기살이 술래잡기 하듯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아이코 내가 졌다. 밖으로 나갈 테니 손을 멈춰라. 이리저리 다급하게 모래 속을 피해 다니던 백운양이 숨가쁘게 소리쳤다. 나오지 말아요. 천상미화는 백운양이 나신이라는 생각이 들자 백운양보다 더욱 다급히 소리쳤다. 이런 제길 모래 속에 있으면 죽이려 하고 손 들고 나가겠다고 하면 나오지 못하게 하다니 천상 나는 오늘 죽어야 할 운명이로 구나 제길 죽을 때 죽더라도 너도 이거나 한 대 먹어라. 연신 그녀의 손 속을 피해 모래 속을 헤매던 백운양의 손이 모래 밖에서 한 차례 비스듬히 휘둘러 졌다. 바로 그 순간 이었다. 그의 손 장심으로 부터 갈빛 속으로 터져 오른 것은 수천 수만 개의 현란한 태양 이었다. 번쩍 쿡쿡쿵 악 가공할 광채와 괭은 그리고 비단폭을 찢는 듯한 여인의 비명성이 연이어 울려 퍼졌다. 백운양은 환상 신기루 속에서 우연히 얻은 뇌정 폐 악물을 불과 일성의 공력으로 쳐냈던 것이다. 한데 이불 딱 벌리고 말았다. 천상미화는 허공으로 오장 정도나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모래 위로 떨어져서도 한동안 비틀거린 후에야 간신히 신영을 바로잡을 정도였다. 그녀의 눈에 확연한 당혹감이 어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운양의 얼굴 위로 또다시 그 특유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백운양은 예전의 활기를 다시 찾은 것이다. 무섭도록 밀려드는 아물과 한을 스스로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선 것이다. 이때 돌연 천상미화의 당혹한 시선이 경악으로 잔뜩 물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음성이 새어나왔다. 아 이 이봐요 오고 있어요. 그녀는 하얗게 질린 오경을 들어 백운양의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운양의 시선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 뒤로 돌려졌다. 후후 이제야 오는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어조였다. 한데 그때다. 경악에 질려 떨고 있던 천상미화의 신형이 돌연 빗살처럼 백운양의 돌려진 머리를 향해 덮쳐갔다. 헝 하나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그의 머리는 이미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속임수를 쓴 것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허탕친 그녀의 얼굴에 아쉬움의 표정이 미미하게 떠올랐다. 분하다. 이번엔 꼭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한데 어쩌지.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앞을 응시했다. 두두두두두 말발국 소리와 함께 섬뜩한 피냄새가 훅 끼쳐든다. 은빛피풍이가 달빛 속에 펄럭이고 18필의 대왕구는 한 번의 도약으로 무려 5장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먼지가 말발국으로부터 뽀얗게 휘말려 올라가 달빛을 가렸다. 18두의 대왕구 위에는 18인의 혈의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앉아있었다. 사막 18환영대 눈 깜짝할 새의 이대겨 사역상인들을 사막의 고운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이 사위를 죽음의 기운으로 물들이며 무시무시하게 몰아쳐오고 있었다. 죽음의 사신이 저토록 노도처럼 지쳐오는데도 천상미화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제 환상신기루와의 거리는 30여 장 정도이다. 대여섯 번의 말발굽이면 이곳에 당도할 것이다. 한데 이때였다. 번쩍 돌연 수만 줄기의 백광 이 그들의 10여 장 앞모래 속에서 허공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그 광채는 사막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며 사막 18환영대를 향해 덮치듯 몰아쳤다. 히히힝 히힝 워워 워워워 소리와 함께 말을 멈춰 세우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장렬하던 백광이 호련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천상미화는 그 광경에 절로 놀라고 말았다. 이때 그녀의 시야로 모래 속으로부터 사막 18환영대의 앞으로 솟아오르는 벌거벗은 사내의 모습이 파고들었다. 백색광 틀을 누가 쳐는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단고라 사막의 공포로 통하는 사막 18환영대를 홀로 막아선 것이다. 저 저 사람이 도대체 어쩌려고 천상미화는 자신도 모르게 염려의 말을 흘려냈다. 그녀는 이미 사막 18환영대의 끔찍하고도 가공할 살륙 장면을 보지 않았던가. 사막 18환영대의 앞을 가로막고 선대군양은 무슨 말인가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천상미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와 하하 대군양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막 18환영대 전체가 느닷없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천상미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대군양은 계속 무슨 얘기인가 사막 18환영대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크 하하 이번에도 또다시 박장대소가 들려왔다. 정령 우스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사막 18환영대는 배를 잡거나 말 한 장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천상미화의 일에서 둘이라는 숫자가 세워나왔다. 그녀는 지금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수를 세고 있었던 것이다. 우하 하하 셋 카 하하 넷 그녀는 웃음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수를 셌다. 4번의 웃음이 터진 것을 끝으로 사막 18환영대는 백운향에게 한 벌의 베개를 던져 주었다. 백운향은 베개를 서둘러 입고 손을 흔들었다. 노형들 고맙소. 그럼 살펴들까시오. 그의 말에 따라 사막 18환영대는 서서히 말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정녕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천상미화의 얼굴 가득 떠올랐다. 하나 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은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잠시 후 베개를 산뜻하게 차려 입고 등의 커다란 보퉁이를 짊어진 백운향이 천상미화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를 향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흥 당신은 말끝마다 내게 너니 뭐니 하며 반말이로 금려. 난 본래 내게 당신이라고 부르는 여자에겐 반말을 쓰지. 그런 유의 여자들은 은근히 반말해 주길 기다리는 여자들이거든. 천상미화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의혹의 표정을 지었다. 의혹 어린 그녀의 눈길 속으로 신발이 날아올랐다. 툭 이내 신발은 모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이 신발 끝이 가리킨 방향으로 갈 것인데 너는 어찌하겠느냐. 나를 따라오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있어 최소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말을 채 끝냈기도 전에 그는 보퉁이를 짊어지고 느릿하게 신발 끝이 가리킨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천상미화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너도 신발을 던져봐. 어차피 인생은 운이니까. 그는 걸으면서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천상미화는 잠시 주춤하다가 가급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대구냥이 무엇인가 우물우물 씹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 신발도 이쪽을 가리키던. 그래요. 천상미화는 얼굴을 굳힌 채 차갑게 고기보단 맛있어. 대구냥은 걸량 한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그러자 대구냥은 내밀었던 걸량을 자신의 입에 덥석 털어넣었다. 여자라는 게 며칠씩 굶고도 배고프지 않은 동물인지는 미처 몰랐군. 바보 자식.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선뜻 받아 먹을 수 있겠어. 그녀는 사실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팠으나 여인의 자존심이 그것을 못받게 만든 것이다. 한데 당신은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웃고 간 거죠. 얘기해도 되겠느냐. 호기심이 생기는 군요. 정말 얘기해도 되겠느냐. 당신 지금 누굴 놀리는 건가요. 정말 듣고 싶다는 거렸다. 그래요. 듣고 싶어 미치겠으니 어서 말을 해봐요. 그녀는 정녕 궁금해서 미칠 지경 이었다. 너도 보았다시피 내가 조금 전 옷을 홀랑 벗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나보고 자꾸만 나오라고 성화를 해대는 것이었다. 그래서요. 그러나 내 몸이 어디 예사 몸이냐. 천상미화가 단 한 번 보고 홀딱 반한 몸. 뭐예요. 그럼 그만둘까. 그들은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꾸 나오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말하길 내가 바로 내 아내인데 내 아내는 내가 남 앞에서 옷을 벗으면 나를 백일 동안 굶긴다고 했지. 그랬더니 웃더구나. 굶기다니요. 천상미화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 어렸다. 꼭 대답 해야 되겠느냐. 흥내 오늘 당신에게 어떤 봉변을 당해도 듣고 말 거예요. 당신은 이미 나를 안해라고 하며 내게 수치를 주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수치인지 내가 수치인지 모르겠다만 굶는 것이란 말이다. 에이 그만두자. 천상미화의 눈이 또다시 사납게 그를 할켰다. 백운양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좋다. 굶는 것이란 아내가 남편과 동침을 거부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어머 천상미화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하나 백운양의 말은 곰물 터지듯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웃음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옷을 요구했더니 그 대가로 무얼 주겠느냐고 웃더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 있는 내 아내를 주겠다고 했더니 그들의 눈이 너에게로 쏠리더구나. 그러더니 그들이 말하길 저런 썩은 감을 가져다가 무엇에 쓰겠느냐고 하면서 웃었고 세 번째는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천상미화는 고함을 꽥질렀다. 이제 그만 듣겠느냐. 이 이런 치안.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는데 백운양은 더 얘기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간 천상미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른손을 벼락같이 휘둘렀다. 이크 백운양은 두 손을 허위적거리며 뒤로 피해 사막을 달리기 시작했다. 웃음의 수를 세던 그녀는 결국 백운양의 교묘한 언면으로 인해 그 진정한 이유를 캐내지 못하고 공변만 당하고 만 것이다. 야호원이 사라진 천하의 두 번째 환호성이 터졌다. 첫 번째 환호성은 금능의 천회장이 복문 2년 만에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힘으로써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천회장주 사도천은 아직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아직 내 죄를 씻기엔 이르다. 우선 천회장의 복문을 풀고 자선의 손길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리라. 다만 그 말만을 한 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아직 사도천이 면벽을 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환호성은 불세의협 단목수가 그동안 계속 거부해왔던 무림맹주 자리를 승낙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보고산 천황봉에 무림맹의 총맹이 이세워지고 천하의 1200여 대소문파가 무림맹에 가담하니 단목수는 이제 실질적인 천하제 1인이 되었다. 세인들 또한 이제 천하에 다시는 야호온같은 살성이 출연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누가 있어 감히 불세신협 사도청과 불세의협 단목수가 공존하는 당금 무림에서 혈껍을 자행할 수 있겠는가 세인들의 이 생각이 적중했음인가 천하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때아닌 봄바람이 일고 있었다. 영락제가 패왕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그의 여동생 천해군주는 절대요구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약 그들 두 사람의 피가 바뀌었다면 황실 역사상 최초로 절대요걸과 절대생마가 등장했을 테니까 말이다. 이것은 황공 전체가 알고 있는 말이었다. 그 말은 천여공의 천여군주 때문에 생긴 말이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천해공주는 천해 대신 천여군주라 불려지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다섯 명의 남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아야만 잠을 잘 수 있다는 절대요구였던 것이다. 천여공 천여군주는 지난 옥피향류로 자신의 몸을 식게 하고 있었다. 은은한 황촉 불빛을 받고 있는 그녀의 몸은 진정 아름다웠다. 이제 사십에 가까운 여인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피부와 윤기 흐르는 속살은 18세 소녀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푹신한 오리털 베개를 가슴에 댄 채 엽들여 있었다. 떠오르는 달을 닮은 히디인 둥부가 유혹적이다. 옥피향류를 바르고 있었다. 이 의식은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 꼭 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영원히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간직 할 수 있다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살결은 탄력 적일 뿐만 아니라 청초 안 마저 느껴졌다. 그놈은 아마 내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해 줄 거야. 처녀 군주는 오늘 새로 헌납된 사내를 생각하고 있었다. 해맑은 살결과 한점 웃음기가 감돌던 누나며 꽉 담은 입술의 키도 후리후리한 미청년 이었다. 그의 코가 유난히 높고 오똑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처녀 군주는 몸을 슬쩍 옆으로 눕히며 향류를 골고루 바를 수 있게 했다. 두개의 터질 듯한 육봉이 도발적으로 드러났다. 사내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사내의 생각으로 처녀 군주의 아랫도리는 이미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다. 잘 문질러라. 그녀의 음성에 따라 사내들은 두 손 가득 향류 범벅을 한 채 서로 그녀의 소중한 부분을 문지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버렸다. 이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려. 그녀는 반듯하게 몸을 눕히며 벽 한 면을 차지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다. 발바닥과 무릎 두 다리 사이로 무성한 비림 그리고 앵두를 닮은 가슴 위에 유실이 몹시 탐스럽다. 훌륭한 몸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감탄하며 두 손으로 풍만한 두 육봉을 감싸 안았다. 이어 두 손이 대리석을 깍듯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는 언제나 촉촉한 미소를 매만지며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호호호 방어에 나가면 그 꼭지도 떨어지지 않은 계집들은 쥐구멍을 찾을 거야. 호호 사내들은 아예 침을 질질 흘리며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수고들 했다. 나가 봐라. 천여군주가 누운 자세 그대로 말하자. 사내들은 아쉬운 듯 다시 한번 그녀의 몸을 샅샅이 훑어본 후 물러갔다. 그래 그놈은 우선 아꼈다가 가장 음욕 이 왕성한 자시에 부르는 거다. 대웅을 불러라. 대웅이라는 사내는 물건이 유난히 크다 해서 그녀가 붙여준 이름이었다. 덕분에 대웅은 다른 사내들이 한달에 한번 올라가기도 힘든 그녀의 몸 위를 하루가 멀다 하고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잠시 후 일견하여 준수한 청년이 들어왔다. 이미 이런 일에는 익숙하다는 듯 그의 눈가에는 연신 음침한 미소가 스치고 있었다. 대웅 이라는 자였다. 대웅은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아이 처음도 아닌데 서둘긴 천여군주는 대웅의 볼을 꼬집으며 끈적한 음성을 불어냈다. 그녀의 숨결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대웅은 몸에 걸친 옷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 나신으로 변했다. 그대의 몸은 볼수록 보물을 미치게 만드는 곤. 자 어서 천여군주는 몸을 넓게 벌리고 사내의 몸을 끌어안을 듯한 자세를 취했다. 헉 대웅의 숨결이 그 도발적인 자세에 거칠게 토해지며 그녀를 사납게 덮쳐갔다. 얼굴은 두 육봉 사이를 한 손은 뒷볼을 또 한 손은 이미 진득한 액체가 고인 그녀의 비소를 미친 듯이 더듬기 시작했다. 애문은 짧았다. 이내 대웅의 엉덩이가 하늘을 향해 들려졌다가 그녀의 몸속을 거칠게 찍었다. 하하 그것을 시점으로 대웅의 몸은 광풍노도처럼 사납게 휘둘려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악을 쓰는 듯한 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눈두쌍의 눈은 이 낯뜨거운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중 무심한 눈이 물었다. 보았느냐 분홍색이 어린 눈이 대답했다. 이미 보름 동안 보아왔습니다. 무심한 눈이 또다시 물었다. 자신 있느냐 분홍빛 눈에 물씬 욕이로움이 풍겼다. 호호 물론이에요 저 정도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해요 천면한 용술은 완전히 터득 했겠지 물론이에요 저 계집이 천여군주의 역을 훌륭히 해내고 있듯 저 역시 자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정신없이 열정의 교성을 지르는 침상 위의 여인은 천여군주를 위장한 여인이란 말인가 다시 무심한 눈이 말했다 잠시 후부터 너의 팔린 혼은 저 여인이 되는 것이다 이중 바꿔치기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제부터 잘 보아라 무심한 눈의 말을 끝으로 그들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더욱 자지러지고 사내의 행동은 더욱 광폭해졌다 한순간 여인은 자신이 청길 남떠러지로 떨어져 내리는 허탈감에 두 손을 허공에 내져었다 동작을 멈춘 것이다 대대웅 어서 아움 천효군주는 대웅의 상체를 잡아 끌었다 하지만 대웅의 몸은 꼼짝도 안했다 말해라 대웅의 일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이었다 당 당신 허 천효군주의 눈이 경악으로 변했다가 일순 짤막한 교성을 내질렀다 의미 모를 말을 던진 사내의 몸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또다시 여인은 일체를 망각한 듯 신음을 흘려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사내의 몸이 우뚝 멈춰지고 여인은 절정을 향해 치달리다 또다시 아득하게 굴러떨어졌다 말해라 내게 지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너 너는 대웅이 아니 아흑 또다시 그녀의 음성은 이어지지 못하고 사내의 몸은 광풍처럼 그녀에게 휘몰아쳐갔다 사내의 행동이 다시 멈춰졌다 무성군 드디어 여인은 사내에게 매달리며 흐느끼듯 그 말을 토해내고 말았다 좋아 사내는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그녀의 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내가 다시 물었다 또 다른 사람은 뭐 몰라요 무성군 밖에는 여인은 절규하듯 사내에게 매달렸다 믿겠다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사내는 여지껏과는 달리 거센 동작을 일으켰고 자지러지는 신음성과 함께 여인은 끝내 까무러치고 말았다 이내 사내는 몸을 일으켜 옷을 걸쳤다 그때 그의 앞에 두 명의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일라밀려 였다 낙화추온 수고했다 이제 내가 판 혼을 다시 돌려준다 나타난 사내는 막옷을 걸친 사내에게 말했다 낙화추온 그는 세개 있어 강호일절 이었다 열애공자에게 죽은 타마일랑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어온 무림 최대 의 세칸 이었다 무심한 얼굴에 사내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까무라친 천효군주의 몸을 슬쩍 건드렸다 너 너는 일단 정신을 차린 천효군주가 무심한 사내를 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는 조금 전 자신이 아껴두었던 바로 그 사내였기 때문이었다 세상을 살아가기란 실로 힘든 일이지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한족의 피를 지니고 이민족을 돕다니 천효군주가 경악에 찬 얼굴로 몸을 떨었다 죽음이란 슬픈 것 하나 고통없이 죽는 것은 복이다 잘 가거라 무심한 사내의 손이 경악으로 부릅떠진 천효군주의 머리를 쓰다든다가 관추대열을 새치 깊이로 파고들었다 순간 천효군주는 조용히 숨을 끊었다 무심한 사내의 시선이 같이 나타난 여인을 향했다 한데 그녀는 또 하나의 천효군주가 아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쏙 빼닮은 모습의 입가에 머금은 음탕한 미소까지 여지없는 천효군주였다 도하유며 너는 이 일을 마친 후 언제든지 내 혼을 찾아갈 수 있다 하나 너는 알아야 한다 이 일은 나의 일도 너의 일도 아닌 우리 한족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게더요 낙하추운 너의 일은 끝났다 혼을 거두어 가거라 무심한 사내가 낙하추운 을 돌아보며 말하자 낙하추운 이 팔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대 대협 이제서야 대협의 높으신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대협 께서 다시 제혼을 사주신다면 열 번이라도 다시 팔겠습니다 한족의 의무로써 말이냐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해라 내가 내게 시킬 일은 이곳에 남아 계속 대웅으로 활약해 주는 것 뿐이다 하올이다 무엇이든 하올이다 낙하추운 연신 이마를 바닥에 찍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무심한 사내는 품속에서 하나의 장구를 꺼내 천여군주라는 이름을 지우고 무성군이라는 이름을 새로 써넣었다 이미 장구에는 수십명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사령라보 제천검고 용천신하장 등 이 중 하나만 강호에 유출된다 해도 천하가 발칵 뒤집히고 말개새의 비급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무성군은 하루에 한권씩 쥐도 새도 모르게 전해지는 이 비급들로 인해 겁이 더럭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벼슬 한자리 부탁하려고 보내온 비급들인 줄로 알고 무심히 받았었다 그는 사실 누군가 이 비급들을 가지고 와서 구문제도 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면 이래 성사 여부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비급부터 받고 돌 만큼 무공광 이었던 것이다 여하간 무성군은 일체의 생각을 접어둔 채 오늘 아침 전해진 파라광천지 라는 비급을 펼쳐들었다 무공광답게 그는 즉시 비급 속에 정신이 빨려들었으며 탁월한 재능 덕분에 책장은 빠르게 넘어갔다 이내 그의 눈길이 마지막 장에 머물렀다 그 순간 그는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만큼 놀랐다 비급은 앞으로도 하루에 한권씩 꼭꼭 전해질 것이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대를 하수하는 사람의 것보다 열 배 나을 것이오 부디 황실의 본문을 잊지 마시오 그대가 마음을 돌린다면 용서하겠노라는 황제폐하의 친설을 동봉하오 차후 그대의 마음이 돌려진다면 그대를 하수하는 하수자의 이름을 연무장의 각 나무에 한 획식 그어 알려주시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흔들리는 내명 황실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길 바라오 다음장에는 영락재의 친서가 있었다 무성군 너마저 가짜일 것 같아 지문깨나 마음을 조련노라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보국충정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노라 대명 천왕 영락 친서 무성군의 신형이 바닥으로 무너지듯 허물어져 내렸다 번쩍 무성군이 검술을 연마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점이 없다 그것은 그의 일상생활이었으니 말이다 그는 연무장을 어느 한순간 무성군의 신형이 이어분수의 수법으로 떠올라 유성추월의 신법을 펼쳐 연무장 주위의 수목들 사이를 어지럽게 날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예리한 건풍이 어지럽게 일었다 그것은 신기였다 비룡권심 맹용승천 유은요일 등 각가지 경신술과 그에 따라 이는 오묘한 건법은 가히 신기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허공을 날며 검광을 장렬시키던 무성군의 신형이 땅에 가볍게 내려섰다 오늘은 그만한다 한쪽 옆에서 입을 벌리고 서있던 내관이 황급히 달려가 무성군에게 수건을 내밀었다 무성군은 비단 수건으로 번진 땀을 닦으며 의미있는 시선을 수목들을 향해 던졌다가 이내 연무장을 떠났다 경문왕 그는 영락재의 다섯째 동생으로서 영락재가 고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한데 무성군이 수목들 위에 남긴 거문을 한 획 한 획 모아서 이루어진 글자는 놀랍게도 경문왕 이라는 세 글자였다 음모의 밤 백운향이 처소로 삼은 이곳은 온갖 기공비서로 둘러싸인 석실 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다 이곳은 황공 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영락재와 해량공주만이 아는 비밀 백운향은 바로 황공무고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제일 먼저 황공의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물론 천여군주를 바꿔치려 할 때 나타났던 무심한 사내는 바로 백운향 이었다 그리고 무성군에게 무공비급을 보낸 사람도 그였다 그 외에도 그는 신비세력의 점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결코 이 황공무고를 떠나지 않았다 우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 첫째 목적 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권의 책자 때문 이었다 불사비록 그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유심히 보았던 바로 그 책 때문 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그것에 대해 한자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었다 한데도 그는 또다시 읽고 또 읽고 수백번 고쳐 읽고 있었다 불사비록 을 읽는 그의 습관은 이수시 빌동안 한결 같았다 우선비로간의 720여 마공기초를 세심하게 읽은 다음 책장의 맨 마지막에 머무는 것이다 소우주 제목 붙여진 그 아래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둥근 원안의 선명한 점이 찍혀있는 그림 이었는데 그의 눈길을 가장 오랫동안 잡아 큰 것은 바로 그 소우주라 제목 붙여진 그림 이었던 것이다 다른 것들은 이미 이해가 같고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음에도 유독 그것만은 감도 잡히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720가지의 마공절초가 어떤 일련의 연계동작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지만 서로 다른 초식인 양 전혀 이어지지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 소우주라는 그림이 해독되면 불사비록의 증가가가 드러나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한데 그가 이미 과거에 한번 본 그 불사비록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그것은 환상 심기로 내에서 본 천년비사에 불사비록과 불사경 혼수가 언급되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어쩌면 불사비록 안에 불사경 혼수가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영감이 그의 내리에 스쳤기 때문이었다 파라라 백운향은 수도자와 같은 자세로 책장을 넘겼다 좁은 석실 공간은 그의 탐구열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삐끄덕 그 열기 속에서 석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들어선 한 명의 배기공장 미소녀 바로 해량 공주였다 그녀의 받쳐든 두 손에는 황금색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곡 찻잔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백운향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그윽한 시선으로 백운향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정이 담뿍 담겨 있었으며 은근히 염려의 기생마저 떠돌고 있었다 어려운 모양이로군요 너무 고뇌하시는 것 같아요 해량 공주는 백운향의 앞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애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비로소 백운향의 시선이 앞자리에 앉는 그녀를 향해 돌려졌다 아니요 나란 사람은 원래 고뇌하고 갈등을 겪으며 단련되어 왔소 내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소 당신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려 하는군요 나 자신을 자유한다는 말이 더 적합하지 한데 경문왕은 어찌 되었소 백운향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해량 공주의 안색이 무겁게 변했다 그는 가짜였어요 흠 백운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가 실수를 가장해 찻잔을 엎질렀을 때 무심별의 저를 오른손으로 부축하려 했어요 경문왕 께선 원래 왼손잡이셨 거든요 백운향은 품속에서 하나의 책자를 꺼내들었다 그의 시선이 책자의 익명을 쭉 훑어갔다 그리고 경문왕이라 쓰인 이름 옆에 조그맣게 화살표를 했다 가공할 점조직이요 누구든 자신을 하수하는 사람 한 명만 알고 있을 뿐이니 이 정도라면 20년 이상의 음모였소 특히 천여군주 이후에 이뤄진 점조직은 모두 황족들로 연결되어 있소 하면 진짜 그분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해량공주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10의 10 모두 죽었을 것이요 대군양의 음성은 확신에 차있었다 당신은 쉽게 말할 수 있어 좋으시겠군요 마음속에 근심을 밖으로 나타낼 인물이라면 결코 대개를 견제할 수 없지 대군양은 독백하듯 나재기 중얼거린 후 다시 해량공주의 숙연한 얼굴로 시선을 던졌다 그보다 월교로부터는 해량공주의 아미가 곱게 찌푸러졌다 대군양은 항상 빙월교의 이름을 말할 땐 표정이 진지해진다 그 정도로 빙월교는 대군양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해량공주는 일순 씁쓸한 표정을 짓다 이내 평소에 신색을 회복하고 말을 받았다 사람이 왔어요 그들은 지금 무성군의 처소에 있어요 몇 명이요 15명이에요 그들에게 천면한 용수를 터득시키고 한 사람을 뽑아 경문왕의 시비와 바꿔치기 하시오 그리고 내가 데려온 여인도 눈여겨 주시하시오 해량공주의 아미가 또 한 차례 살풋 좁혀졌다 그녀는 지금 백운양을 따라 이곳까지 온 여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슬플이 많지 아름다움과 요염함을 겸비한 미소녀 천상미와 미심랑이었다 그녀는 백운양의 명에 따라 지금 황제의 시비로 바꿔쳐져 있었다 후후 나중에 내 뜻을 알게 될 것이오 해량공주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백운양은 이미 준비했다는 듯 한 꾸러미의 책을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월교에게 전해주시오 해량공주는 한권 한권이 개세적인 무공비급인 책꾸러미를 바라보며 가벼운 이체를 떠올렸다 그녀에게 전하면 그녀가 알아서 사용할 것이오 빙월교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듯한 음성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해량공주의 여자 본연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말하는군요 그녀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소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녀의 지혜와 재치로 인해 거두어진 신혼인들이 계속 항공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 앞에서 유난히 그녀 자랑을 하시는 것 같군요 해량공주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질 것이오 백운양은 웃지 않았다 비단 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것이 해량공주의 자존심을 더 크게 건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제가 그녀보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백운양의 손이 그녀의 탐스런 수발을 어루만졌다 그대는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소 나는 지금 그대와 월교 둘 다 내게 있어 소중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오 해량공주는 멈칫하고 격정의 눈길로 백운양을 바라보았다 잠시 격정의 눈길을 백운양에게 던지던 해량공주의 몸이 한 마리 나비처럼 그의 품을 파고들었다 백운양은 한손으로 그녀들 보듬어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렇게 잠시의 시간이 지나자 백운양은 가볍게 그녀를 떼어놓았다 해량 이제 내겐 300일의 시간도 남지 않았소 해량공주의 눈에 뽀얀 이슬이 가득 보였다 그렇군요 곧 오열이 터져 나올 듯 쓰라린 음성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첫잔을 들고 몸을 일으켰다 그 짧은 생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거머쥐려는 백운양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그녀가 일어서자 백운양은 이내 불사비록의 첫장에 다시 시선을 던졌다 그 모습을 처연히 바라보던 그녀의 입이 다시 열렸다 당신의 모습은 마치 맞지도 않는 통니바퀴를 억지로 깨어맞추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아예 차라리 하나 그녀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돌연 백운양의 고개가 번개처럼 그녀에게 돌려진 것이다 해량 당신 방금 뭐라고 했소 뭐라고 했년 말이오 그의 음성은 격앙되었고 다급했다 해량 공주의 몸이 무엇을 훔쳐먹다 들킨 아이처럼 해숙하게 변했다 저저는 단지 당신의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 그 전에 말 말이오 당신 어쩜 백운양의 다그침에 해량 공주의 안색이 더욱 해숙해졌다 당신의 모습이 마치 마치도 않는 통니바퀴를 억지로 깨어맞추려는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도 당신을 서운하게 했나요 그녀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며 얼른 말을 마쳤다 백운양의 표정이 마치 자신을 한 대 때릴 미소가 어리더니 그는 손에 잡고 있던 불사비록을 내팽개치고는 수천권의 기서가 꽂혀있는 서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기서나 뽑아 들고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해량 공주의 눈에 의혹의 기색이 잦아들었다 자신의 말을 들은 후 백운양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책장을 넘기고 비극들을 뒤로 마구 내팽개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내 등비로 던져진 책들이 작은 산을 이루었다 해량 공주는 그 책의 산더미 옆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계속 날아드는 책을 차곡차곡 간추렸다 검항 마경 쇄신 마운 금강 인배 꽁 혈옹 마지 수십 번의 책이 날아들고 어느 한 순간 정지된 시간 속에서 날아들던 비극의 행렬이 뚝 멈추었다 어쩌면 하루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다 해량 공주는 책의 행렬이 끊기자 문득 백운양 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푹 그녀는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백운양은 수북한 책더미 속에 전신의 반 이상을 파묻은 채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있었던 것이다 속이 깊으신 분이니까 해량 공주는 백운양의 고라떨어진 모습을 처연한 눈길로 바라보다 이내 석시를 빠져나갔다 백운양의 해계한 기행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눈만 뜨면 서고 내의 비급들을 마구 읽고 그중 몇 권인가를 따로 추려놓고는 이내 잠에 빠져들곤 했다 7일 만에 그가 따로 골라놓은 책의 숫자는 무려 700여 권 이었다 즉 하루에 100여 권 이라는 셈이었다 이제 더 이상 서고에는 단 한 권의 책도 꽂혀있지 않았다 대부분은 바닥에 흩어져있고 나머지는 탁자 위에 산처럼 쌓여있었다 700여 권의 책자가 추려지자 대군양은 또다시 그 책들을 미친듯이 읽기 시작했다 대군양은 해량공주에 잘 맞지도 않는 톱니바퀴라는 한마디 말로 그동안 안개 속에 묻혀있던 실체를 잡은 것이었다 불사비록 그것은 그 말과 같이 초식과 초식이 잘 들어맞지 않는 톱니바퀴 같은 것이었다 즉 불사비록은 미원의 불사경 혼수가 실린 책자였던 것이다 잘 맞지 않는 톱나바퀴를 돌게 하려면 적당한 기름과 크고 작은 톱니를 적당히 연마해야 한다 한대 불사비록 내에 720가지 절초에는 그 기름이 없었고 들숭날숭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천년을 잠자 온 미원의 불사비록이 대군양에 의해 다듬어지고 첨가되어 사상 최강의 무공 불사경 혼수로 탄생하려는 것이다 대군양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오대파 천무를 합치는 비결도 바로 이것이다 그의 얼굴 가득 극의 미소가 넘쳐 흘렀다 아 이제야 비로소 백운양에게 크고 굳센 황금빛 날개가 달리려고 하는 것이다 황금날개가 일륜지대사 홍등가려 원앙축수 무릎 혼인은 경사다 구문제독부의 화려한 첨화에는 색색의 축등이 걸려졌다 바로 대명의 병권을 한손에 움켜쥐고 있는 구문제독 공정방의 동려 궁서예와 황실 경무왕의 일남 무령군이 백명가약을 맺는 것이다 대명의 최고 실권자와 황실의 결혼이었기에 그 넓은 구문제독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조정에 내놓으라 하는 대신들과 유생들 노학사들 변방의 태수에 이르기까지 구문제독부의 넓은 뜰은 하객들로 밝히들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이윽고 홍촉 이 밝혀지자 천지신명께 혼약을 맹세하는 예식이 진행되었다 성음복을 입은 무령군과 궁서예는 실로 천생연분인 듯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신랑이 인풍옥수라면 신부는 화용월태 나고나 할까 그들의 맞절에 이어 천지신명께 백년해로를 맹세하는 예식이 황실 어사대부에 의해 진행되었고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과 박수소리가 천지가 떠나갈 듯 울렸다 한대 그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금융화복 중년인이 있었다 바로 구문제도 공정방 이었다 그는 시종 얼굴 가득 오나함 미소를 띄운 채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두 사람의 성혼의식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대명을 떨어 올리는 구문제도 공정방 이라는 이름과 대조적인 겸손과 오나함이 그의 몸에 서리서리 감겨 있었다 누구든 지금 그의 이 모습을 본다면 그가 구문제도 어렵지 않게 따르도록 했고 내면의 잠재된 강인과 단함은 천하가 좁다 할만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위훈의 강의 표본 이라 할 수 있었다 양보할 때는 한없이 양보하고 들이칠 때는 질풍노도 와 같이 실행하는 성격으로 하여 32가 지나 재수된 구문제도 자리를 영락제가 해제를 폐위시키는 격변의 와중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영락제의 은총은 모두 그의 한몸에 쏠린 듯 두터웠고 사람들은 대명 황실이 오늘의 영화를 누리는 것도 폐황지도 의 영락제 뒤에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구문제도 공정방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하간 구문제도 공정방은 시대를 탈 줄 아는 인물이었다 이곳에 모인 하객들만 해도 황실의 경사라는 의미보다 구문제도 경사였기에 참석한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다 가위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새도가 아닐 수 없었다 이윽고 짧은 혼인가래는 끝이 났고 하객들은 한잔 술을 마신 후 각기 밝기를 돌렸다 밤 하판주가 뜨겁게 넘어갈 밤이 되었다 화촉이 밝혀진 방에서는 황촉대 세개가 자신의 몸을 소신 공양하며 두 남녀를 축복해주고 침상 위에 준비된 원앙 비당금친도 곧 있을 꿈결 같은 순간을 기다리며 날개를 접고 있다 여인의 술병을 잡은 두 손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굳건한 사내의 손에 잡힌 옥대 속으로 연분홍빛 액체가 길게 호선을 그었다 부인도 한잔 무령군은 그녀의 손에서 술병을 받아들고 정이 담긴 시선을 자신의 여인에게 주었다 궁서에는 얼굴을 사르륵 붉히며 수줍게 잔을 들어올렸다 드디어 그녀의 잔이 채워지고 두개의 잔이 조그만 소성을 몰고 부딪혔다 합한 주가 교환된 것이다 쨍그랑 한대 돌연 술잔을 들어올리던 무령군이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대를 싸잡으며 신흥성을 토해냈다 우 대대가 궁서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하게 무령군의 몸을 부축했다 무령군의 준수한 얼굴 위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령군을 부축한 공서에는 때아닌 병고에 잠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다 무령군을 침상에 기대 앉혔다 시의 시의를 부르게 싸우니 잠시만 무령군이 서둘러 일어서려는 그녀의 치맛자락을 결사적으로 잡았다 아 아니요 첫날밤부터 남에게 추태를 보이고 싶지 않소 추태라니요 단지 속에 좀 잠시 측간에라도 다녀오면 괜찮아질 듯하니 무령군은 고통스럽게 말하며 겨우 일어나서 문을 밀치고 나갔다 사내가 측간을 가는데 따라갈 수도 없는지라 공서에 눈에 황망함이 어렸다 도대체 꿈같이 달콤해 알초야에 이 무슨 경고란 말인가 4인 1인은 상석에 앉아 서리빨 같은 위험을 풍기고 3인은 하석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바닥에는 자란피가 푹신하게 깔려있고 배낮같이 환한 실내에는 어린애 팔뚝만한 촛대가 몸을 불사르고 있었으며 벽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검 세 자루가 나란히 걸려있다 실내는 밝았지만 분위기는 무섭도록 가라앉아 있었다 1인 아래 꾸러앉은 3인 중 2인은 상석에 앉은 사람을 몫이 어려워하는 듯한 빛이 영역히 떠올라 있으며 그 옆에 앉아있는 흑이 청년의 표정은 무심했다 그들은 바로 현 대명의 3승 상 중 우승 상어사대구와 좌승 상어사대구였다 그렇다면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황제 영낙제인가 아니었다 무상의 신의로 굳어진 표정의 중년인은 바로 구문제독 공정강이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리 무상의 권위와 실권을 잡고 있는 구문제독 이라지만 1인 제와 만인지상 에 위치해 있는 좌우승 상어사대구가 그의 앞에서 어찌 저토록 굽신거릴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황손이라 할지라도 1차 양보한다는 구문제독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밀락같은 표정의 흑이 청년은 또 누구란 말인가 실내에는 칙칙한 긴장이 휘감아 돌았다 문득 구문제독 공정강이 입을 열었다 이제 영락의 패왕지도 는 종말이 다가왔소 실로 무시무시한 반역의 언동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말을 하는 궁정강의 태도는 태연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함에 따라 그의 얼굴에는 더욱 강인한 의지가 깃들고 있었다 경무왕께서 무령군을 내 사위로 주신 것은 곧 승낙의 뜻이오 그대들은 천추의 한을 안고 소사하신 해제 폐하의 한을 아직 잊지 않았을 것이오 태상왕 께서 특별히 그대들과 나에게 부탁하신 해제 폐하를 끝까지 보필지 못한 죄를 이제라도 씻어야 할 것이오 그의 음성은 점차 격앙되었고 그와 함께 가공할 살기마저 줄기줄기 뻗어나오고 있었다 좌우 승상의 노안에 언뜻 물기가 돌았다 한데 해제라면 영락제에 의해 폐위된 전대의 어린 황제가 아니든가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모반이라도 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정약결혼까지 시키면서 그들은 일대의 폐왕 영락제를 향해 반기를 높이 쳐든 것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배짱과 반역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의 말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는 시작되어왔고 이제 실행단계만 남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가공할 음모를 바탕으로 한 대반역의 조짐이었다 영락제를 밀어내고 내 사위가 된 무령군이 등극한다 해도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못할 것이오 그렇소이다 영락제 또한 나의 어린 조카를 패의하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며 영락제 패도의 천하는 이미 그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소이다 이는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당연지로 나 사려되오이다 공정방의 말에 좌우승상은 앞다투어 타당성을 역선했다 으하하하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오 나는 만의 하나를 위해서라도 들어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터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오 이 모두가 사심없이 우리를 돕고 있는 천존의 은혜임을 말이오 천존은 또 누구인가 천하의 언제 사도천 말고 또 다른 천존이라는 인물이 있었던가 만약 이들이 말하는 천존이 사도천 그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실로 경천동지 할 일이 아닌가 이때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흑이 청년의 입가에 감정이 배제된 미소가 가늘게 떠올랐다 감사드리오 천존을 향한 제독의 마음이 그토록 깊으셨다니 차갑고 삭막한 음성이었지만 격식을 갖춘 말이었다 하하하 별말씀을 산비목 께선 부디 오늘의 일을 그대로 천존께 보고해 주셨으면 하오 그야 이를 말씀이오 천존 께선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오 산비목 이라는 청년은 말을 끝내고 가볍게 목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와 절도가 배인 말과 행동 이었다 그가 사라지자 궁정방은 하나의 두루마리를 2인의 승상 앞에 펼쳐놓았다 그곳에는 사람의 명단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었고 궁정방은 명단을 하나하나 집어가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음모와 반역의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파다다다 힘찬 날개짓과 함께 한 마리의 은색 비둘기가 야공을 깨끗고 빠르게 날아올랐다 하나의 냉막한 눈동자가 그 비둘기를 전송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의 주인은 좀전에 궁정방 일행과 마주 앉아있던 삼비목 이라는 흑이 청년 이었다 한데 그는 허공으로 날아오른 비둘기가 후원의 측간 지붕 위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구문제 독부의 건물은 높았고 밤의 색깔은 너무 짙었기 때문이었다 궁서예의 한숨소리와 함께 황촉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첫날밤부터 얘기치 못한 무령군의 배탈은 그녀의 심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때 문이 열리며 두 손으로 아랫배를 싸잡은 무령군이 들어섰다 이거 미안하게 되었소 부인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고통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첫날밤인데 옷고름 정도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 앞에 간신히 쪼그리고 앉아 예복의 옷고름을 당겼다 예복의 옷고름이 스르르 풀리고 앞석 사이로 박속같이 흰 속살이 현란하게 드러났다 잠시 취한 듯 그 모습을 바라보던 무령군은 또다시 배를 부둥켜 안고 나뒹굴었다 어이쿠 아 아무래도 시일을 부르시미 아 아니 되었소 부인 내 체면을 봐서라도 정 그러시다면 어서 누우시지요 미안하오 초야부터 내 나중에 무령군은 이내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정작 난처한 사람은 공서에 였다 비록 혼례는 올렸다지만 어찌 신음하는 남편 옆에 누울 수 있겠는가 결국 그날 밤 그녀는 무령군의 얼굴에 솟아나는 땀방울을 비단 수건으로 찍어내며 그렇게 꼬박 밤을 세웠다 진정 서러운 초야가 아닐 수 없었다 다음날도 무령군의 병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부른 시위마저 사견치 않게 가벼운 배탈이라 하며 사라졌다 하나 그날 밤도 무령군은 배를 싸잡고 몇 번인가 측간 나들이를 해야만 했다 원래 홀례를 올리면 처가에서 사흘을 머무는 것이 이 시대의 관습이다 뜬 눈으로 이틀을 세운 공서에는 어느덧 사흘째 밤을 막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얼굴과 차림새 표정마저 똑같았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둘 다 무령군이었다 그들은 측간의 어두운 구석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있었다 왼쪽에 무령군이 오른쪽에 무령군에게 입을 열었다 수고하셨소 연안공 저와 이젠 저하께서 하실 일만 남았소 오른쪽 무령군 즉 연안공 백운향의 말에 진짜 무령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운향의 음성이 계속 이어졌다 궁소전은 착하고 아름다우며 현숙한 여인이오 백운향은 그렇게 말하며 한통의 봉서를 꺼내 무령군 앞으로 내밀었다 그동안 알아낸 것과 처리방법은 모두 이 안에 적혀있소 그의 말에 무령군은 혜연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급히 말했다 그럼 연안공 께선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시겠다는 말씀이오 그런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오 그리고 내가 굳이 황궁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궁정강은 이제 혼자나 다름없소 그래도 무령군은 도저히 백운향 없이는 안심이 안된다는 듯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안심하시오 해량 공주에게 마지막 패를 남겨놓겠소 또한 궁정강과 연결된 신비세력은 직접적으로 그를 돕지는 않을 것이오 음 무령군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백운향은 짙은 어둠 속으로 돌아섰다 돌아서는 그의 일에서 그의 마지막 말이 나지기 이어졌다 저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 궁소전은 아비와는 달리 진정 현숙한 여인이었소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신형은 어둠 속을 가르기 시작했다 내 공의 말뜻이 무엇인지 잘 알겠소 심려하지 마시오 무령군은 독백처럼 중얼거리더니 배를 싸잡고 궁서예가 한숨과 근심으로 기다리는 신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촉의 불이 드디어 밝혀질 것인가 전설을 펴든 사도천의 얼굴은 보기 드물게 활짝 개어있었다 상하를 조각해 만든 듯한 그의 얼굴에는 싱싱한 활력이 안개처럼 번져갔다 그것은 그가 습관처럼 짓던 온유롭고 따사로운 표정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방금 그에게 전설을 전한 흑이사네의 송장 같은 얼굴도 그의 표정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영원히 한올의 표정도 어릴 것 같지 않던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차라리 음산하기 조차 했다 흑이사네의 시선이 사도천의 얼굴에서 탁자 위에 놓인 백목년이 꽂혀있는 화병으로 돌려졌다 그가 사도천에게 전설을 전한 후 의뢰하는 행동인 듯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동작이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화병에 꽂힌 목년 입새는 다 떨어지고 소담스런 하얀색 꽃봉오리 밑에 단 하나의 입새만이 달랑 붙어있었다 목년의 꽃봉오리는 떨구듯 새파랗게 매달고 있었다 이제 저 꽃잎마저 떨어지면 대명의 운명은 끝장이다 흑이사네는 확신에 찬 염두를 굴렸다 그는 수년간 숨어서든 나타나서든 사도천을 지켜보아 왔다 그가 지금껏 지켜보아 온 사도천은 18의 승률이 서지 않으면 때를 기다리는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도천이 생각하는 18의 승산에 대해 흑이사네는 지금껏 한 번도 정확히 맞춘 적이 없었다 흑이사네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성사 불가능한 일도 사도천은 과감하게 추진시켰고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다 그것이 사도천이 생각하는 18의 승산이었던 것이다 이번 일은 흑이사네 자신이 보아도 18 이상의 승산이 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절대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그것은 우는 아이 젖 먹여 달래는 것보다 쉬운 일일 것이다 저 꽃잎은 곳 떨어질 것이다 사도천은 가능한 한거일 말로 명령하지 않는다 단지 가위를 들어 꽃잎 하나를 잘라내느냐 않느냐로 명령의 가부가 결정된다 흑이사네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생각이 적중한 것으로 생각했다 새파랗게 나리 섬 가위가 목련하를 향해 다가갔다 싹 뚝 경쾌한 음향과 함께 흑이사네는 눈을 부릅떬다 그의 생각은 이번에도 틀려버렸던 것이다 가위의 쌍날에 의해 탁자로 떨어져 내린 것은 흑이사네가 예견한 이파리가 아닌 목련의 꽃봉오리가 아닌가 사도천의 그윽한 눈길에서 가공할 기광이 줄기줄기 뻗었다 헉 그 눈길을 받은 흑이사네는 내심 다급한 헛바람을 토해 내고 말았다 일비목 너의 아우산비목은 참으로 잘해주었다 앉은 자세 그대로 가위가 쌍날을 시뻘하게 세운 채 들려져 가끔 철컥철컥 소리를 냈다 일비목 나는 너를 천하제일의 무인이라 생각한다 지모 또한 결코 심랑의 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천천존 일비목의 음성이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는 사도천이 보통 때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일비목 너는 나의 지금 이 처사를 내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겠지 사도천의 눈이 강렬하게 빛을 바랬다 으 천조는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나는 그의 손길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일비목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나는 결코 무능한 자를 수화로 두지 않는다 일비목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 그래서 너는 내게 있어 무능한 수화로 변한 것이다 사도천은 말하면서 가위를 서서히 들어올렸다 으 천조 내 심계를 알아맞춘 것이 내 죽음이란 말인가 번쩍 일비목의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가위가 취록색 광채를 일으키는가 싶더니 곧바로 일비목의 심장을 향해 틀어박혔던 것이다 너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한족인 내가 나의 일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못되지 심랑 조차 알지 못하는 일을 핏빛노을 속으로 들리는 음성은 일비목의 뒷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제길 나는 한족 이었군 그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 그의 몸은 형체도 없이 증발 하고 있었다 사도천이 가위에 취록 혈강을 가중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하하 이제 대원제국의 부응이 눈앞에 도래 했다 크 하하하 사도천은 앙천 광소를 터뜨렸다 오 사도천 그는 바로 천문의 대명왕실을 전복시키고 몽고의 부응을 꿈꾸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천하에 누가 있어 사도천의 이러한 신분을 알고 있단 말인가 불세신 협이라는 광희로운 허울 아래 그의 야망은 차곡차곡 쌓아 올려졌고 이제 바야흐로 그 야망의 탑 위에 그는 우뚝 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는 그 원대한 대게를 눈앞에 두고 영원히 그치지 않을 뜻 거센 광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앙청 광소를 터뜨리고 있는 그의 앞에 귀신인 양 삼 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왕의 백의 성공을 미리 앙축 드리오 세명의 노인 이었다 그들은 눈처럼 흰백두를 깊숙이 숙였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소 산하를 떠돈지 언 백여 년 그대들과 전 몽고인의 한이 지금 풀리고 있소 오 천왕 다시 허리를 굽힌 그들을 향해 사도천은 좀 전 자신에게 접수된 전설을 내밀었다 모든 것 완벽 천존의 도움부리오 구문제덕 공정방 이하 어용군과 황실 주요인사 구호할 매수 성공 거사일 8월 중추 윤어 요망 산비목 배상 짤막짤막한 글귀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역의 음모였다 구문제덕 공정방이 이미 모반을 꾀하고 있는 터에 그것을 눈치챈 사도천은 궁정방을 이용해 대명황실의 전복과 대원제국의 부응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여인 이제 거사일은 불과 한달 남짓이다 사도천은 대원제국 태망 이후에 백여년 세월을 떠올리는 듯 잠시 묵상에 잠겨들었다 산패상이라 불리운 새 노인은 그의 묵상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끝 조용히 그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이윽고 사도천의 음성이 잔잔히 흘러나왔다 나를 기르신 그대들 산패상과 나를 낳아준 대몽구에 내 보상해 주리라 오 천왕이시여 산패상에 노안 가득 가무에 빛이 일렁였다 그들은 사도천이라는 이 절대자의 부모이자 사부였으며 신하였던 것이다 대원부 은근의 현상황은 어떻소 사도천에 감겨있던 눈이 뛰어지며 잔잔히 산패상을 굽어보았다 그의 물음에 가장 좌측에 현을 놓인 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원부 은근은 20만명을 이끌고 중토 접경지역인 방강변에 머물며 명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행로는 일단 명이 떨어지면 중토에 북단 도포를 거쳐 장안을 점령한 후 곧장 연경으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옵니다 시간은 사도천은 숨쉴 겨를도 주지 않고 물었다 상퇴상 중 수석퇴상인 현의 노인도 미리 준비된 이야기인 듯 서슴없이 대답했다 연흘이 소유돼 옵니다 연흘이라 사도천은 나지게 욕졸이며 생각에 잠겨드는 듯 다시 두 눈을 감았다 그때까진 구문제도 공정방 이하 반정군은 승리의 기분에 들떠있을 시간이어서 우리의 진격을 막고 어쩌고 할 여유도 없을 것이옵니다 수석퇴상에 확신에 찬 어조에 사도천은 눈을 번쩍 떴다 좋소 그대로 시행하시오 정군에게 특일령을 하달하시오 사도천의 음성은 국강했으며 신념에 차있었다 존명 상퇴상은 동시에 대답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도천은 자꾸 들드려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뒷짐을 진 채 방안을 왔다갔다 하기 시작했다 후후 오랜 세월이었지 그는 회안에 찬 음성과 함께 탁자 위에 놓인 목련 가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목련은 꽃봉오리마저 떨구고 한장의 잎새만 달랑 달고 있었다 석중리 저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 너도 죽는다 하지만 너란 놈은 역시 훌륭한 놈이었다 내가 유치한 감정의 한가닥으로 사랑한 나의 심랑을 너에게 보내야 할 만큼 사도천의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색깔로 굳어졌다 그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던가 물론 그도 사람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는 지극히 사채스런 단어였다 그의 가슴에는 그 진한 사랑의 빛깔보다 천대만배 더 진한 대야망이 담겨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는 처음 느낀 사랑의 대상을 석중리 아니 백운양의 견제책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에 대한 경계와 일생의 숙적을 묶어놓기 위한 일거양득의 신기였다 그의 얼굴에 확신의 창기색이 떠올랐다 이제 그의 야망은 찬란한 꽃봉오리를 터뜨릴 것인가 운양 심원처럼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듯한 그 음성에 돌아서던 백운양의 몸이 흠칫 멈춰섰다 백운양의 몸이 불빛 속에서 천천히 돌려졌다 해량 공주는 침상 모서리에 비스듬히 앉은 채 돌아서는 백운양에게 심유한 시선을 받고 있었다 해량 지금껏 내가 한 말에 뭔가 의심이라도 있소 이번 일은 그대의 손에 달려 입건을 끝도록 유약하면 운양 당신 정말 너무 하시는 군요 말을 하면서 해량 공주는 고개를 푹 떨구 었다 해량 이제 내겐 300일의 시간도 채 남지 않았소 당신은 마치 그 적게 남은 인생이 자랑스럽다는 듯 말씀 하시는 군요 해량 공주는 그렇게 밖에 작게 흐느꼈다 배구냥 눈에 아픔의 기색이 배어들었다 해량 예전에 없던 진득한 감정이 베인 음성 이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감추어 왔다 그러나 그라고 해서 왜 구태여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만 싶었으랴 그 역시 인간이기에 울고 웃고 까불어도 보고 싶고 한 남자로서 스스럼 없이 여인을 안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세월은 결코 그에게 눈 돌릴 새도 없이 머리를 헤쳐 풀고 그렇게 스쳐 날아갔다 그래서 세월의 목을 낸 그의 생은 더더욱 고달픈 것이었다 배구냥의 신형이 서서히 굽혀졌다 한 손으로 치렁한 흑발을 쓸어 올리고 다른 한 손은 해량 공주의 뺨 위에 흐르는 눈물을 향해 뻗어 갔다 저리 가세요 가시란 말이에요 해량은 당신이 생각하시듯 그렇게 약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 가버리란 말이에요 해량 공주는 배구냥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며 침상 위에 엎어져 오열을 터뜨렸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배구냥은 굽힌 허리를 일으켜 세웠다 해량 그대는 강한 여자요 내가 아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물론이지요 그러니 어서 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가려 하고 있소 나는 해량 그대를 굳게 믿소 그의 말은 어느새 고적한 밤바람과 함께 들려오고 있었다 침상 위에 엎드려 지난 오열을 토하던 해량 공주의 몸이 킹기듯 일으켜 세워졌다 이어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착주전자가 날고 벼루가 날았으며 베개도 날았다 와장창 쿵쾅 탕 거울이 깨지고 창문이 부서졌으며 자괴문갑에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바보 그래 너는 며칠밖에 못살 바보야 더 이상 집어던질 것도 없고 깨어질 것도 없이 엉망진창이 된 방안에서 그녀는 미친듯이 방문을 밀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시원한 야풍이 옷옷을 스쳤다 흐흐흐 한 그루 회양목을 부둥켜안고 무너져 내린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사정없이 들먹이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예요 한 남자 밑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당신의 모습은 늘 내게 있었지만 당신은 붙잡을 수 없는 한 줄기 바람이었어요 당신의 그 바람결이 한순간만이라도 그윽하게 감싸주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아 이미 떠나가신 당신이요 세월에 목을 메고 있는 당신의 아픈 이 여심이 나눠가질 수 없어 이렇게 슬피 우는가 봅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 해량공주는 퉁 붓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채 다시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지고 가냘픈 등에는 반빛깔보다 더 진한 애수가 매달려 있었다 방안은 난장판이었다 베개가 터져 오리털이 사방으로 날고 제멋대로 깨지고 부서진 가구와 창문들이 밝히들 틈도 없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데 방안으로 들어서던 해량공주의 신형이 벼락맞은 듯 부르르 떨렸다 그런 그녀의 귀전으로 한 줄기 음성이 파고들었다 방이 너무 어둡곤 그 음성은 침상 위에서 들려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침상 위에 슬쩍 걸터앉아 싱근 미소 짓고 있는 백운양의 입에서 흘러나온 음성이었다 해량공주는 그의 미소에 박혀있던 시선을 황급히 돌렸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좀 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몽땅 보고 있었을 것이다 해량공주는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에 당혹스런 얼굴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안이 너무 지저분하군요 해량공주는 백운양의 시선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손에 닿는 대로족은 전 자신이 마구 집어던진 것들을 죽기 시작했다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량공주의 손이 일그러진 차추전자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허공으로 들려짐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백운양의 억센 품에 안겨져 있었다 눈물이 생물처럼 솟아났다 뜨거운 물체가 눈물이 흐르는 볼에 닿았다 뜨거운 물체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물은 끝이 없었다 오히려 점점 더 복받쳐 흘러나왔다 해량 그 주전자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 작정이오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것들을 좀 치우고 안돼요 내가 그대를 놓으면 그대는 영원히 날아가 버릴 것만 같소 해량 공주를 아는 백운양의 팔에 힘이 가해졌다 아 그래도 너무 지저분한데 흑 해량 공주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아니 그녀의 말은 우리가 듣지 못할 뜨거운 동굴 속으로 삼켜지고 말았다 그녀의 손에 굳게 잡혀있던 일그러진 주전자가 그녀의 손에서 스르르 풀려나가며 덜커덩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황촉불이 일렁이고 있는 가운데 일그러진 주전자의 반짝이는 면 위로 두 남녀의 모습이 여울져 퍼져 흐른다 아마도 이 밤은 좋은 밤이 될 것이다 달콤하고 뜨겁고 달띠달게 이 밤은 익어갈 것이다 심랑 보았느냐 백운양은 일장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는 미심랑을 향해 말했다 보았어요 질문과 대답은 짧았다 강가에는 소슬바람과 더불어 무성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다 와사사 사사사 두 사람의 발길을 따라 갈대가 아우성을 치며 갈라져 놓았다 무엇을 느꼈느냐 또 얼마를 걷던 백운양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또다시 이 갈대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도 숙인 머리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백운양은 자신의 발에 밟히는 갈대를 바라보았다 갈대는 강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풀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늘상 짓밟힌다 어부에게도 꼬마들의 장난에도 그리고 다정한 연인들의 애정 행각에도 그렇게 짓밟히고 또 짓밟힌다 그러나 일단 짓밟힌 갈대는 다시 일어선다 갈대에게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백운양은 한족을 갈대에 비유했고 한족은 밟히고 밟혀도 또 일어설 수 있지만 다시는 이민족에게 밝히는 수모의 세월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을 한 것이었다 잘 보았구나 백운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그들 사이에 대화가 끊겼다 사내가 걷고 사내가 걸으니 여인도 따라 걷는다는 듯 그렇게 끝없이 걷기만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갈대밭이 끝나고 왼쪽으로 끼고 돌던 강물이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였다 그 꺾이는 중간 지점에 하나의 허름한 나루터가 보였다 나루터에는 세척의 조그만 목선 이찰랑이는 물결을 따라 건들거리고 있었다 늙은 사공이 부두의 판자 바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지극히 한산한 분위기였다 하늘 밖까지 태워다 주시오 백운양의 말에 꾸벅꾸벅 졸던 사공이 한점 특이함도 없는 눈을 들어올렸다 사공은 묵묵히 세척의 목선 중에서 가운데에 묶여있는 목선을 가리켰다 미심랑은 내심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늘 밖이라니 그곳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들이 배 위에 오르자 사공은 길게 기지개를 켜며 노를 잡았다 이내 목선은 천천히 물결을 가르며 강심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물살은 거세였다 그로인해 목선은 비스듬히 기운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꽉 잡아라 이곳은 열흘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거대한 여울목이 있다 미심랑은 가슴 가득 치밀어 오르는 어떤 열기를 느꼈다 지금껏 배구냥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듯 무심했고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 가시박힌 말뿐 이었다 한데 지금 그의 말은 언뜻 듣기에도 자신을 염려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은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당신은 이곳을 어찌 그리도 잘 알지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평상시의 말투였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어찌 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이냐 미심랑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그녀는 그저 꽉 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그녀의 손이 목선 난간을 굳게 움켜잡았다 강물은 여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세워지기 시작했다 우르르르릉 콱콱 백전 위로 노도와도 같은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왜 이런 곳에 나루터를 만들었지요 미심랑은 악을 썼다 그렇게 악을 쓰지 않으면 강물의 포효성으로 인해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려고 깨나 애쓰는 구나 백우냥도 마주 악을 썼다 그도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말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말을 그토록 핀잔을 주며 말하는 그를 보며 미심랑은 다시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겠느라고 내심 다짐했다 한대 그때였다 쏴쏴쏴쏴쏴쏴 우르르르르르릉 미심랑은 도령 기겁을 하며 놀라고 말았다 느닷없이 거대한 괭음을 휘몰고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의 놀란 시선이 재빨리 사공과 백운향을 돌아보았다 한대 그들은 그런 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예 눈까지 감고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아니 사공은 오히려 소용돌이를 향해 노를 젓는 듯 하지 않는가 끝장이야 미심랑의 음성은 터져 나오지 못했다 일단 소용돌이에 휘말린 목선은 무서운 속도로 수십 바퀴나 돌더니 물속으로 빨리듯 가라앉고 결사적으로 손발을 허위적거렸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물살은 결코 그녀의 작은 몸뚱이가 저항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정신이 아득하다 그녀는 점차 의식에 줄을 놓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이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움켜잡는가 십자 다음 순간 뜨거운 공기가 입속으로 훅 밀려들었다 비릿하고 뜨거운 공기였다 그녀의 내리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몇번인가 눈을 깜빡이다 겨우 눈을 떴다 순간 그녀는 기절할 듯 놀랐다 대구냥이 자신을 두 팔에 안고 자신의 입에 그의 입술을 포갠 채 공기를 주입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 치안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을 밀었다 이미 소용돌이는 지나갔는지 물속은 잠잠했다 그녀의 반항으로 둘에 포개졌던 입술이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득히 물속으로 가라앉아갔다 수공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인 그녀로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녀는 수없이 물을 마셨다 이 이게 아닌데 그때 그녀의 몸을 낚아채며 또다시 입술이 포개졌다 이제 더이상 그녀는 반항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대구냥은 그녀를 아는 체저만큼 앞서가는 사공의 뒤를 쫓아갔다 대략 일각여 동안 헤엄쳐가자 입을 시커멓게 벌리고 있는 거대한 수중 동굴이 나타났다 사공은 돌멩이를 주워 한쪽 동굴벽을 길게 세 번 짧게 두 번 두드렸다 딱 딱 딱 딱 딱 딱 소리는 대개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빠르고 멀리 전달된다 잠시 후 동굴 안쪽에서 응답하는 듯한 음향이 들리자 사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 속으로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10여 이내 눈동자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산뜻한 남의 차림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경외지심으로 가득 차있었다 부글부글 3장 너비의 지푸른 물이 넘칠 듯 한동안 끓어올랐다 어느 한순간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웅덩이 속으로부터 두개의 신형이 솟구쳐 올랐다 슈파 파 정확히 말하자면 세개였다 하나는 서로 포개진 두 사람 이었으니까 말이다 미심랑은 서늘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자신이 물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로 갑자기 한줄기 전음성이 파고들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입술을 물고 있을 셈이냐 그녀는 황급히 눈을 떴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물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황망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거대한 암동이었다 천정은 까마득했고 삼십여 장 넓이의 장방형 벽에서는 횃불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자신을 잊은 듯 저만큼 걸어가는 백운향의 모습이 보였다 백대야를 배웁니다 정연한 대여를 짓고 서있던 십여명의 남의인들이 장엄하게 외치며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미심랑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백운향에 대해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한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그를 잘못 알고 있었어 그녀의 음성이 지극히 나직하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백운향 곁으로 다가섰다 백운향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날 여인 정도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있었다 이어 그는 그의 앞에 아직껏 부복해 있는 남의인에게 추상같은 호통을 쳤다 그 계집은 무어라고 있기에 내가 왔는데도 아직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단 말이냐 저 그것이 그의 서슬의 남의인들은 엎드린 채 강히 말을 잊지도 못했다 그 계집이 요즘 팔자가 늘어진 모양이로구나 그저 계집들이란 이때 안동 모서리로부터 일장 교소가 들려오며 한 당신은 그동안 성리만 급해져서 돌아오셨군요 흰 모시 벽삼의 무명 치마를 입은 촌부 차림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는 수수한 차림으로 인해 오히려 처절하리만치 아름다웠다 그녀는 다름아닌 빙월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정녕 기쁜듯한 미소가 활짝 피어있었다 백우냥의 눈빛이 짙은 조소와 경멸로 변했다 그동안 새도 좀 부리더니 코가 하늘마저 깨뜩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코는 제 코 위에 올라 있군요 경하드려요 빙월규는 백우냥의 비아냥거림에도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에이그 그동안 입만 더 살았구나 당신의 입은 여전히 사납구요 한데 저 낭자는 누구죠 빙월규는 비로소 미심랑을 돌아보았다 백우냥은 돌아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왜 예쁘냐 네 섹시다 섹시 미심랑의 얼굴에 당혹감이 잃었다 백우냥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축하드리 리리로군요 해량 공주가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정도면 삼체사첩은 거느려야지요 미심랑은 두 사람의 대화에 아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백우냥의 터무니없는 트집도 그렇지만 그보다 그 트집을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 넘기는 빙월규에게 감탄하고 말았던 것이다 도대체 저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백우냥의 얼굴이 떫은 감을 씹은 듯 일그러지며 언성이 더욱 고조되었다 너는 나를 이곳에 세워놓고 아예 굶겨 죽일 작정이냐 백우냥이 트집을 잡으면 잡을수록 빙월규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마치 백우냥의 이 억지 시비와도 같은 말이 듣기 감미롭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미심랑에게 있어 극도의 신비감으로 와 닿았다 정말 그렇군요 당신이 너무 투정을 부리시는 바람에 연자탕이 다 식었겠어요 빙월규가 예쁘도록 하얗게 웃었다 그 음성과 어투는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와 같았다 나는 연자탕 안 좋아한다 호호호 그새 식성이 변하셨군요 백여 장의 암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그들의 말씨름은 계속되었다 백우냥은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았고 빙월규는 시종 여유로운 미소 속에 사끈사끈 그의 트집을 받아 넘겼다 그들이 화려한 원형 석실로 들어섰을 때 백우냥은 뒤따라 들어오는 미심랑을 돌아보며 한쪽 눈을 칭긋해 보였다 너랑 계집은 좀 더 보아야 철이 들거야 미심랑이 뭐라 할 새도 없이 백우냥은 석실로 들어갔다 원형 석실내에는 이미 팔척반상이 좁다 할 만큼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윽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식사가 시작되었다 백우냥의 트집은 여기서도 계속되었다 누가 만든 음식이냐 저와 아랑 이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배까지 시비를 혹사시키다니 팔자 늘어졌구나 그는 계육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맛이 괜찮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일순 백우냥의 얼굴이 똥 씹은 듯 일그러졌다 에이그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느냐 그는 제육반을 삼키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미심랑은 도대체 왜 그러나 의아해하며 그가 트집 잡은 제육반 한 조각을 먹어보았다 한데 입에 너무 잘 맞았다 이토록 잘 만든 음식을 여지껏 먹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백우냥이 이번에는 완자를 씹으며 물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아랑의 솜신데 꽤 쓸만하죠 어쩐지 맛이 기가 막히더라니 백우냥은 완자를 꿀꺽 삼킨 후 서둘러 물그릇을 찾았다 한데 미심랑이 완자를 맛보니 완자는 비단짤뿐만 아니라 이를 때 없이 매웠다 미심랑은 이제 자신의 입맛이 그와 거꾸로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퇴집이 도가 지나친 것인지 분간을 못할 만큼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식사는 온갖 트집과 고함 속에 계속되었다 백우냥은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맛이 없다고 투정하는 음식에만 젓가락을 대고 있었다 숨겨진 계략 거대한 장방형의 공간 사면 벽의 3장 높이에는 중원 및 사회변환과 남만동형의 전토가 걸려있었다 그 지도 위에는 청색 홍색 흑색 갈색 등 각양각색의 표시가 되어 있었고 지도 밑으로는 조그만 서랍이 다닥다닥 붙은 책상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그 공간 속에서 남의를 단정히 차려입은 80여 명의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그리고 쓰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한 한쪽의 통풍구로는 쉴 새없이 전서구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탁자 위에 쌓인 두루마리를 분류하고 전서로 띄울 내용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장래의 분위기는 엄숙한 가운데 기이한 열기가 일고 있었다 가운데 위치한 태사에의 비스듬히 기대앉은 백운양의 표정은 이 장엄한 광경과 함께 엄숙하게 굳어있었다 빙월교의 얼굴에도 그 지냈던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시도 쉬지 않던 입을 다물고 그 대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 보아도 이곳의 열기가 어느정도 인지 가히 짐작되고 도 남으리라 이것들이 모두 당신의 아성이에요 그대도 나의 아성이라 해두지 처음으로 차분하게 흘러나온 그의 말에 빙월교의 오경의 한줄기 격동에 빛이 언뜻 스쳐갔다 미신랑은 잔뜩 호기심 어린 눈길로 쉬지 않고 공간의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대군양이 서서히 태사이에서 일어나 우측 벽면에 붙은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적색은 적의 총타급 흑색은 분타급 이며 청색은 우리의 총타급 백색은 분타급 이에요 빙월교의 음성은 진지했다 대군양의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속도는 지극히 완만했다 그의 시선은 표시된 지명과 문파 남의인들은 그와 빙월교가 지나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지도를 따라 움직이던 미심랑의 표정은 점차 경악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세세한 상대방의 정고망이 지도 위에 확연히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사도천의 총분탄은 거의 모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이 사면 벽의 지도를 모두 돌아본 것은 거의 한시즌이 지난 뒤였다 문득 백우냥이 빙월교를 향해 입을 열었다 월교 한가지 부탁을 해야겠다 당신 에겐 그런 말이 안 어울려요 이번에는 진정한 대화인 듯 했다 미심랑은 호기심을 잔뜩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저 계집을 내가 맡아서 여인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심랑의 전신으로 모욕감이 불길처럼 치달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화를 내고 어쩌고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들의 대화와 질려버린 이 신비스런 세력의 규모의 그녀는 아예 넋을 잃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사도천의 신임을 받고 있는 몸이라 해도 이 호흡이 잘 맞는 백우냥과 빙월교 사이에 끼인다면 누구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잊고 말 것이다 지금껏 버티고 있다는 것만도 미심랑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백우냥의 뜻밖의 말에 빙월교 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민항자의 의사에 따라 이곳에 머물게는 할 수 있어도 어찌 제가 민항자를 가르치고 말고 할 게 있겠어요 미심랑의 자존심을 생각해준 사려 깊은 말 이었다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빙월교의 시선이 미심랑을 향했다 미심랑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일단 이곳에 머물러보지요 그녀는 순순히 응락했다 백우냥이 다시 말했다 그 계집은 이제 내 머리 위에 올라안고 말거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빙월교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저는 피곤해서 그만 쉬어야 겠어요 미심랑의 말에 빙월교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동안 너무 큰 변화를 접해서 그럴 거예요 우선 쉬도록 해요 빙월교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처소로 안내하게 한 후 백우냥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쓸데없이 저 여자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지요 말 자체는 힐란하는 말이었지만 어조는 부드러웠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저런 신경을 쓰다 보니 피곤하기만 하고 호호호 부부 사이가 그렇게 피곤하면 안 좋은데요 빙월교의 얼굴 가득 장난기 서린 미소가 어렸다 부부 사이란 그런거다 너라고 안그럴 것 같으냐 빙월교는 가볍게 얼굴을 붉히다 갑자기 말문을 돌렸다 방주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도 일단 뵙는게 예의일 것 같아요 그것은 황금빛 화살이었다 그 화살은 불빛 아래 찬란한 황금색을 번쩍거리며 마디 굵은 손가락 사이에 잡혀있었다 음 화살을 잡은 손가락의 침음성을 터뜨렸다 화사한 황의와 구릿빛 얼굴 그 얼굴 위에 그어진 빈상은이 국강한 인상을 풍기는 초로의 노인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언뜻언뜻 문쪽을 바라보며 습관인 듯 화살을 쓰다듬고 있었다 문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 어리는 신광은 폐부마저 깨뜨려 버릴 듯 날카로웠다 이윽고 자단목 반월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황의 노인이 강인한 몸을 다급히 일으켜 세웠다 무적신방의 임시방주 무룡이 삼가 백대야를 배웁니다 그는 커다랗게 외치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일숨 멋모르고 들어서던 백운향의 얼굴에 혜연이 놀람의 빛이 일었다 빙월교가 나지기 속삭였다 어서 담례를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한 듯했다 백운향은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곧 가볍게 폭권을 취해 보인 후방 중앙에 위치한 팔선탁 앞에 앉았다 그제서야 부복하고 있던 노인 무룡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백운향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룡이 굵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들놈 원깡이 안배한 것이었습니다 소림사에서 무공을 수련하던 그놈이 어느 날 갑자기 무적 신방에 나타나 무조건 백대야를 독자며 우선 빙소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무언강 백운향은 생소한 이름인지라 빙월교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벌써 열애공자를 잊으셨나요 있다니 그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렇다 그가 어찌 이론이 없사기 중 사기의 한 사람인 열애공자를 잊을 수 있으리야 살수냉천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낸 열애공자가 아니었던가 열애공자 그분이 바로 무언강 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저의 사형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무적신방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방파예요 무대역에서 임시방주라 하심은 아직 진정한 방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무적신방의 진정한 방주는 바로 당신이에요 나 차분히 듣고 있던 백운향이 눈이 크게 떠졌다 놀라는 백운향의 앞으로 무룡이 한권의 책자를 내밀었다 백대학 께선 이미 전설의 5대파천무 중 4대파천무를 익히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디 5대파천무를 합쳐 천하의 광명을 주소서 백운향의 눈이 이번에는 찢어질 듯 커졌다 파천문무 책자의 남색 표지에는 그 다섯 글자가 핏빛으로 아로 새겨진 듯 쓰여 있었다 오 그것은 바로 5대파천무 중 마지막 이미 5대파천무 전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파천문무제 께서 천문의 살수를 피해 파천문물를 보존하신 곳이었습니다 부디 대성을 이루시길 무룡은 말을 끝내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보인 후 방을 나갔다 탁자 위에는 파천문무와 불빛 아래 놓여 있었다 백운향은 이 뜻밖에 기현의 한동안 얼떨떨함을 금치 못 했다 그것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아주세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빙월교가 한 장의 봉서를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백운향은 묵묵히 그녀가 내민 봉서를 펴들었다 만학수사 형 개봉구 만수골동 품점 주인 1년 전 미심랑 이라는 여제자를 출도시킨 막건열 대파산 사신곡의 은거중 1년 전 단목수 출도시킨 단목수는 현 무린맹주이자 단목세가 가주 백운향이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단지 고개만 몇 번 끄덕였을 뿐이다 만학수사 역시 기인이곤 막건열 혈편 또한 그들은 이미 명리를 벗어버렸어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서 한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백운향의 세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인가 한 번도 천하에 비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 세력은 소림과 대방 무적 신방 그리고 빙월교가 메온제녀로서 혼을 사온 수를 알 수 없는 기인이사들이었다 또한 황궁의 모든 힘이 곧 그의 힘이지 않은가 특히 열애공자의 사형이자 현소림 장무님 폐렴옥굴이 이끄는 대소림사의 힘은 가히 천하대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백운향은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파천군림무에 첫 번째 장을 열었다 이제 비로소 오대파천무가 그의 한몸에 모이게 된 것이다 최초의 황궁무고 내에서 얻은 미온할락무를 위시하여 천룡승천무 뇌정태양무 환호환상무에 이어 이번에는 우연치 않게 파천군림무가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조화선홍 이후 천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합쳐질 수 없었던 오대파천무가 최초로 한 사람의 신공으로 집약되려 하고 있는 대군양은 어느새 자신을 잊었다 파천군림무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이미 그는 그 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다 하늘을 깨뜨리니 천하에 홀로 군림하리라 파천군림무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앞에 내 파천무에 비해 지극히 패도적 이었다 미온할락무가 여유로웠다면 천룡승천무는 장중했고 뇌정태양무가 현란하다면 환호환상무는 표울했다 그러나 파천군림무는 극도의 패강지악 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군양은 책을 덮었다 딩월교는 초췌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월교 이제 잠을 좀 자고 싶구나 딩월교의 얼굴이 새침해졌다 당신은 낮잠을 즐기는 버릇이 생겼나요 낮잠 이곳은 낮과 밤이 따로 없지만 바깥 세상은 지금 벌건 대낮이에요 대군양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 책을 보는 동안 무려 사흘하고도 반나절이 지났단 말이에요 기실 배군양은 파천군림무에 심호함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배군양이 빙월교의 안색을 살피며 의아한 듯 물었다 그런데 월교의 얼굴이 어찌 그렇지 저는 그냥 잠이 안 오기에 제길 다른 때는 똑똑하더니 이번엔 지극히 멍청한 짓을 했군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배군양의 자신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배군양은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계속 엉뚱하게 말을 이어갔다 난 낮잠이라도 자야겠다 하지만 여자는 될 수 있으면 낮잠 자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돼지처럼 살이 찔지도 모르니까 빙월교의 얼굴에 희미하게 어렸던 은근한 기대감이 일시에 사그러들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그 정도로 밖에 표현할 줄 모르나요 체념 어린 음성이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 보세요 뾰족한 그녀의 말에 배군양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런 너는 왜 솔직하지 못하느냐 그의 날카로운 가그침에 그녀는 일순 멈칫했다 저 저는 그래도 대월국의 왕녀라구요 대명국의 공주도 내 앞에서는 솔직했다 빙월교의 얼굴이 점점 처연해지며 눈에 한 방울의 이슬이 맺혔다 항상 강했고 지혜로웠던 여인 빙월교도 남녀 사이의 감정 앞에서는 결국 나약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때 침중하게 굳어있던 배군양의 얼굴에 서서히 미세한 미소가 번지더니 그 미소는 이내 직굳게 변해갔다 마치 이 묘한 분위기를 스스로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한 미소였다 빙월교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애증 갈등 번민 등 한 사람의 얼굴에 어찌 저토록 많은 표정이 일시에 떠오를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그것도 그녀가 빙월교이기에 가능한 것인가 빙월교의 복목에 맺혔던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나란 말이죠 당신의 그 미소가 좋단 말이에요 천하에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우며 비범한 그녀가 겨우 그런 말로 사랑을 고백해버렸던 것이다 세상 어느 여자도 쉽게 할 수 있는 평범한 말로써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정녕 그녀답지 않게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배군양이 그녀의 굽혀진 몸을 조용히 감싸갔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가끔 당신의 품에 안겨보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녀의 두 어깨를 감싸진 배군양의 손에 힘이 주어지며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넓은 품속에 감춰질 만큼 파묻혔다 월교 너는 웃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 그는 가만히 그녀의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나라고 해서 왜 나의 감정을 감추고만 싶겠느냐 나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빙월교는 그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의 품속에 머리를 묻고 눈물만 흘려대고 있었다 울지 않던 사람이 일단 울음보를 터뜨리면 끝없이 운다 가슴이 후련해질 때까지 운다 원래 꽃이랑 꺾고 싶은 꽃과 꺾지 않고 오랫동안 보고 싶은 꽃이 있는 법이다 월교 너란 여인이 바로 꺾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꽃이다 배군양의 입술이 빙월교의 두쪽 꽃잎에 가만히 내려앉았다가는 떠났다 월교 너와 나는 이런 분위기가 역시 안 어울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타실께다 한 잔 푹 잔 다음 사도사 대지주를 만나겠다 그는 이미 배군양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말했고 마지막 음성은 어느새 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때 빙월교는 꿈결처럼 내려앉았다가 바람별처럼 떠나간 그의 입술 여운을 생각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소중한 꽃을 꺾고 싶을 때랑 과연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인지 광혈마존 냉심일괴 금필적 혈수 옥적불혈마 이름하여 사도사대지주이다 광혈마존 그는 미친 사람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다 피에 미치고 살인에 미쳤다 그는 하루라도 살인을 하지 않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듯 살인을 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붉은색 옷을 입는다 피가 튀어도 결코 표가 나지 않아 또 살인을 하고 싶어지게끔 말이다 냉심혈괴 그는 웃는다 웃으며 사람을 죽인다 그의 뻣뻣한 얼굴 가죽 위로 한 줄기 웃음이 스칠 때 상대의 혼은 이미 그의 수중에 있다 그가 익힌 냉심서폰안이라 불리는 가공할 서폰마공은 부처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눕는다고 했다 금필적 혈수 빠르다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단지 일점 혈광만이 점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사롬은 모두 끝나 있다 그보다 더 빨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는 단지 자신의 빠름을 시험하기 위해 살인을 한다 그는 전에 것보다 느리다고 생각되면 스스로를 열흘 동안 굶긴다 했다 오로지 가장 빠른 것만이 아름다우며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옥적불혈마 그는 피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의 흰 백에 피가 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옥적을 분다 옥적은 결코 피를 보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를 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옥적불혈마이나 그가 살인한 수는 사도사태지주 중 으뜸이다 그는 주로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막건혈평과 만학수사 이후 최고의 마도지로를 걷고 있는 사도사태지주가 지금 한자리에 모였다 온통 핏빛일색인 장포와 핏빛수염의 혈이이니 광혈마존 차갑게 굳어진 표정에 먹물처럼 검은 흑이를 걸친 자가 냉심일게 이따금씩 손에 든 금필로 바닥을 찍어대고 있는 금빛찬란한 장삼의 중년이니 금필적 혈수 백옥적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아름답도록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청년이 옥적불혈마이다 한데 또 있다 그들의 한켠에 소금을 목에 걸고 있는 자의 이미 소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여인문파의 인자하문의 문주 자운옥봉 하국난이었다 언젠가 천의장 비무대회에서 광화사생으로 변신한 백운향에게 수모를 당했던 그녀도 사도사대지주와 함께 석대 위 태사이에 앉아있는 백운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도사대지주와 자운옥봉이 경직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백운향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서려있었다 그의 미소는 특이했다 처음에는 눈가에서부터 두골로 번지더니 마지막에는 입술 위로 번져 이내 뚜렷한 윤곽의 미소로 얼굴 전체에 은은히 감돌았다 치렁한 흑발과 헐렁한 가리와 어울린 그 미소는 차라리 신비였다 그대들이 떠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소 영문 모를 말이 그의 입에서 잔잔히 흘러나왔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백운향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들이 원한다면 매혼제녀에게 판혼을 돌려줄 수 있다는 소리요 그렇다면 그들도 매혼제녀 즉 빙월교에게 혼을 판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그렇다 광혈마조는 일각동안에 누가 더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나 하는 내기에서 빙월교에게 무참히 저버렸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개방의 거지들에게 3일 실명단을 먹여대는 그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다 냉심일괴는 그의 동문절기 냉심서포난을 일각동안 펼쳤지만 빙월교는 피를 토하면서도 끝내 생글거리고 웃었었다 금필적 혈수는 빠름으로 제압하고 옥적구 열많은 피리 불기로 제압했다 빙월교가 그들의 혼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명절기에 정면 승부를 걸었던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빙월교에게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녀 자신밖에 몰랐다 또한 자아문조 하국란에 혼을 산 것은 그녀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으로만 이루어진 자아문은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었다 한 예로 사내들이 헤어나기 힘든 미인계가 그렇지 않은가 잠시 장례에는 짧고도 긴 듯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광혈마존윤였다 내놈의 이름이라도 밝히는 것이 예의 아니냐 그의 음성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하하 언제부터 광혈마존윤께서 예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가 대군양의 비웃는 말에 광혈마존에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사도제일고수인 그가 언제 이런 수모를 받아보았겠는가 그의 발이 세차게 바닥을 굴렀다 청석바닥에 다섯치 깊이로 선명한 족적이 새겨졌다 실로 가공할 공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과시였다 그러나 배군양의 시선은 그것을 담담히 외면했다 길게 말하지는 않겠소 그동안 호취아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들었을 것이오 그대들이 승낙하면 이 대업에 한몫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당근의 벙어리가 되어 이곳을 나갈 수밖에 없소 안하무인 격인 말이었다 순간 사도사대지주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지면을 박찼다 그와 동시에 각기 다른 음양과 광채가 고막을 터뜨릴 듯이 석시를 가득 메웠다 초아 쇠 에 앳 광혈마존에 광혈장 냉심일괴의 냉심사온검 금필적 혈수의 폐도탈명수 옥적불혈마의 쇠온적이 동시에 펼쳐진 것이다 배군양의 전신으로 바람 한 점 세워 나갈 틈도 없는 천라지망이 펼쳐졌다 그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았다 각기 다른 네 가지 소성과 함께 배군양의 몸이 앉은 채 약간 기우뚱했다 그는 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것이다 광혈마존에 광혈장이 왼쪽 가슴을 냉심일괴의 거미 아랫배의 금필적 혈수의 금필은 옆구리의 옥적불마운의 옥적은 오른쪽 가슴에 틀어박혔다 한데 배군양은 잠깐 기우뚱했을 뿐 이전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오히려 낭패를 당한 쪽은 사도사대지주인 듯 각자 손목을 꺼머쥐고 경악지색에 빛을 띄고 있었다 그들은 배군양이 도대체 손을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원래대로 조용히 앉아있던 배군양의 두 손이 춤추듯 천천히 움직인 것은 바로 이때였다 오른손이 왼손 위에서 가볍게 내져어지며 왼손이 길게 대각선으로 움직였다 우, 헉, 으, 크, 바람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한데 내줄기 혈선이 돌연 허공으로 뻗어 올랐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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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사도사대지주는 일제히 피를 토하며 청석 바닥 위에 긴 족적을 파고 주르륵 뒤로 밀려났다 배군양이 휘두른 그 단순한 손놀림으로 인한 결과였다 사도사대지주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아예 혼이 빠진 듯한 얼굴로 망연히 배군양을 바라보았다 으, 어찌 이런 일이 민믿을 수 없다 이것이 진정 인간의 무공이란 말인가 경악과 회의에 찬 음성이었다 배군양의 입에서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듯 나직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파천굴림무 순간 사도사대지주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입을 쩍 벌리고 말았다 오, 파천굴림무 그들이 비록 파천굴림무는 모른다 하나 어찌 파천무라는 세자를 듣지 못했으리야 하겠소 안하겠소 배군양은 그들을 몰아붙였다 이미 웃음기 사라진 그의 시선이 예리한 빛을 바라며 그들을 휘감았다 으, 사도사대지주는 똑같이 전신을 떨었다 하겠소 그 와중에 금필적 혈수가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금필이 빠르다더니 결정도 빠르군 옥적부 열마도 성큼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도 하겠소 옥적의 음를만큼이나 상쾌하구려 제길 나도 해버리지 광혈마존에 거친 음성이었다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것 같소 배군양은 사도사대지죽과 승복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한마디씩 던졌다 끝으로 냉시밀개가 나섰다 좋소 좋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지 하나 그대에게 그 이상의 대답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 배군양은 그렇게 말하며 소리없이 사태를 주시하고만 있는 자운옥봉 하국난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운옥봉은 지금까지의 광경에 질린 듯 즉시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했다 배군양은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행동에 맞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 목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다 하하겠어요 자운옥봉이 억지로 대답했다 일순 장래에 기묘한 열기가 흘렀다 무엇인지 몰라도 배군양으로부터 떨어질 명령이 가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열기였다 그 열기 속으로 배군양의 음성이 시문처럼 파고들었다 광혈마조는 호남성 안화 천무기검장을 냉시밀게는 호북성 남당 기절 신문을 금필적 혈수는 사천성 선양 삼원비룡각을 옥적불혈마는 하북성 마수구 칠성 도령보를 자운옥봉은 하남성 광양 유절서원을 책임지고 개멸시키시오 배군양은 사도사대지주와 자운옥봉 하국난이 공격할 곳을 지명까지 곁들여가며 차례로 지시했다 그들 오이는 한결같이 자신에게 명이 내려질 때마다 한걸음 앞으로 나섰으나 배군양의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다 배군양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명은 그들에게 있어 전혀 생소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배군양은 일사천리로 명을 하다란 후 곧바로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말한 곳은 적의 9대 총타 중 5곳이오 이 5곳이 그대들의 손에 개멸되면 적은 5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오 그리고 나머지 4대 총타는 내가 직접 개멸시킬 것이오 그의 말은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차있었다 옥적불 열마가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띄운 채 입을 열었다 한데 지명이 너무 생소해서 난 그곳을 알지 못하오 물론 그럴 것이오 생소한 지명일 뿐만 아니라 위치 또한 외지와 거의 격리된 곳들이오 그들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소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감추고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오 음 음 오인의 눈에 경이로움이 차올랐다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고 전 세력을 동원해 철저히 괴멸시키시오 백운향의 음성에는 은은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태사이에서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이 사도사대지주를 향해 뻗어갔다 공서에는 각 총타의 위치와 세력 등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소 그럼 수고들 해주시오 백운향이 시선을 들어 빙월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내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구나 저런 자들의 혼을 샀으니 하는 말이다 빙월교의 얼굴에 한 줄기 어두운 기색이 떠올랐다 사도사대지주가 무척 불쌍해 보이는군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죽여야 한다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대해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로선 다행한 일인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사대지주는 방금 그의 명을 받고 떠났지 않은가 한데 백운향과 빙월교는 그들의 죽음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으니 월교 너도 어서 길을 재촉해야 되겠다 지금 작별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제길 영원히 못 볼 것처럼 말하는군 빙월교의 얼굴에 애잔한 미소가 드리워졌다 백운향이 석대에 계단을 내려서며 품속에서 두 가지 물건을 꺼내 들었다 천룡승천기는 천년 동안 잠자던 천룡승천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이 환영패는 사막 18환형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너의 대월국을 찾는 데는 무적 신방과 소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빙월교의 얼굴에 격정의 빛이 노도처럼 흘렀다 천룡승천기는 청해성 청도에 도착하는 대로 성문 위에 꽂을 것이며 환영패는 지당협을 통과하며 하늘 높이 던져라 그들의 힘이 합세되면 대월국을 되찾는 일이 능히 가능할 것이다 백운향은 황금색 바탕에 천룡이 수놓아진 천룡승천기와 날탄 사람의 모습이 양각된 무곡의 환상패를 빙월교의 손에 쥐어 주었다 빙월교는 언제부터인가 할 말을 잃고 있었다 월교 서둘러라 늦어도 8월 중추절까지는 사도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이에요 물론 그래야지요 그때는 콧대가 하늘 끝까지 뻗을 여왕님이 돼 있을 테니 몸조심하고 흑 빙월교는 갑자기 흐느끼며 몸을 돌려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격정이 너무 꺾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백운향이 했던 위로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빙월교는 그렇게 대월국을 되찾기 위해서 떠났다 또한 사도사대지주와 자원옥봉 하국난도 적의 고대총타를 개멸시키기 위해 떠났다 거사일은 모두 한결같이 중추절 하루 전날인 8월 열나흘 8월 식사일이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시간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 속에 부여된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바로 이 여인 이 여인이 그 표본일이라 그녀는 항상 순수한 청초함을 갖고 자의 공장을 즐겨입는다 목에는 조그만 소금을 걸고 유난히 큰 눈이 서럽게 보이는 여인이다 한데 그녀가 변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자의임에 분명했다 하나 그 자의는 속살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자의였다 눈은 크게 떠져 있지만 그 눈에는 서늘함이 없다 대신 뜨거운 열기가 일렁인다 너무나도 철저히 변한 이 여인은 바로 자아문의 문주 자원옥봉 하국난이었다 광화서생의 응담에 비무마저 포기하고 흐느끼던 여인이었다 대군양으로부터 하남 유절서원 척살 명령을 받은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사내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기대고 있다 자원옥봉 하국난을 살포시 끌어안고 다정스런 눈빛을 그녀의 눈에 던지는 사내의 미간에는 홍옥반점이 선명하다 다름 아닌 사도천이었다 오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국난 수고했다 내가 내게 큰 선물을 주었구나 사도천의 음성은 포근하고 달콤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국난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도천의 손이 다정스레 그녀의 전신을 어루만졌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 아 당신께 아직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소녀가 슬퍼집니다 하국난의 음성은 들떠있었다 그녀는 정령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린 듯 한없이 사도천의 품을 파고들었다 누가 있어 사도천에게 강히 당신이라는 말을 이렇듯 쓸 수 있겠는가 없다 결단코 없다 그를 친자식처럼 피운 삼태상들도 그를 깎듯이 대하지 않았던가 그로 미루어 사도천과 하국난 사이는 보통 사이를 뛰어넘어 있음이 틀림없었다 사도천은 백운향에게 모욕당한 하국난이 천의장을 떠나려 할 때 그녀를 천의장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일단 사도천의 모습을 본 하국난의 방심은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고 만 것이다 사도천의 아름다운 미소 앞에 그녀는 타올랐고 그의 손길이 스침으로 해서 한 줌 제가 되고파 몸부림치기에 이르렀으니 그녀는 어느새 깊은 사랑의 늪에 빠져든 것이다 하나 사도천 또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사도천이라는 인물은 결코 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지 않은가 그것은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는 여인 하국난을 그녀의 자아문과 함께 매혼제녀 앞에 던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때 당시 매혼제녀라는 이름은 사도천을 그만큼 고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일련의 처사는 백운향의 견제책으로 미심랑을 떠나 보낸 것과 같은 결단이었다 한데 하국난은 사도천에게 기대 이상의 정보를 가져다 주었다 그가 가장 고심하던 문제가 그녀의 말에 의해 구름 거티듯 싹 거쳐 버린 것이다 매혼제녀의 정체 백운향에 거쳤도 그들의 후원자가 무적신방이라는 사실과 위치 그리고 그들이 꾀하고 있는 계획마저 이제는 사도천의 손바닥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백운향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임은 너무나도 명약관화 한 일이었다 진정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구조 총타 중 다섯이 깨지면 우리의 힘은 분명 오할이 줄어든다 후후 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모두가 국난 너의 덕이다 사도천은 하국난에 발각해 달아오른 뺨을 어루만졌다 세세한 손동작이 역력하다 후후 석중리 또 안됐네 8월 열나흘과 열다세는 내게 있어 최고의 길이 될 것이다 물론 그대에겐 악몽의 날이 될 테지만 사도천의 득에 찬 독백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돌연 사도천의 고개가 들려졌다 이론 천마이론 존명을 받드옵니다 사면 벽 전체가 대답했다 천마시폰 이 휘하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 어찌 되느냐 대강 남이든 복이든 열흘 안에 피바다로 만들 수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삼태상 중 1인의 세력이 합쳐지면 천하를 보름 안에 손에 넣을 수 있사옵니다 정령 소름끼치는 질문과 대답이 아닐 수 없었다 사도천의 질문은 자르듯 단호했고 이론이라 불리운 껄끄러운 음성의 대답은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도천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럼 가거라 삼태상과 그대들 천마시폰에게 결전해 술잔을 내린다 명은 척살 석중리 사도천의 손이 가위를 집어들었다 싹둑 단 한 장 남았던 목련이 피 떨어져 내렸다 황공 모방 계획을 승인할 때 꽃봉오리가 떨어진 데 이어 이제 마지막 남은 입새마저 떨어졌다 목련가지는 이제 아무것도 매달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사도천 그에게 있어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 아울러 모든 계획과 대업은 그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잠시의 침묵 동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이론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천조원 어찌 삼태상까지 치니 이 일은 우리 시폰의 힘만으로도 능히 이론 너는 갑자기 말이 많아진 듯하구나 사도천의 음성은 서리빨 같았다 그는 어떤 경우든 말 많은 사람을 싫어했다 구구디 용서를 모든 것은 삼태상께 별도로 지시해놓았다 그분을 따르도록 존명 힘찬 대답을 끝으로 이론의 거칠한 음성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사도천의 차갑게 굳어진 시선이 조금 떨어져 앉아있는 자원옥봉 하궁란을 향해 던져졌다 궁란 하궁란의 눈이 그의 얼굴로 돌려졌다 무심한 듯한 시선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궁란에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의 눈에 또다시 기이한 열기가 서렸다 그녀는 의뢰 이런 일이 있은 후 그가 그녀를 불덩어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데 그녀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사도천의 시선은 전에 그것이 아니었다 전에 그것은 무심했지만 열기가 느껴졌었다 한데 지금의 그것은 열기 대신 냉기가 돌고 있었다 그의 입 또한 차갑게 열렸다 난 한 여자를 알고 있다 뭐 무슨 그녀는 자신의 아비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으며 자기가 은혜를 진 자기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여인이었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궁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사도천의 말은 막무가내로 이어졌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별코 추하지 않았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었으며 자신의 유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파는 여인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아 그제서야 사도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 하궁란의 입에서 신락같은 신음성이 새어나왔다 너는 이제 알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은 핏줄이 아니며 나의 야망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수고했다 으 하궁란의 악문 입술 새로 피가 흘렀다 사도천의 손이 그녀의 정수리를 향해 뻗었다 그 손은 이미 취록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궁란은 잘 알고 있었다 저 손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다 당신 정말로 후후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애왕 같은 것은 안 하지 사도천의 얼굴 가득 미소가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하궁란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싫어 잘 가거라 악을 쓰며 고개를 젖는 하궁란의 정수리에 취록혈강이 쏟아 부어졌다 비명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출현이었다 취록색 광채가 하궁란의 정수리에 닿는 순간 사도천은 그 말을 아직이 뱉어냈다 하나 하궁란은 결코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 사도천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죽음으로 변해 있었으니까 사도천의 시선이 문득 허공을 향해 던져졌다 설출현이라는 여인 그녀의 성의와 절개에 내가 졌어 그녀를 그녀의 아비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어 후후 나란 놈도 아직 정이 남아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설출현과 설출현에 붙인 7절의 선이 사도천의 수중에 있다는 말이 아닌가 도대체 왜 사도천은 7절의 선을 잡아 놓고 있는 것인가 모를 일이다 어쨌든 커다란 계략 뒤에 음모가 흐르는 밤이었다 허허실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밝고 둥근 원월이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더 둥근 달이 떠오를 것이다 내일은 중추절이니까 오늘은 중추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이었다 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한 명의 혈의인이 혈하의 시산 위에서 만월을 올려다보며 처절한 비탄의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 바로 사도사 대지주의의 일인인 광혈마존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수백여 구의 시체가 피를 쏟으며 참혹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체는 혈의인들이었다 이제 혈의를 걸친 사람 중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하나 광혈마존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수백여 명의 청의인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광혈마존은 비감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호남성 하나의 오지에 위치한 천무기 검장이라는 이 조금만 장어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달빛 아래 고요한 자태를 드러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광혈마존을 겹겹이 애워싼 청의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청광을 번뜩이는 비검이 들려 있었다 그 편행마저 달기 초라한 이곳에 너희들 같은 고수들이 석중리 그분의 착각이었다 이때 청의인들 중 네브리코의 눈매가 몹시 날카로운 중년인이 음침한 미소를 날리며 다가섰다 크흐흐 광혈마존 마인은 마인의 길을 걸었어야 핵건을 내놓은 실수했다 그것은 최초의 실수이나 대가는 죽음뿐이다 광혈마존의 전신은 이미 어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다 온몸이 찢기고 터지고 베어져 아직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라 싶을 정도였다 청의 중년인의 살기에 찬 음성이 다시 터졌다 얘들아 사도지주를 무덤 속으로 모셔라 팍팍팍팍 말이 떨어진 순간 수백 개의 비검이 달빛을 가리며 광혈마존의 전신으로 섬전처럼 날아들었다 크하하하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나는 마땅히 이곳에서 죽겠다 하하하 광혈마존의 신형이 빠르게 회전하며 날아드는 비검을 향해 폭사되었다 일순 그의 신형은 비검 속을 가르는 한 줄기 혈섬처럼 느껴졌다 하나 시간은 결코 그를 오래 잡아 두지 않았다 크하 으하하 사방에서 터져오른 비명 속에 필시 그의 비명도 섞였으리라 쿵 지면에서 거함이 떨어지듯 곤두박 질치는 그의 몸을 보라 오 목불인견이었다 쏟아져 내리던 달빛이 쏘스라치듯 놀라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이미 인간의 모습을 상시하고 있었다 그의 전신은 마치 고슴도치인 양 수백여 개의 비검을 깊숙이 꽂고 있었던 것이다 피가 흘렀다 많이 흘렀다 싶은 순간 돌연 그의 몸이 폭죽 터지듯 산지 사방으로 산산이 파열되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이었다 커 펑 크하 아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비명은 청의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놀랍게도 광혈마존에 파열된 전신의 피와 살 조각난 뼈가 암기처럼 청의인들을 향해 맹렬히 폭사되었던 것이다 파신 혈친공 광혈마조는 최후의 순간 자신의 몸을 죽음의 초식으로 산화시켰던 것이다 오 장렬한 최후 그는 이미 죽어 간 300여 소아들과 죽음으로 운명을 같이 한 것이다 모두가 똑같았다 냉시밀개 금필적 혈수 옥적 부혈마도 광혈마종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죽음을 당했다 미리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적들에 의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죽어 간 것이다 사도사 대지주의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몰고 올려파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백운양은 이미 그런 결과를 예견했다는 사실이었다 쏘아 바람이 불었다 서쪽에서 인 바람은 동쪽으로 흘러갔다 강가에 우거진 갈대숲이 동쪽을 향해 허리를 꺾었다 그 바람 사이로 휘영청 밝은 8월 열나울에 달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름 없는 색과 나루터 무적신망으로 통하는 입구이기도 하니 나루터에 언제부터인지 수백여명의 흑이인들이 박쥐처럼 날아들었고 그들은 수십척의 배에 나눠 탄채 소리 없이 나루터를 떠나갔다 달빛은 강물 위로 파랗게 쏟아졌다 그 달빛 속에 흑이인들이 나눠 탄 선단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 중 선두를 지키는 큰 배 안에는 십일인이 둘러앉아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저마다 살기를 품은 날카로운 눈매 흑이인 십인과 금일곤용포차림에 청소한 노인 한 명이었다 노인은 사도천을 길러 대원제국의 부흥을 이루려 한 삼태상 중 제삼태상이었으며 십인의 흑이인은 강호물임의 반을 열을 내에 피로 씻을 수 있다고 자신한 천마시폰이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천황이 하사한 어주를 마시고 있었다 천마시폰 중 가운데 앉은 흑이인이 입을 열었다 태상 굳이 태상께서 거동치 않으셔도 될 일 같사운데 천황께서는 석중리라는 작자에게 공연한 이론 그런 소리 마라 천황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분이 결정하신 일은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 삼태상의 음성은 추상 같았다 하지만 저희 시폰만으로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둘러앉은 시폰들의 안색이 일제히 빳빳이 굳어졌다 이 술잔의 의미를 그대들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삼태상은 옥배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 술잔에는 그분의 눈물이 담겨 있다 시폰의 안색이 침중해졌다 삼태상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서리빨 같은 기운을 풍겼다 천황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분의 계산으로는 지금 석중리를 치러가는 우리의 세력이 간신히 그의 한 수위라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치러가는 곳에 석중리 본인이 없을 때에 한해서 삼태상의 말에 이론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곳에 석중리가 있다면 닥쳐라 이론 언제 그분께서 틀린 적이 있으시드냐 석중리는 저 안에 없다 삼태상의 손가락이 강물을 가리켰다 그들이 말하는 석중리는 분명 백운향을 말하는 거디비가 자 들어라 천황의 눈물이니까 천마시포는 정중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시비니 동시에 잔을 비우고 다른 모든 배에도 일제히 한 잔 술이 돌았다 삼태상은 달이 떠도는 강물 위로 시선을 던졌다 허허 후회 없는 생이었다 인쇄에 다시 없을 거룡 한 마리를 키워 놓았으니 허허텟 삼태상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지극히 공허로웠다 천마시포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듯 비장한 표정을 자아냈다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공허롭게 웃고 있는 이 거인은 그들이 합친 힘을 능가한다 한데 그는 지금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듯 하지 않은가 이윽고 수십 척의 선단은 강신보군에 이르렀다 물살이 거세어지며 배전을 넘나들었다 거대한 소용돌이는 십장 앞에서 괭음을 토해내며 맴돌고 있었다 강심에 박혀있던 삼태상의 시선이 들려졌다 순간 그의 신형이 망설임 없이 갑판을 박차고 올랐다 TUU 쏘아낸 화살처럼 삼태상의 몸은 삽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다 그게 시작이었다 삼태상의 뒤를 이어 수십 척의 배 위에 있던 흑이인들이 천마시포의 지위 아래 벌떼같이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날렸다 콱콱콱콱콩 일순간에 소용돌이는 수백 명의 인간을 삼키고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여전히 괭음을 내며 돌았다 주인을 잃은 소용돌이 밖에 수십 척의 배들은 물결을 따라 서서히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한데 맨 앞에 떠있는 배 위로 돌연 유령처럼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는 십일인이 앉아 술을 마시던 주석에 턱자리를 잡고 앉아 술잔에 술을 따라 자음 짜작 하고 있었다 강물은 거셌지만 그가 탄 배는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있었다 새파란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헐렁한 가리와 치렁한 흑발은 달빛 속에서 고혹적인 애수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바로 백운향이었다 후후 사도천에 하사주라 백운향은 술병을 들어 삼태상이 마시던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저런 수하들을 가진 그가 부럽군 손에 들린 술잔이 비워졌다 그리고 또다시 한 잔이 채워졌다 이제 당신과 나 아니 석중리와의 첫 번째 승부 비록 백운향은 그대에게 졌지만 석중리는 그대와의 도박에서 오천왕만 잡을 것이오 무심한 음성과 함께 다시 잔이 비워졌다 2번으로 석잔째이다 사도형 이 세 잔의 술이 그대가 맞을 파멸의 전주곡이 되는 것 같구려 백운향은 무심한 시선을 격탕노도와 같이 날뛰는 강물 위로 던졌다 튀어오른 물보라가 달빛 속에서 하얀 포말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사도형 지금까지는 그대가 그리된다면 그리되었지만 이제부턴 이 석중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할 것이오 그의 무심하던 시선이 차디찬 냉기를 품을 떼었다 하나의 손이 물속에서 뻗어나와 배전을 턱 움켜쥐었다 그와 함께 물속에서 떠오른 얼굴은 호취하였다 내 그 말을 보장하지 우이히히 형님 나도 한 잔 주실라오 호취하는 이미 백운향 앞에 놓인 술병을 병째 들이키며 능청을 떨었다 병 속의 술은 순식간에 비워졌다 호취하는 배전에 기대며 강물 속을 바라보며 악을 썼다 이놈들아 밀어라 그때였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던 배가 돌연 강변 쪽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배를 끌어주고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백운향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방향이 틀렸다 뭐 뭐요 우회해서 저 산과 백장 떨어진 곳에 배를 대어라 백운향의 손이 강 건너 달빛 속에 거대한 산 그림자를 가리켰다 아니 형님 미쳤소 이곳은 곧 대폭발이 일어날 텐데 몇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18만 네 중원대륙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명당 자리 하나를 잡아드리겠소 취야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어서 백머리를 돌려라 백운향의 음성은 무심했지만 지극히 완강했다 에잉 저놈의 고집 이놈들아 백머리를 돌리란다 서둘러라 호취야는 또 한 차례 강을 속을 향해 악을 쓴 다음 조심스레 강 건너 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는 이내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다 우이 히힛 아이고 고소해라 저놈들이 빈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폭략 세례를 받고 허둥대를 꼴을 생각하면 우이 히힛 모르긴 몰라도 몽땅 되져버릴 거다 호취야는 통쾌해 죽겠다는 듯 연심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효우 형님 도화신용 그 놈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이다 백운향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데 호취야의 말대로라면 백운향은 이미 사도천의 계략을 알고 무적신방에 모든 것을 옮긴 후 그곳에 폭략을 매설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 방금 호취야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나오는 길이었다 아마 지금쯤 도화선은 7푼 정도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배는 손살같이 물살을 갈라 이윽고 산과 백장 거리를 두고 정박했다 백운향과 호취야는 무트로 올라가 거대한 산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정들었던 곳이다 이제부터 열을 세면 터진다 세어라 호취야는 백운향을 힐끗 바라보더니 고래고래 고함을 치듯 수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호취야의 고함 소리가 달빛을 갈랐다 호취야가 세는 숫자가 늘어 감에 따라 백운향의 무심하던 안색이 차츰 굳어져갔다 여섯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 그의 음성은 신음처럼 세어 나왔다 여덟 호취야의 고함 소리가 급격히 작아졌다 순간 백운향의 얼굴 근육이 짧게 파동쳤다 아홉 호취야의 음성이 아주 작게 아홉이라는 숫자를 셌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수를 세기 때문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수백의 목숨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음성이었다 죽음이란 어쨌든 슬픈 것 언뜻 백운향의 눈에 아픔이 스쳤다 그리고 그 눈은 자신을 바라보는 호취야의 공포에 젖은 눈과 마주쳤다 호취야는 더 이상 수를 셀 용기가 없었던지 나직이 그를 불렀다 형님 새느라 수고했다 두 쌍의 눈빛이 부르르 떨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쾅 우르르르르 꽉꽉꽉 꽉꽉꽉 쾅 직채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그들 주변으로 마구 날아와 떨어졌다 형님 어서 피하시지요 호취야는 발악적으로 악을 썼다 하나 백운향은 요지 부동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초점이 풀려 있었다 나 자신도 죽음이란 말 앞에서 수십 번이나 통혹했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저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자격으로 형님 호취야는 백운향을 잡아 끌었다 저들은 형님이 죽인 게 아니오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인 사도청 그 놈이 죽인 거란 말입니다 호취야의 고함은 폭풍과 갱음 속으로 삼켜져 버렸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호취야는 급기야 백운향의 몸을 감싸 안으며 호신강기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팍팍팍팍 크고 작은 바위 조각들이 호취야가 펼친 호신강기막에 부딪히며 불꽃을 튕겨 올렸다 그때마다 호취야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졌고 종래는 안문 입술로 가느다란 핏물 마저 뿜어 내기에 이르렀다 내상을 입은 게 틀림없었다 야 이놈들아 그만 좀 터져라 에고 호취야 죽는다 그 와중에서도 호취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쌓이는 바위를 밟고 위로 위로 올라섰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백운향이 안겨 있었다 폭발은 무려 반시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거대했던 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푸르디 푸른 물이 도도히 흐르던 강물은 이제 흐르는 길마저 바꾼 채 누런 흙탕물이 되어 흘러갔으며 주위의 아름답던 경관마저 모조리 사라지고 난석군의 폐허로 변해 있었다 초토화 그 말은 아마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죽었군 어리나간 듯 망연히 서 있던 백운향이 공허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형님 어서 갑시다 더 보기도 싫으니 취하할 일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더냐 도대체 무슨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거요 호취야는 입가에 피를 손등으로 쓱 문지르면서 불만스런 어조로 물었다 대장구가 이왕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독해야 하는 법 호취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백운향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정상으로 돌아온 백운향의 냉엄한 표정에 감히 무엇을 물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다 휘잉 바람이 매태한 화약 냄새를 씻고 불어왔다 백운향은 폐허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일각이 각 그렇게 무렵한 시진이 흘렀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답답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호취야가 막혔던 숨결을 토해 내듯 한숨을 말했다 휴 이럴 땐 그저 술이 최고인데 술병도 깨지고 재기랄 어? 저게 뭐지 호취야는 폭발의 중심부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그림자들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은 그림자들의 수는 여섯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코도 입도 눈도 없었다 또한 사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그들의 새카맣게 탄 몸은 일견 숫덩이를 연상시켰다 크으 이 이럴 수가 철저히 당했다 으으 여섯 중 다섯이 가위 틈을 헤치고 나오자마자 돌 무더기 위에 벌렁벌렁 낮아 빠졌다 그러나 하나만은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다 비록 전신은 와들와들 떨고 있었지만 지면을 당당히 밟고 서 있었다 그는 하나만 남은 외눈에 원독의 빛을 담고 백운향을 노려보았다 백운향은 그를 향해 차가운 웃음을 보냈다 호호 역시 천문의 태상답군 숫덩이처럼 탄 육신이면서도 꼿꼿한 신형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은 바로 사도천의 삼태상이었던 것이다 백운향의 시선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숫덩이 같은 괴인들을 흘끗 훑어보고는 다시 삼태상에게 향해졌다 대단하군 내 예상에는 당신 하나만 살아 나올 줄 알았는데 십혼 중 다섯씩이나 살아나오다니 으 잔인한 놈 잔인하다고 이건 바로 그대의 주인에게서 배운 수법이란 걸 모르시오 크으으으 삼태상은 시커멓게 타버린 입을 겨우겨우 움직이며 괴성같은 소리를 바랬다 이때였다 백운향의 손이 삼태상의 앞으로 불쑥 내밀어졌다 그 손에는 한 통의 봉서가 들려있었다 사도천에게 전하시오 삼태상은 백운향의 기세에 질린 듯 한동안 원한 어린 외눈만 껌뻑이다가 마지못해 봉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모두 잘리고 지시켜져 있었다 실로 처참지경이었다 하나 그 대폭발 속에서 살아나온 것만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백운향의 시선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뒹굴고 있는 천마시폰 중 다섯을 향해 돌려졌다 담담한 눈빛이었다 너희들은 더 살아봐야 고통일 뿐 팍팍팍 한순간 백운향의 손끝에서 칼날 같은 다섯 줄기의 지풍이 폭사되어 나오며 다섯 명의 사열을 찍어버렸다 카아 태 에 다섯 줄기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이어 퍼져나왔다 공포의 빛을 담은 삼태상의 외눈이 이 순간에 다섯 명의 생명을 영원히 잠재우고 빙글 몸을 돌리는 백운향의 모습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카아 달이 지려면 아직 멀었구나 백운향의 무심한 음성에 한편에서 넋이 나간 듯 서있던 호치아가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아 형님은 이미 신이야 신 이젠 그 누구도 형님을 당할 수 없어 사도천 그일지라도 달이 진다 서산마루에 걸려있던 달은 어느덧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공포에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삼태상의 시선은 한동안 멀어지는 백운향과 호치아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태산 삼태상은 백운향에게서 거대한 태산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으 젖졌다 철저히 젖다 하나 천왕의 대세는 절대 꺾을 수 없다 빨리 이 사실을 그의 신형이 번쩍 허공을 갈랐다 도저히 다 죽어가던 사람이 펼치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쾌무비한 신법이었다 오로지 사도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그의 집념이 그를 그토록 강하게 만든 것이다 달은 어느덧 서산마루를 완전히 넘어갔다 새벽 여명이 희뿌옇게 밝아왔다 드디어 8월 중추 그 운명의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아마도 오늘이야말로 장관 무림혈사의 한장으로 기록될 운명의 날일 것이다 8월 15일 천하이 대명절 중에 하나인 중추절이다 궁정방 바로 당금 대명의 구문제독이다 그는 자신의 키만한 동경에 자신의 몸을 비춰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아직은 노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떡 벌어진 어깨에 팔척의 장신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름기 도는 혈색이 오늘따라 유난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은 기분이었다 지금껏 피로 점철된 그의 생은 어쩌면 오늘을 위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 피를 감추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위장해왔던가 실로 가슴 졸인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세월도 오늘로써 끝이다 궁정방은 동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향해 좀 더 위영 있고 엄숙한 모습을 지어 보이다 이내 동경을 옆으로 밀었다 스르르 동경이 벽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순간 동경이 있던 안쪽으로 조그만 석실이 나타났다 하나의 영정이 안치된 석실이었다 갓 동안을 벗어난 소년의 영정이었다 한대의 영정의 소년은 금외곤 영포의 황제의 신부님을 말해주는 멸류관을 쓰고 있었다 궁정방은 관대를 바로잡은 다음 영정을 향해 정중히 선배를 올렸다 이어 그는 오체투지에 부곡한 자세로 격동성을 토해냈다 상황이시여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미천한 신이 이제서야 상황패하의 한을 조금이나마 갚아드릴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계시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상황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상황이라면 전대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정 속의 인물은 영락제의 의의 죽음을 당한 비운의 황제 해제였단 말인가 궁정방은 영정 앞에 흑오석으로 된 탁자 위에서 하나의 붉은색 삼각깃발을 집어들었다 천명깃발에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두 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궁정방은 그 깃발은 품 속에 갈무리했다 이어 그는 늘 비밀스럽게 감춰왔던 해제의 영정을 동경으로 가리지 않은 채 당당히 문을 나섰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기대와 확신의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다 자황전 정사를 논의하던 이곳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황제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황족 및 문무백관들이었다 청명한 날씨만큼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당금 황제인 영락제는 폐황의 신의 속에서 시종 온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 어전 상단의 용상에 앉아 있었다 황족과 문무백관들은 차례로 영락제를 향해 대례로 명절 인사를 올렸다 이윽고 명절 인사가 끝나자 영락제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장례를 쭉 둘러보았다 황족들의 자리에는 황궁의 골칫거리 천효군주를 비롯하여 경문왕 경무왕 무성군 무령군 이하 수많은 황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문무백관들 앞에는 좌우승 상호사대부를 중심으로 2부 호구 예부 형부공부의 육구시랑 이도열에 있었고 그 뒤로 오이도 총관 구조파랑의 영반 등 당금왕궁의 주요 고관대작들이 총망나되어 있었다 한대 무반의 수자격인 구문제독과 금이요형 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영락제는 그들을 쭉 둘러본 후 흐뭇한 웃음을 머금었다 허허 모두들 입시해 주어 짐의 마음이 실로 기쁘어 가일층 명절 기분이 드는 구려 한대 구문제독이 안 보이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무슨 탈이라도 난 게 아닌가 모르겠구려 바로 그때였다 밖으로부터 황관의 음성이 공손하게 울려 나왔다 구문제독 공정방 입시요 영락제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하 그의 웃음은 가가대소로 변했다 하나 그와는 달리 만조백관들은 하나같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어전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공정방이 어전 입구로 들어섰다 전신의 활기가 가득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내 황제 앞에 부복대대를 취했다 폐하 미추한 신의 늦음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공제독을 못 볼까 염려했는데 보게 되어 다행이오 그런데 표정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보구려 그러하옵니다 허허 좋은 일이 있다니 짐도 기쁘오 자 무슨 일인지 즐거움을 같이 나눕시다 황공하옵니다 실은 공정방은 품속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들었다 다름 아닌 천명이라는 글씨가 쓰인 홍색 삼각 깃발이었다 문득 공정방의 입가에 한 줄기 의미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옵니다 영락제의 눈에 의혹의 빛이 짙게 피어났다 천명이라 그것이 도대체 무슨 신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공정방은 무험하게도 황제의 말을 가로챘다 폐하여 이제 영락의 시대는 운이 다했다 사료되어옵니다 순간 장례는 경악으로 휩싸였다 그 말이 감히 황제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그 말은 황제를 모독함이옵 나아가서는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 공정방은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폐하께서는 진태를 분명히 가려오신 일대의 폐옹 지금이 폐하 스스로 물러날 때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오 실로 엄청난 말이었다 강히 신하가 황제에게 보이를 물러나라고 하다니 아무리 하극상이라고 해도 이토록 엄청난 하극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하나 영락제는 다소 안색을 굳혔을 뿐 조금도 노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궁제도 그대가 무슨 명의로 짐의 폐유를 요구하는지는 몰라도 짐은 천명을 따를 것이오 저들 만조백관 중 반 이상이 그대와 같은 생각이라면 짐은 스스로 야인으로 돌아가겠소 순간 궁정방의 얼굴에 되게 미소가 떠올랐다 진정 천명이라 하시어 싸웁니까 그럼 천명을 보여드리게 싸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홍색 삼각깃발을 번쩍 쳐들고 장례를 향해 외쳤다 만조백관들은 들으시오 운이 닿은 황제를 패하여 비분해 승하하신 사왕패하에 한을 풀어주시오 이것이 곧 천명인 것이오 천둥처럼 자왕전 전체를 쩌르릉 울리는 음성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궁정방이 평생을 통하여 가장 크고도 장중하게 토해낸 처음이자 마지막 토요일 것이다 궁정방은 그 말을 토해낸 후 스스로 감격해 지그시 눈을 감으며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드디어 드디어 해냈다 상황이시여 보고 계시옵니까 저들은 거의가 상황을 따를 것이옵니다 저들은 이미 신의 뜻을 따를 것을 내심 격정에 떨던 궁정방은 문득 비이한 분위기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궁정방의 안색이 획 돌변했다 비단 돌변했을 뿐만 아니라 몸마저 부들부들 격련을 일으켰다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만 것이다 보라 좌우승상어 사대부 두 사람만이 몸을 반쯤 일으킨 상태로 엉어 주춤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모든 백관들은 조금의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어 어떻게 이 이런 일이 궁정방의 얼굴은 충격으로 파랗게 질린 채 식은 땀을 주르륵 떨구었다 영낙제에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하하하 궁재독 아무리 명절이라지만 농담이 좀 지나치구려 아무튼 재미있었소 즈음 피곤하니 이만 내전으로 들어가 쉬어야겠소 하하하 영낙제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용상에서 일어나 황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도는 자황전 안에는 영낙제의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궁정방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으 뭐가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그는 미친 듯이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그는 다급히 천여군주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공장자락을 붙잡았다 왜 왜 배반을 흥 어리석은 자 민족을 팔아먹으려 하다니 말과 함께 천여군주의 발이 궁정방의 턱을 매섭게 돌려찼다 헉 으 궁정방의 몸은 어전바닥에 무참히 나뒹굴었다 하나 그는 나뒹군모습 그대로 헌망히 경문왕 앞으로 기어갔다 왜 경문왕은 보기 싫다는 듯 그를 외면했다 궁정방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무릎걸음으로 경무왕에게로 다가갔다 너 너도냐 경무왕마저 외면해 버리자 궁정방은 이리저리 길길이 뛰며 아무나 붙잡고 매달렸다 너도냐 너도 바락인가 아니면 미친 자의 발작인가 궁정방은 자신의 신분도 잊은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태를 보이고 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와아 챙 챙 챙 자왕전 밖으로부터 우렁찬 함성과 함께 병개 부딪히는 금속성이 연이어 울려왔다 순간 궁정방의 안색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밝아졌다 그와 동시에 그의 입에서 극에 찬 광소가 터져나왔다 크하하하 너희들은 후회할 것이다 이제 곧 금의 영대가 들이닥칠 테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어서들 내 사위 무령군을 따라라 한쪽에서 지금껏 궁정방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던 무령군의 안색이 무겁게 굳어졌다 문득 무령군은 땅이 꺼질 듯한 장탄식을 불어냈다 대승상어 사대구 어서 끝났시오 이에 대답과 함께 팔순가량의 홍인 오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문제도 공정방 좌승상어 사대구 조천영 우승상어 사대구 유천극 등 3인을 삭탈관직함과 아울러 모반죄로 체포한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십여명의 자의인들이 그들 3인에게 포박을 가했다 공정방은 포박을 벗어나려고 발악을 했다 너희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저 밖에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금위여응대가 황공을 장악했다 어서 이자들을 없애고 나를 풀어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시산혈아 때아닌 혀로가 뿌려지며 중추가절에 황공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우와아 카아아 놀랍게도 3천여명의 금위인들로 구성된 금위여응대였다 본래 황공의 모든 경비와 황제의 신변보호 임무를 맡고 있던 그들이 황공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실로 곶강한 무공으로 500여명의 자의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나 그들을 막고 나선 자의인들은 숫자로는 열세였으나 기계 막측한 무공과 잘 훈련된 짐법으로 맹렬한 반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짓 하나 발짓 하나는 모두 성루 꼭대기에서 시시각각으로 색깔을 바꾸며 펄럭이는 깃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데 성루 위에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은 뜻밖에도 해량 공주였다 그녀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혈전장을 냉정히 주시하며 계속 깃발을 바꾸고 있었다 자의인들은 그 깃발에 따라 빠르고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그런 그들의 움직임에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금위여응대의 금위인들이었지만 제대로 힘도 못쓰고 지리멸렬하게 무너져갔다 어느덧 혈전은 종만으로 치달렸다 시체는 점점 더 쌓이고 쌓여 발티들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시체로 누운 자들은 거의 모두가 금위인들이었다 자의인들의 시체는 50여 구도 채 못들 정도였다 혈전은 근 한 시즌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다 금위여응대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점멸당한 후였다 문득 혈양 공주의 시선이 푸르디 푸른 하늘을 향해 들려졌다 운양 보고 계신가요 저 금궁무사들의 용맹함을 결국 당신이 이 황궁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다 자의인들은 영락제가 무린 척살 계획에 따라 은밀히 키우던 금궁의 10만 고수들 바로 금궁천미대였던 것이다 한데 그들의 힘이 이토록 가공할 줄이야 황 문이 부서지며 구문제독부 정원지기의 방문이 열렸다 10인의 자의인은 방문을 여는 순간 흠칫 놀라며 방 안을 주시했다 한 구의의 시체가 방바닥을 나뒹굴고 있었던 것이다 궁정방이 산비목이라 불렀던 신비인으로 궁정방과 천문의 천존을 연결하던 유일한 선이던 흑이 청년이었다 그는 스스로 천령대를 부수고 죽어 있었다 방바닥에는 그가 자신의 피로 쓴 듯한 혈서가 쓰여 있었다 책임을 못다 한 죄 죽음으로 천존께 용서를 빈다 봉화 중원의 마지막 적경지대인 촉석의 봉화는 이미 피어 올랐어야 했다 옷이 이전에 반드시 피어오르기로 되어 있던 봉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옷이를 훨씬 지났음에도 그 봉화는 결코 피어오르지 않았다 방강의 갈대숲을 메운 20만 대원부흥군은 어느덧 초조 좌절 체념 등의 각가지 표정을 떠올렸다 실패인가 하지만 백년의 하늘진인 그들이 아니든가 그들의 눈은 한시도 봉화대로부터 떨어질 줄 몰랐다 그때였다 슈팍팍팍 크아아 도련 갈대숲 정중앙에서 한 줄기 피줄기가 솟구쳐 오르며 단말마의 비명성이 터져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을 향해 돌려졌다 한데 그들의 시선이 돌려지기도 전에 최초의 비명소리의 꼬리는 또 다른 비명소리와 피무지게 속으로 가려졌다 팝팝팝 퍼펌 황 아 크아아 대원부흥군 20만은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비명소리와 선열은 전후 좌우 사면 팔방에서 방향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그와 함께 잠깐 동안 수백여명의 무사들이 피를 토하며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다 일순간에 전열은 풍지박산되고 말았다 앞인가 하면 옆이고 옆인가 하면 뒤인 이해고 없이 들이친 죽음 앞에서 그 누가 태연히 전열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대원부흥군의 전열은 썰물과 밀물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렸다 그런 혼란의 와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손길은 계속 땅 속에서부터 잔혹한 살수를 퍼부어댔다 그것은 일방적인 도살극이었다 이때 한 줄기 쩔음한 백갈이 허공으로부터 날벼락처럼 떨어져 내렸다 오랑태들이 감히 대명의 본토를 넘보단이 한 놈도 살려 두지 말고 모조리 도륙하라 이제 대원부흥군은 아예 혼맞어 날아갈 지경이었다 와아 와아 죽여라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죽음의 군단이 밀려들었다 그들은 땅 속에서 언덕 너머에서 강물 속에서 물밀듯이 모습을 나타났다 근 10만에 가까운 자의 무사들이었다 일단 그들이 나타나자 더욱 처참한 살륙이 시작되었다 아아 차차창 자의 무사들의 일신절기는 가히 공포지경이었다 후퇴하라 함이여 뿐지로 후퇴하라 그 와중에 피를 토하는 듯한 태강령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이미 전의를 상실한 대원부흥군은 질서 없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쫓아라 한 놈도 살려 두지 말고 척살하라 와아 우아아 한쪽은 쫓고 다른 한쪽은 쫓기며 일방적으로 도륙당했다 아수라 지옥의 참상이 이러하랴 지옥 유부가 이러하랴 자의 무사들은 피해 굶주린 야수들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바로 금궁무사 심만이었다 금궁 심만군은 일부를 황궁에 남기고 곧바로 이곳으로 진격해왔던 것이다 이것 또한 백운향이 해량 공주에게 남긴 마지막 패였다 피해 축제는 무려 하루 반나절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대원부 은군은 거의 전멸했다 이것으로 본토 황실을 넘보던 대원제국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버린 것이다 생을 정리하며 사도형 내가 왔소 처절한 하늘을 씹어 문체 황량한 들판으로 쫓겨난 한 마리의 늑대가 이빨을 갈며 돌아왔소 우선 사도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 하늘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감사의 말과 아울러 서운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구려 첫째 자원옥봉 하국란을 본인에게 보내 주신 사도형의 처사에 감사하오 둘째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도사 대지주라는 악의 씨앗을 제거한 청나멸사의 의기를 높이 찬양하는 바이오 이상과 같은 사도형의 의협심에 힘입어 본인은 사도형의 작은 세력 중에 하나인 대월국을 취했음을 용서하시오 한데 어찌 사도형같이 고명한 분이 친구나 다름없는 상태상과 천마시폰을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실로 이해가 가지 않는구려 이것들에 대해선 좀 더 시위를 두고 생각기로 하고 곧 사도형이 받을 소식에 대해 미리 귀띔이라도 해 두고자 하오 사도형의 야망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것이오 대원부응군 또한 전멸할 것이오 이제 남은 것은 사도형 자신 뿐이오 부디 검을 놓고 천하인 앞에 사죄한 후 그대의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며 석중리 당했다 당해도 철저히 당했다 비밀은 밑 빠진 독처럼 술술 세워나갔고 급디야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사도천이 이 서찰을 받은 것은 중추절 새벽이었다 처참한 몰골의 상태상의 죽음과 함께였다 어떤 병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심의 소유자인 사도천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큰 충격의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푸수스 서찰이 그의 손 안에서 구겨지는가 싶더니 한줌의 재로 화했다 그는 앉은 자세 그대로 눈을 감았다 처참할 만큼 창백한 살같이 푸들푸들 격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지금 최대의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읽은 서찰의 내용과 정관대의 소식이 오기를 말이다 넓은 정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죽음 같은 긴장만이 거문고 현의 마지막 떨림처럼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덩이처럼 타버린 삼태상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수자태상과 이태상 역시 그 긴장의 정적 속에 죽음처럼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찬연히 비쳐 들더니 어느새 백광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오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부터 오시까지 그들은 그렇게 묵묵히 기다린 것이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 그간의 시간은 얻것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으리라 초조와 긴장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한 마리 은빛 비둘기가 날아들었다 비둘기는 황궁과 사도천을 잇는 직통 열락망이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속에 전서가 펼쳐졌다 그러나 혹시는 역시였다 모든 거사 폭로 실패 투하아 피피는 북다 사도천의 피는 더욱 북다 그 붉은 피가 뿜어졌다 자단목 팔선탁 위에 청옥색 융단 위에 그리고 사도천의 눈보다 흰 백의장삼 앞자락 위에 마구 끼얹어졌다 그것은 일순간 일어난 배폭발이었다 오 천 첨왕 첨왕이시여 주름진 눈가죽을 찢으며 혈루를 뿌려대던 수자태상과 이태상이 다급히 일어섰다 그와 함께 새우등처럼 굽혀졌던 사도천의 신형도 꼿꼿이 펼졌다 와하하하하하 크아타타 두 명의 노태상은 갑작스런 사도천의 광소에 내뻗던 손을 흠칫하며 멈추었다 한대의 서녀를 줄기줄기 베어물고 앙청광소를 토하는 사도천의 모습을 보라 변했다 먼저 백옥보다 흰 얼굴이 시뻘뻑해 물들고 여인보다도 아름답던 얼굴이 제멋대로 마구 일그러지며 변형되고 있었다 으 천왕의 마성 천왕의 마성이 드디어 그렇다 사도천이 그동안 심성으로 억누르고 있던 온갖 마공의 정화가 충격으로 인한 격동을 참지 못해 일시에 격발되고 만 것이다 이윽고 미친 듯한 광소성과 함께 사도천의 얼굴은 아수라의 가면을 뒤집어 쓴 듯 흉신학살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으 천왕이시여 두 명의 노태상은 아예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사도천의 광소는 멎지 않았다 크하타타 모두 죽었다 카카카 나의 동포가 모두 죽었다 카카카 죽이리라 모두 죽이리라 크카카카 음성도 변했다 이미 아수라의 형상으로 화한 그의 모습보다도 한층 더 공포스러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의 웃음이 우뚝 멈추고 그의 핏빛 혈안 이 하얗게 질린 두 태상을 향해 돌려졌다 천의장을 포기하고 단목새가로 옮기시오 천 천왕 천년 지옥 갱 천년 지옥 갱에 들 것이오 그의 음성은 진정 아수라의 그것인 양보는 이에 모고를 송영케 만들었다 두 노태상의 안색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천왕 그건 아니 되옵니다 천왕이시오 그 저주의 마역을 밟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사 천마대제께서도 꺼려하시던 고시옵니다 천년 지옥 갱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두 노태상이 저토록 만류하는 것인가 크크 키윳 어차피 대원의 부응이 실패한 이상 본 자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천하를 피로 싣는 것 뿐이오 사도천의 신형은 이미 그들 두 노태상의 사이를 뚫고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으 아니 되옵니다 천왕 천년 지옥 갱은 저주 두 노태상은 노구를 허물어뜨리며 절규를 토했다 한 사람 일신에 흑의를 걸친 준수한 미청년이 비둘기장에서 전서구 한 마리를 꺼내 전서구의 다리에 죽통을 매단 후 밖으로 뛰어 올리고 있었다 하늘을 나는 전서구를 바라보는 청년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어렸다 하나 그 미소는 나타날 때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청년은 몸을 돌렸다 헉 청년은 몸을 돌리기가 무섭게 다급한 헛바람을 삼키며 주춤 뒷걸음질쳤다 그는 보았던 것이다 흉신학살과 같은 아수라가 자신을 향해 전유스런 기세로 다가 드는 것을 크키으 사도천 바로 그였다 으으으 청년은 너무나도 흉악한 사도천의 모습에 질려버렸음인지 계속 뒷걸음질쳤다 크크키으 모국랑 내 지금에서야 도와도에 도와의 최양심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교의 이황공을 능가하고 밀문의 법체의 환술마저 능가하는 크크키으 사도천은 다가들며 쉴 새 없이 말을 이었다 한데 모국랑이면 바로 천회장 비무대회에서 제1자를 차지했던 도와도의 소도주 도와신명이 아니던가 도와신명 모국랑 아니 3비목 중 2비목 나는 백우냥 그에게도 졌지만 우선 너의 도와의 최양심공에 철저히 졌다 사도천의 두 눈에 어린 핏빛은 이제 절정에 이들어 있었다 도와의 최양심공은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무공이다 어떻게 보면 사술이었지만 그것은 엄연한 광색약이었다 몸은 그대로 있고 혼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니 누가 있어 그것을 분간할 수 있으랴 대군양의 모든 것은 도와신명 모국랑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모국랑의 등이 벽에 닿았다 이젠 더 이상 뒷걸음칠 공간도 없었다 사도천은 무섭도록 일정한 보폭으로 다가들고 있었다 으으으 모국랑은 사도천의 손이 들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의 신음을 토해냈다 한데 사도천의 입에서 뜻밖의 음성이 터져나왔다 가라 순간 모국랑의 얼굴이 망연해졌다 그 말은 사도천을 폐망의 구름평이로 끌고 간 자신을 살려준다는 말이 아닌가 가서 전해라 정확히 백일 후 탄업형에서 만나자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 뜻을 알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사도천의 공포스런 신형이 빙글 돌려졌다 아 모국랑의 일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는 탈진한 듯 그대로 허물어져 내렸다 대군양은 대나무로 엮어 만든 울타리 사이의 쪽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높은 대나무 울타리의 울 안에는 한 채의 초옥이 자리하고 있었다 초옥으로부터는 이국적인 취향이 느껴지고 있었다 각가지 무늬를 넣어 만든 중원의 창살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곱게 뻗은 창살 좁은 앞마당에는 우물과 빨래터가 하나씩 자리에 있고 배돌 위에는 나무로 만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대군양은 문고리를 잡고 몇 번인가 창을 두드렸다 이내 문이 살며시 열리며 시리도록 흰 얼굴 하나가 내밀어졌다 미오신호였다 그녀는 문 앞에 서있는 그를 발견하고 탄성부터 질렀다 아! 당신께서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미오신호의 들뜬 음성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히 가라앉은 음성이었다 물론입니다 기모노 차림의 미오신호는 얼른 뜰로 내려서더니 대군양을 안내해 드렸다 대군양은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한 칸 정도에 불과했다 방바닥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고 조그만 나무 침상과 몇 번의 고서류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 좁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방의 한켠에서는 동영 특유의 화로의 찬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대군양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다다미 위에 앉았다 미오신호는 습관처럼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대나무 국자로 정성스레 찬물을 찻잔에 담았다 그 모습을 잔잔히 지켜보는 대군양의 가슴에 알 수 없는 향수가 잃었다 이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회상의 감정이었다 이 순간 미오신호의 모습은 은밀의 인자도 아니고 투혼을 불태우던 진념의 승부사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여자였다 미오신호는 조그만 자개 소탁에 찻잔을 바쳐 대군양 앞에 정중히 내려놓았다 물 흐르듯 온유롭고 앙증맞도록 오밀조밀한 동작이었다 그동안 많은 성취를 본 듯하구나 덕분에 좋은 현상이야 드시지요 대군양은 왼손을 오른편 가슴에 댄 채 찻잔을 든 오른손을 각도있게 꺾어 올려 가볍게 입술을 댄 후 두 손을 합쳐 정중히 내려놓았다 지극히 무사적인 가도 예법이었다 당신도 그동안 많은 깨달음이 있으신 듯하군요 그렇게 보이느냐 당신의 동작과 표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로 인한 깨달음이겠지 미오신호의 서늘한 복목 위로 한 줄기 아픔의 기색이 스쳤다 너도 듣고 있었느냐 난 그동안 한마리 이리에게 불화살을 먹였다 알고 있사옵니다 은밀해 몇 안되는 수아들이 소식을 전하지요 대군양의 고개가 무겁게 끄덕여졌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젠 여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대군양의 고개가 쉬지 않고 끄덕여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그를 만나게 해주겠다 아 너는 그와 단판 승부를 건넨 후 승부야 어찌되든 동영으로 돌아가거라 미오신호의 눈빛이 애잔하게 굳어갔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승부 같은 것은 어찌되든 미련이 없습니다 분명 승부를 내긴 하겠지만 만일 제가 살아난다 해도 중원에 머물 것입니다 음 중원엔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으로라도 머물 것입니다 미오신호의 희다 못해 푸른 피부에 격련이 일었다 그리고 볼을 타고 미세한 눈물 자국이 그어졌다 울고 있구나 승부사에게 있어 눈물이란 독이다 아닙니다 저는 승부사 이전에 일개 여인이 옵니다 여인의 몸이 벼락같이 백우냥의 품속에 안겨들었다 백우냥의 손이 그녀의 등을 몇 번인가 토닥였다 그녀의 등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우는가 그렇다 미오신호는 울고 있었다 너무 늦게 자신을 알아 버린 생이 한스러워 울고 있었다 기실 그녀는 밤마다 그의 영상을 떠올리고 몸부림쳐 왔던 것이다 백우냥의 두 팔이 그녀의 두 어깨를 감싸 안고 상체를 젖혔다 너무나 희었기에 눈물 자국마저 선명한 그녀의 얼굴이 가슴 떨릴 정도다 준비해라 종인지 먼지는 그 후에 말해도 될 것 같구나 백우냥의 시선이 그윽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일시의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심요한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종은 원래 그런 것인가 보다 준비하고 나오너라 백우냥은 문을 밀치고 방을 나섰다 그는 앞마당에 선 채 빗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도 참 곱곤 새파란 하늘의 양털구름이 떼지어 흘러가고 있었다 이때 돌연백우냥의 신형이 비틀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역한 형기증이 뇌리를 강타해왔다 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증세였다 아직 일백일이 남았건만 천인 달리 세락공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그의 몸에 잠재해 있던 천인 달리 세락공이 서서히 마우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이다 백우냥은 이것을 오래 전부터 느껴왔고 모국랑이 전한 사도천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스나미 아카시의 이도류와 미오시노의 은밀류 사이의 구원을 해결해주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백우냥은 뒷짐을 진 채 오락가락 앞마당을 걸었다 비록 짧지만 후에 남는 생은 살지 말아야지 출연을 만나고 싶고 문득 그의 내리에 비운의 여인 설 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떠오른 일이 있었다 초향이 전해준 7절의 선의 거천은 옮겨져 있었다 출연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 일은 꼭 해결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백우냥은 자신이 정리해야 할 일을 되뇌이며 서성해왔다 이때 방문이 열리며 흑의 경장 차림의 은홀도를 비스듬히 거머쥔 미오시노가 나왔다 칠형한 흑발을 질끈 동염엔 그녀의 모습은 한떨기 흑의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현란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하나 그녀의 눈빛은 비단 칼날 같이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장함마저 가득 차 있었다 미오시노는 이제 여인에서 특유의 승부사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점뿐이었다 숲속 공터를 둘러싸고 있는 키 작은 잔몽님과 나무보다 키 큰 억새풀이 바람결에 휘청휘청 전신을 흔들고 있다 일견하여 황량해 보이는 잔몽님의 공터였다 그러나 이 잔몽님의 공터 한구석에서는 한 줄기 가공할 기운이 줄기줄기 풍겨 나오고 있었다 죽음보다 짙은 살기가 자욱의 서림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그것은 서로 마주본 두 사람으로부터 피어오르고 있었다 40대 중년인은 알록달록한 무늬의 솜에 넓은 동영 무복을 걸쳤고 흑이 경장해 여인의 얼굴은 눈보다도 더 하얗다 마스나미 아까시와 미오시노였다 그들은 만나는 순간부터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았다 검은 항상 말보다 앞서는 것이니까 팍팍팍 마주한 두 쌍의 눈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다 마스나미 아까시의 파풍도가 머리 위로 들려져 햇살을 반사시키고 미오시노의 은홀도가 가슴 앞으로부터 얼굴 위로 꼿꼿이 선 채 햇빛을 흡수하고 있었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일시 정지된 듯 싶었다 본토를 버릴 만큼 긴 세월의 도주와 추적이 한 순간을 끝으로 마무리 지어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긴장의 순간은 그 긴 세월에 비해 너무나 짧게 이루어졌다 하하 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두 개의 선이 빗살처럼 엇갈렸다가 번개처럼 서로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자세는 처음 그대로였다 음 음 그제서야 똑같은 신음성이 동시에 새어 나왔다 숲속 어느 구석에 선가 음성이 들려왔다 형님 여자가 졌어요 약간 취기가 감도는 음성이었다 그 말대로 마스나미 아카시의 파풍도가 미오시노의 왼쪽 어깨로부터 내려와 반전을 축으로 길게 올라쳐져 오른쪽 어깨에서 끝을 맺었다 마스나미 아카시의 이돌이었다 미오시노의 흙이 자락 사이로 핏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또다시 숲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다 여자가 이겼다 좀 전 음성보다는 극히 무심한 음성이었다 하나 그 말을 반박하기라도 하듯 미오시노의 몸이 그 순간 앞으로 쿵 엎어졌다 여인의 패배인가 아니었다 두개의 미소를 짓고 있던 마스나미 아카시의 모습을 보라 그의 이마 끝에서부터 두 가랑이 사이로 서서히 피가 내비치고 있지 않은가 마스나미 아카시의 얼굴에 그제서야 당혹의 빛이 스쳤다 저 하나 그 음성은 이어질 수 없었다 어찌 두 조각으로 갈라진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촤 피가 피었다 내장이 산산히 흩어져 잡툴더미에 너저분하게 걸렸다 결과는 나중에 말한 음성대로 여인의 승리였다 이때였다 차가운 돼지 위에 배를 깔고 엎어졌던 미오시노의 고개가 힘겹게 들려졌다 애원 어린 눈빛의 음성이 들려온 곳을 향했다 형님 좀 나가보시오 취야 너는 모른다 스스로 독해지려는 내 마음을 그 음성을 끝으로 음성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아 앙까님으로 고개를 쳐들었던 미오시노의 입에서 가냘픈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톡 그녀의 모시버선처럼 흰목이 힘없이 꺾여졌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한 채였다 숲속은 조금 전에 그 긴장된 공기를 잊었다 온며로운 햇살은 또다시 예전같이 비춰졌고 숲속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들었다 두 개의 주검과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는 이따금씩 두 개의 음성이 햇살 속에 퍼졌다 형님에도 정말 너무하시오 너는 모른다 젠장 모르긴 뭘 모르오 인간사 정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오 형님도 그 정에 얽매어 제녀를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도 말이오 취야 너 계속 내 속을 긁을 참이냐 한데 제녀는 정령 배월국의 여왕으로 눌러앉을 모양이오 취야 안 그렇소 거사 성공 소식만 전하고 종래 캄캄이니 말이오 그 계집은 진작 그렇게 마음 잡을 계집이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잠시 대화가 멎었다 티 큰 자풀들이 푸석푸석 갈라지고 있었다 잠시 후 대화는 다시 이어졌다 아니 갑자기 왜 서시오 취야 너는 가거라 뭐요 가라고 그랬다 갑자기 웬 노망이오 귀찮다 형님 그 말 진정이오 그래 진정 귀찮다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소 가서 술을 마시든지 100일 후 결전 준비를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챙그랑 요란한 술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름 모를 산꽃들이 우스스 떨어져 내렸다 제길 어디 한번 잘 해보시오 나 없인 심리도 못 가서 발가락이 썩어 빠질 거요 풀숲에 한 곳이 크게 일렁였다 너는 그래 놓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 개방에 취리취 선보가 환호환상물을 따라잡긴 힘들 것이다 말이 끝난과 동시에 갈색 인형 하나가 창전으로 높이 솟아올랐다 풀립과 산꽃들이 갈색 인형을 따라 허공 높이 치솟다 떨어져 내렸다 인형은 떠올랐다 싶은 순간 이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한 줄기 빗살인 양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때 풀숲이 부스럭 젖혀지며 초라한 거지 소년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나왔다 호취아였다 제기랄 제기랄 내 다시 그 얼굴을 보면 내가 호취아가 아니다 ㄷ ㄷ 호취아는 인형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크게 주목을 휘둘렀다 햇살이 웃었다 그리고 산꽃들도 까르르 웃었다 밤 하늘의 달빛이 교교롭다 달은 중추의 둥근 원월에서 반쯤 기운 모습이다 구름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전경이 몹시 평화롭다 그러나 그 달빛을 받고 있는 이 거대한 폐장은 의신양스럽다 못해 차라리 귀기스럽기까지 했다 폐장의 규모는 대단했다 한때 엄청난 부기와 영화를 누린 듯 300여 칸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1만여 평에 달하는 폐장의 드넓은 마당은 온통 무성한 잡초들로 뒤덮여 있고 아무렇게나 깨져서 나뒹구는 기와장은 불에 그을린 듯 시커멓다 일견하기에도 폐장은 꽤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 같았다 문득 그 폐장 안 어디선가 한 줄기 씻고 웃는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다 북망산 무덤들이여 몇 천년이고 낙양을 바라보는구나 해지면 그곳에는 노래 소리 그러나 여기서는 솔바람 소리 들릴 뿐 몹시도 철양하여 듣는 이에 심금을 울릴 듯한 음성이었다 그 음성이 들려온 곳은 폐장의 대청 쪽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대청 중앙에 앉아 수로로를 입에 물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치렁한 흑발에 허름한 가리를 걸친 배구냥이었다 그는 수로로를 떼어내며 대청 앞넓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온통 잡초로 뒤덮이다시피 한 마당을 바라보는 그의 두 눈은 깊은 상념에 젖은 듯 애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혀 올랐다 아버님 어머님 그의 볼을 타고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슨 일인가 호취알을 떼어놓고 혼자 어디론가 발길을 돌렸던 그가 이 폐장에 와서 상념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머지않아 저도 아버님 어머님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두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 생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은원도 모든 사랑도 꿀꺽 꿀꺽 그는 다시 수로로를 거꾸로 물고 술을 마셨다 목이 메인 듯 술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나왔다 백시세가 이곳은 한때 천하제일가 로어 영명을 떨치다 18년 전 사도천의 천문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멸겁 을 당한 백시세가였다 백시세가 백우냥이 태어나고 동심을 키웠던 백시세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다 백우냥의 입에서 다시 애잔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는 수로로를 입에서 떼고 그는 수로로를 입에서 떼고 가마였다 가마는 형형색색으로 치장되어 화려하기 이를 때 없었다 일단 한번 시선을 주면 선뜻 시선을 떼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백우냥의 두 눈에 가느다란 의혹의 기색이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폐장에 그것도 자시를 넘긴 이 야심한 시각에 느닷없이 여인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으니 어찌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마는 대청아비 장 앞에까지 다가와서는 멈춰 섰다 두 명의 자의 소녀가 재빨리 가마의 주렴을 양쪽에서 열어주었다 가마 안에는 한 명의 자의 미소녀가 단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녀였다 그녀를 보는 순간 백우냥은 그녀가 자신이 알고 있던 한 여인과 몹시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운옥봉 하궁랑과 빼어 박은 듯 닮았던 것이다 그녀의 입에서 달콤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이 너무 고독해 보이는군요 제가 대작을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신지 다분히 유혹적인 음성이었다 백우냥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궁랑과는 어떤 관계냐 호호호 그녀의 입에서 옥이 구르는 듯한 요소가 짤랑짤랑 터져 나왔다 당신은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군요 처음 보는 여자에게 대뜸 반말이라니 백우냥을 비난하는 어투였지만 음성은 여전히 달콤했다 백우냥이 무심한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난 내가 하궁랑과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동생이에요 이번에 언니의 뒤를 이어 새로 자아문의 문주가 된 하궁설이라고 해요 그랬었군 한데 여기까지는 웬일이냐 물론 당신을 만나러 왔지요 언니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복수라고 설마 언니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궁란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사도천이지 않느냐 그러나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당신만 아니었다면 언니가 사도천에게 죽음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테니까요 말하자면 사도천이 언니를 직접 죽였다면 당신은 간접적으로 언니를 죽인 거예요 해서 난 당신과 사도천 두 사람 모두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당신이 먼저 복수의 대상으로 선택된 건 안 됐지만 말이에요 백우냥의 고개가 무겁게 끄덕여졌다 그렇군 따지고 보면 하궁란의 죽음은 나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하궁설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받았다 하지만 난 당신을 본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건 또 무슨 뜻이냐 복수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백우냥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수를 하겠다고 찾아온 여인이 갑자기 사내가 마음에 들어 복수를 포기하겠다니 이게 도대체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 하궁설은 요염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끼우고 손짓을 했다 거긴 너무 지저분하군요 이리 오세요 이 안은 우리 두 사람이 타기에 결코 좁지 않으니까요 하늘거리는 자의를 잇고 검푸른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녀의 자태는 요기롭도록 매혹적이었다 백우냥이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사양하겠다 내가 복수를 포기했다면 난 그만 가봐야겠다 당신은 너무 화를 내시는군요 기왕 이렇게 만났는데 나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나 나누는게 백우냥이 말을 가로챘다 난 너와 할 얘기가 없다 그렇지만 난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에요 백우냥은 일시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지 난 여기서 들을 테니까 어서 해보거라 하궁설이 두 눈을 별처럼 반짝이며 속삭이듯 나지기 물었다 당신은 이 하궁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음성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말을 하는 사이 그녀는 이미 가마 밖으로 나와 있었다 백우냥은 미간을 가볍게 찌푸렸다 물론 넌 아름답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냐 하궁설은 백우냥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보다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있나요 백우냥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너는 분명 보기 드문 절세에 미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인의 미색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십살이 여색에 미혹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웅호벌들은 모두 미녀를 차지하길 원해요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지요 백우냥의 입가에 씁쓸한 고소가 떠올랐다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겠다면 됐어요 말을 잇는 하궁설의 음성이 더욱 은근하고 부드러워졌다 난 당신에게 이미 여자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어요 난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말을 하는 사이 하궁설은 백우냥의 앞으로 바짝 다가서 있었다 그녀는 숨결이 뺨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서는 또렷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난 당신의 여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 혼약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난 첫눈에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복수심을 버리고 당신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백우냥은 일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여자에게 대범하기 짝이 없는 그로서도 세상에 이런 류의 여인이 존재하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궁설이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백우냥을 응시하며 다시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름답다면서 설마 날 뿌리치지는 않겠지요 당신이 날 사랑해 준다면 난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나는 물론이고 자아문까지도 말이에요 하궁설은 백우냥이 뭐라 말할 새도 없이 섬섬옥수를 뻗어 백우냥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백사같은 팔을 뻗어 백우냥의 목을 휘감아 왔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백우냥의 입에서 싸늘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추태를 멈추고 당장 뒤로 물러서라 하궁설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서더니 만면에 음산한 한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백우냥을 무섭게 노려보며 싸늘하게 힐문했다 당신은 나의 호의를 끝까지 거절할 셈인가요 난 너 같은 요사스러운 계집은 좋아하지 않는다 흥 그렇다면 난 결코 당신을 살려둘 수 없어요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당신은 이미 미약에 중독되어 피가 끓고 있을 텐데도 백우냥은 흠칫했다 사실이었다 그의 몸속에서 미약의 기운이 느껴졌다 하궁설이 발로 그의 목을 감싸며 은연충 미약을 쓴 것이다 백우냥은 절로 화가 치밀었으나 비참하게 죽어간 그녀의 언니 하궁난을 떠올리고는 나직이 탄식했다 넌 지금 날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군 미약 따위로 내가 날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의 오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쓸데없는 수작부리지 말고 어서 물러가라 하궁설은 노기가 치미는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녀의 입에서 날카로운 음성이 터져 나왔다 좋아요 당신이 끝내 내 호의를 거절하겠다면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어요 그녀는 뒤로 신형을 날리며 고족한 음성으로 버럭 소리쳤다 자아삼기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새노파가 백우냥을 향해 몸을 날려왔다 새노파는 순식간에 백우냥의 삼장 앞으로 떨어져 내렸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기에 그토록 큰 소리를 치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새노파 중에서 안색이 푸르죽쭉한 노파가 백우냥의 앞으로 나섰다 본 귀조 신파가 먼저 내 재주를 시험해 보겠다 노파는 두 손을 치켜 올리며 백우냥에게로 다가섰는데 그녀의 손은 마치 갈고리처럼 보였고 길다란 손톱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백우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당신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가르침 받기를 사양하지 않겠소 귀조 신파는 갈고리 같은 손을 번개처럼 뻗어오며 소리쳤다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녀의 길다란 손톱은 백우냥의 요요를 찍으려고 가슴으로 뻗어왔다 백우냥은 재빨리 몸을 틀어 그녀의 살수를 피하며 양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귀조 신파의 손톱이 백우냥의 옷자락을 간발의 차이로 스쳐갔다 그녀의 귀신처럼 빠른 공격에 백우냥은 흠칫 놀랐다 백우냥은 그녀가 절정 고수라는 것을 깨닫고 경계심을 도두었다 귀조 신파가 다시 살수를 펼쳐 옷자 백우냥은 번개처럼 일수를 쳐내어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귀조 신파는 백우냥의 반격을 가볍게 피해낸 귀 양파를 활짝 벌리고 그림자처럼 덮쳐 들어왔다 귀수처럼 날카로운 열 개의 손가락이 정광석화처럼 뻗어왔다 백우냥은 피하려 하지 않고 귀조 신파를 향해 가볍게 오른손을 휘둘렀다 팍팍팍 귀조 신파와 백우냥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넓은 대청을 비조처럼 누비며 살초를 연속으로 펼쳐냈다 귀조 신파의 무공은 기괴하고 동날했다 그녀의 공격은 하나같이 백우냥이 여지껏 본 적이 없는 변화무쌍한 기공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요일만을 노리고 있는지라 백우냥은 감히 방심하지 못하고 더욱 강맹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귀조 신파는 점차 수세로 몰리며 두 눈에 놀라움의 기색을 떠올렸다 백우냥의 무공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공했던 것이다 이때 또 한 명의 노파가 싸움의 와중으로 뛰어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본 귀조 신파가 잠시 가르침을 베풀어 줄 테니 주의하라 그녀는 굵다란 통소를 사납게 휘두르며 백우냥에게 공세를 취해왔다 쉭쉭 통소에서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극맹한 감기가 방출되어 살처럼 뻗어왔다 귀소 신파라 불리운 노파의 무공은 귀조 신파보다 더욱 동날하고 기계했다 두 노파를 상대하게 되자 백우냥은 이내 열쇠에 몰리기 시작했다 두 노파의 연합 공격은 그만큼 무서웠던 것이다 백우냥은 마침내 노기가 충전하여 우렁차게 호통을 쳤다 당신들은 끝까지 분수를 모르고 날뛸 셈이오 백우냥은 쌍수를 정광석화처럼 연속적으로 휘둘러 감기를 부채쌀처럼 뿌려냈다 백우냥의 살기 등등한 공세에 두 노파는 차츰 뒤로 밀려났다 두 노파는 초인적인 공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백우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세 사람의 치열한 격전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던 나머지 한 명의 노파는 미간을 잔뜩 지푸리더니 몸에서 붉은 허리띠를 풀어냈다 그녀는 붉은 허리띠를 휘두르며 백우냥을 향해 덮쳐들었다 본 귀형 심파가 홍나대의 조화를 보여주겠다 붉은 허리띠는 살아있는 뱀처럼 구불구불 뻗어와서 백우냥의 목과 팔을 휘가무려 했다 백우냥은 홍나대의 붉은 그림자가 눈앞으로 닥쳐오는 순간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길다란 홍나대는 계속 백우냥의 시야를 가리고 어지럽게 하늘거리며 뻗어왔다 이 틈을 이용하여 귀조 심파와 귀소 심파의 연합공격이 다시 재개되었다 백우냥은 귀형 심파의 홍나대 때문에 공수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그는 쌍수를 맹렬히 쳐냈으나 홍나대의 붉은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그에게로 덮쳐들었다 어느덧의 노파는 백우냥을 애워싸고 코희망을 급속히 좁혀오고 있었다 백우냥으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입에서 돌연 하늘을 쩔어 울리는 일갈이 토해졌다 철룡승 천모 순간 한 줄기 검은 광채가 허공으로 뻗어나가는가 싶더니 새노파를 동시에 쓸어나갔다 다음 순간 눈부신 검은 광채 속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아 비명은 한 줄기였다 그러나 새노파는 모두 뒤로 대여섯 걸음이나 물러서더니 선열 한 모금씩을 울컥울컥 토해냈다 그들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휘무라치는 장력 속에 길다란 백발을 어지럽게 휘날리며 금새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수레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공설의 안색이 놀라움으로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새노파가 백우냥의 하수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 같았다 백우냥은 비로소 공세를 멈추었다 처음부터 새노파를 죽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손속을 멈춘 것이다 그러나 새노파는 쉽게 쓰러지지 않고 이를 악문 채 다시 백우냥의 주의를 애웠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소름끼치는 살기가 떠올라 있었다 뒷소심파가 돌연 통소를 입으로 가져가더니 이상한 음률을 흘러내기 시작했다 통소의 음률은 넓은 뜰을 가득 채우고 밤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백우냥의 신세계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다 백우냥은 기열이 세차게 끓어오르고 전신의 징기가 흩어지는 것을 느끼고 얼굴을 잔뜩 지푸렸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귀형심파가 백우냥을 향해 홍나대를 번개처럼 던져냈다 쇠에 홍나대는 단숨에 백우냥의 목과 팔을 칭칭 휘감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소심파가 열 손가락을 번쩍 치켜들더니 백우냥을 향해 덮쳐들었다 백우냥은 통소의 이상한 음률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렸다 실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백우냥의 안색이 무섭게 굳어져갔다 끝내 피를 보고 싶다는 건가 그의 손이 허공을 한번 쓸어 내자 눈부신 백색광채가 세노파를 향해 노도처럼 쏘아져 나갔다 세노파는 자아문의 장로급에 속하는 절세의 고수들이었지만 백우냥의 이 공격을 피해내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세노파는 백우냥이 펼쳐낸 무공이 어떤 무공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하기야 세노파가 어찌 천년 전에 불사마존이 완성해낸 불사경 혼술을 알아볼 수 있으랴 으아아아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귀소심파의 통소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귀형심파의 홍나대는 갈갈이 찢기어 사방으로 흩어져 날렸다 쿵 쿵 쿵 세노파는 전신에서 피분수를 뿜어 내며 대청 앞마당에 맥없이 나뒹굴었다 하궁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당혹과 공포의 기색이 역력히 떠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 가득 살기를 들이오며 사갈처럼 소리쳤다 18무녀들은 어서 자아섬 무진을 펼쳐라 말과 함께 그녀의 신형이 날렵하게 앞으로 쏘아져 나왔다 그녀의 옆에 실입해 있던 소녀들이 미끄러지듯 백운향의 앞으로 쏘아져 나온 것과 거의 동시였다 하궁설을 한가운데에 두고 소녀들은 호적과 호파를 연주하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수중 속에서 하늘거리는 해초를 누리며 헤엄치는 인어들인 듯 음률은 점점 요기를 띄고 흐르더니 순식간에 폐장 안을 뜨거운 열기로 충만시켰다 하궁설과 소녀들은 흐느적거리듯 미끈한 사지를 움직이며 백운향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소녀들이 연주하는 신비한 선율은 마치 들끓는 유격을 주체하지 못해 꿈틀거리는 여인의 신음인 듯 사랑하는 이에 품에 안겨 환희의 교성을 지르는 여인의 요염함인 듯 점점 요기를 띄고 격렬하게 변해갔다 드디어 소녀들의 연주가 극에 이르렀다 음률은 육체에 끈끈한 욕망의 소리인 듯 점점 더 요염함과 황홀지경의 신비를 드러냈다 그러자 흐느적거리던 하궁설과 열여덟 소녀들의 몸에서 거두시한 풀 한풀 벗겨지며 열분 망사가 드러나더니 망사마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르르 여체가 그대로 드러나 비치도록 얇은 망사이가 그것도 거의 반나의 조각이었던 것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다 얼굴에는 춘심이 이러 발그레한 홍조를 끼고 사람을 녹일 듯한 자패로 요염하게 몸을 비틀어대니 망사옷이 미끈한 어깨 곡선을 타고 잘룩한 허리로 다시 발밑으로 껍질처럼 벗겨져 나갔다 망사이는 마치 날개지신 듯 하늘하늘 바람을 일으키며 여체를 따라 흔들리더니 이윽고 소녀들의 몸은 완전한 나신으로 변해버렸다 완전한 나체로 변한 하궁설과 소녀들은 진정신의 솜 끝에서 빚어진 듯 아름다웠다 홍조띵 얼굴은 부드러운 월광과 살랑이는 밤바람에 살며시 번지는 도화였다 특히 소녀들의 가장 중심자리에 있는 하궁설의 자태는 진정인간의 육신이 아니오 잠시 눈을 혼란시키는 요괴의 몸짓인 듯 싶었다 명장의 열정이 담긴 조타 끝에 빚어진 듯 은은한 상하빛 광채가 황홀하게 어린 나신이 진정 눈부셨다 요염한 나신은 마치 뼈가 없는 듯 하늘거리며 교태를 자아냈다 아미를 곁들인 부용인 듯 아름다운 얼굴 희고 미끈한 목덜미 거기서 흘러내린 우아한 선이 신비를 담은 원구로서 빨갛게 상비된 가슴으로 솟았다 새류여의 교체를 지나면 풍요한 둠부 그 둠부의 조화에 신은우의 정적을 아는 검은 비리목을 깎아 세운 기둥인 양 미끈하고 날씬한 두 다리 아아 이 아름다운 여체에 흐르는 신비로운 정감의 황홀함이요 더구나 꽃을 피울 듯 붉은 입술가에 살아나는 녹을 듯한 미소는 절로 욕정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수같이 검고 깊은 두 눈에서는 짙은 살기가 푸른 광채로 살아나 백운향을 향해 쏘아갔다 하지만 살포시 벌어진 붉은 입술 사이로는 황홀경에서 지르는 교성과 사랑의 정욕을 자극하는 신음이 뒤섞여 흘렀다 하아 흐 미끈한 나녀들은 더욱 자극적으로 흐느적거리며 괴이한 음률에 따라 백운향을 향해 다가갔다 터질 듯 부풀어오른 적가슴과 이슬이 맺힌 듯한 검은 비림이 백운향의 두 눈 가득 파고들었다 백운향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목석이 아니고서야 이 농협한 밑에를 앞에 두고 어찌 쾌락의 나락 속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징기로 억누르고 있던 미약이 발작하듯 일시에 전신에 피를 타고 온몸으로 번져갔다 백운향은 절로 숨결이 가빠졌다 그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안개가 낀 듯 뿌옇게 흐려진 눈에는 음탕한 빛이 서려있었다 점점 이성을 잃고 황홀지경으로 빠져드니 정신은 아득하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태어날 수가 없었다 하궁설의 해초처럼 부드러운 나신이 백운향의 몸을 감싸듯 안겨왔다 물컹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와 함께 여인의 짙은 육향이 이 머리를 어지럽히며 훅 끼쳐들었다 나신의 소녀들은 백운향의 욕망을 자극하듯 백운향과 하궁설을 애워싼 채 더욱더 자극적인 몸놀림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궁설은 단양을 뿜어내며 백운향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댔다 그녀의 허윤둥부는 백운향의 하복부에 바짝 밀착된 채 원을 그리듯 움직이고 있었다 백운향은 하복부가 절로 뻐근해져 옴을 느꼈다 그의 하복부는 언제부터인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있었다 하궁설의 오른손 섬서목수가 백운향의 하복부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그녀의 왼손은 백운향의 오른손을 잡은 채 자신의 비소로 인도에 내려가고 있었다 부드러운 수림이 손에 느껴졌다 그녀의 비소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허허 하궁설은 자신의 비소를 덮고 있는 백운향의 손에 힘을 가하며 발등 교성을 토해냈다 그녀의 오른손이 백운향의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하복부를 덥석 움켜쥐었다 백운향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가늘게 떨었다 참을 수 없는 욕망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백운향과 하궁설의 주위를 맴돌던 나녀들이 백운향의 옷을 벗기기 위해 일제히 손을 뻗어왔다 백운향의 얼굴에 다급한 기색이 떠올랐다 돌연 그의 두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쩍 스쳐 지났다 그는 암암미의 진기를 끌어올려 전신에 퍼져있던 미약을 오른손 장심으로 모았다 순간 하궁설은 자신에게 비소로 한 줄기 차가운 한기가 뿜어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흠칫 몸을 떨었다 백운향의 입에서 싸늘한 일갈이 터져나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요망한 계집 허허 아 하궁설은 두 가슴 사이에 선명한 장은을 남긴 채 비명을 지르며 가랑이처럼 뒤로 날아갔다 백운향이 미약을 오른손 장심에 모아 삼례진화로 소진시킨 후 하궁설에게 벼락 같은 일장을 차는 것이다 쿵 하궁설의 벌거벗은 나신이 무성한 잡초더미에 볼성사납게 곤두박질 쳤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잡초더미에 곤두박질 친 채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백운향의 분노에 찬 일격이 그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고 만 것이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자초한 화이니까 백운향은 섬뜩한 시선으로 하궁설을 일견한 후 나녀들을 돌아보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나녀들이 창백한 얼굴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백운향은 막 일격을 가하려다 문득 탄식 어린 얼굴로 손을 내렸다 너희들의 잘못이라면 주인을 잘못 만난 것뿐 너희들 주인의 시신을 수습해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나녀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더니 황망히 하궁설의 시신을 향해 달려갔다 이어 나녀들은 옷을 걸칠 새도 없이 하궁설의 시신을 가마에 싣고 재빨리 사라져갔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백운향이 어두운 시선을 들어 남천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만은 살상을 피하려 했거늘 하하 돌연 백운향의 신형이 한 마리 야조처럼 허공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솟구쳐 올랐다 싶은 순간 그의 모습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패장 안에는 을신현스러운 정망만이 비기스럽게 감돌 뿐이었다 우리의 아식께서 청하십니다 산허리를 돌아들던 백운향은 갑자기 들려온 애 땐 소녀의 음성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팔구 세나 되었을까 눈이 얼굴에 반을 차지하고 눈동자가 유난히 검다 양쪽으로 따아 내린 댕기머리에는 노란색 댕기가 앙증맞게 붙어 있는 계집아이였다 계집아이는 백운향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며 생글거렸다 계집아이의 웃음은 천진스럽기 이를 때 없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일시해 가실듯한 그런 웃음이었다 백운향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계집아이의 생글거림보다 더 진한 치기 어린 웃음이었다 내 이름은 단영이에요 계집아이는 백운향의 치기 어린 미소에 친근감을 느껴줌인지 백운향의 팔에 매달리며 입술을 아플거렸다 백운향은 문득 아련한 옛날 속에 자기 모습을 찾듯 단영이라는 계집아이를 바라보았다 참 좋은 이름이로구나 그런데 영화의 아시는 누구지 저도 몰라요 단영은 깜찍하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영화는 아저씨를 놀리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뭐 백운향의 눈에 문득 의혹의 빛이 일었다 그럼 영화의 집은 어디지 가까워요 영화가 이렇게 아저씨 손을 잡고 가도 되지요 단영은 그렇게 말하며 백운향의 몸에 바싹 안겨들었다 백운향은 피식 웃었다 아니 이 아저씨가 영화를 안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 엄마가 보면 혼나는데 단영은 약간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단영은 백운향의 품에 안겨들고 있었다 아저씨 가슴은 참 따뜻해요 백운향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단영의 나이가 부러웠다 아저씨 저 꽃 예쁘지 그래 그래 아저씨가 꺾어주마 머리에 꽂고 다녀야지 백운향은 꺾은 안개꽃을 단영의 머리에 수북이 꽂아주었다 아저씨나 이뻐 안개공주 같구나 정말 숲길은 한동안 짤랑짤랑한 단영의 음성으로 가득 찼다 아저씨 그만 내려줘 엄마가 보면 아저씨한테 예의 없이 굴었다고 꾸중 듣는단 말이야 단영은 백운향의 가슴을 콩콩 두드렸다 그래 그래 저기가 우리 집이야 단영은 백운향의 품속에서 깡총 뛰어내려 토끼처럼 뛰어갔다 저만치 한 채의 단촐한 모옥이 보였다 왕골을 엮어 만든 지붕의 곳곳에는 비가 내려생긴 홈이 파여있었고 아름들이 나무가 몇 겹인가 모옥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듯한 모옥이었다 엄마 아저씨 오셨어요 단영이 소리치며 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때를 같이 하여 40대 중년 미부가 모옥 안에서 나왔다 하얀 베개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한대 여인은 이런 산중에서 한낱 촌부로 지낼 것 같지 않은 기품이 엿보이고 있었다 잘 오셨습니다 아가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십시오 대군향의 표정은 언제부터인가 무심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이군 대군향이 미부의 뒤를 따라간 곳은 모옥 뒤체에 자리한 또 하나의 조그만 모옥이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씨께서는 지금 화장 중이십니다 그동안 한 잔 들고 계십시오 미부는 방 안에 소박한 술상을 가리키며 안기를 권했다 그럼 미부는 허리를 굽혀 보인 후 물러났다 훌륭한 법도 속에 자라온 여인이다 방 안은 깔끔하고 소박했다 그 중에 여인의 향기가 은은히 풍기고 있는 내실로 통한 미색 피장 너머로부터 간간히 여인의 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부가 말한 아씨라는 여인이 화장을 하고 있는 듯했다 대군향은 은주전자에 담긴 술을 따라 쭉 들이켰다 달군 그동안 마셔본 술 중 가장 명주타 술은 혀끝을 감칠하게 감아 올렸다 대군향이 석 잔채에 술을 들이켰을 때 내실로 통한 휘장이 들쳐지며 한 여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유백색 나삼의 분말은 얼굴이 어울려 잘 익은 사과 같은 여인이었다 천년 세공이 정성들여 깎은 듯 선명한 이목구비와 틀어올린 머리별에 길게 꽂은 봉황금잠이 여인의 고아한 기품을 나타내 주는 듯 싶었다 그러나 여인을 향해 돌려지던 대군향의 얼굴은 못 볼 것을 보기라도 한 듯 가볍게 찌푸려졌다 몰라보겠구나 대군향은 차갑게 말을 내뱉더니 고개를 돌렸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여인인 듯한 행동이었다 그렇다 지금 나타난 여인은 대군향이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바로 천상미화 미심랑이었다 무적심방 대폭발 당시 호련이 사라져버렸던 미심랑이 지금 대군향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대군향은 네 번째 술잔을 채우려고 은주전자를 들었다 제가 한 잔 따라 올리지요 미심랑이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주전자를 건네받았다 후후 이제 제법 계집티가 나는군 그의 말에 아랑곳 없이 미심랑은 정성껏 그의 술잔을 채웠다 대군향은 서슴없이 잔을 들이켰다 미심랑이 또다시 주전자를 내밀었다 대군향은 받았다 그리고 마셨다 1배 2배 계집은 따르고 사내는 마시고 둘 사이는 대화를 잊은 듯 저물어가는 황혼을 맞았다 조그만 창틈으로 황금색 햇살이 찬연히 퍼져들었다 술에 의해 벌겋게 물든 배군향의 얼굴과 노을빛을 받은 미심랑의 얼굴 색이 하나가 되었다 계속 여인의 앞으로 내밀어지던 사내의 잔이 문득 더 이상 내밀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내뱉는 말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기다려왔어요 미심랑이 기다렸다는 듣말을 받았다 대군향의 시선이 무심으로 뭉쳤다 당신은 사막에서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미심랑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대군향을 바라보았다 대군향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당신은 저의 존재를 아시고도 황금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것은 저 자신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미심랑의 음성은 확신에 차 있었다 대군향의 고개가 계속 끄덕여졌다 당신의 그 처사는 정과 마을의 도를 떠나 맥을 깨우쳐 주시려 한 것이었어요 저 역시 당신의 뜻과 같이 천종께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제 몸에 흐르는 피가 한족의 피였기 때문이에요 미심랑은 잠시 말을 끊고 대군향을 건너다 보았다 대군향의 눈은 감겨있었다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내게 일은 끝났어요 대군향의 감겨있던 눈이 번쩍 띄어졌다 그래서 그의 음성에도 힘이 실려있었다 미심랑은 아래식술을 잘근 씹었다 보상해 주세요 그녀는 외치듯 그 말을 뱉았다 내 인생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말하면서 품속에서 밀랍에 쌓인 조그만 약덩이를 꺼내들었다 이미 지나버린 세월을 이것으로 남아 의미를 찾고 싶어요 이것은 만독의 정화인 마화독정이에요 하지만 약방에 감초격인 구협독초가 빠져있어요 그동안 당신과의 정을 생각해서 구협독초를 뺏어요 음 대군향의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흘러나왔다 마화독정 천하에는 125만 종의 독초와 동물이 서식한다 마화독정은 그 모든 독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채집해 정확한 비율에 따라 섞어야만 독의 효능을 발휘한다 마화독정을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모든 독을 모두 채집한다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만들어지면 천하의 금강굴계도 그 윗단계인 불사지체도 아무 쓸모가 없다 단지 독정 한 방울이면 독수로 녹아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마화독정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서도 일단 실현되면 천하제일의 절독이 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대군양의 물음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있었다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채집했고 누가 그것을 조합시킬 수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었다 천마대제의 천문은 이미 천년 전부터 천하의 독을 채집하여 백년 전 255만 종의 독을 모두 채집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것을 7절의 선이 배합했어요 뭐라고 7절의 선이 대군양은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의 놀람은 당연했다 그의 남은 생 중 꼭 처리해야 할 일이 바로 7절의 선의 행방을 찾는 일이 아니던가 미신랑은 밀랍을 벗기고 마화독정을 은주전자에 넣었다 술이 부글부글 끌어 넘치고 은주전자의 색깔이 일시에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파스스스 은주전자가 마구 부식되었다 실로 가공할 위력이었다 미신랑은 한 가닥 미소를 띄고 주전자를 들어올려 옥대 가득 시커먼 액체를 쏟아 놓았다 푸스스스 독정에 닿는 옥대 또한 부식되기 시작했다 대군양은 아연한 표정으로 술장과 미신랑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람이 이것을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죽지요 미신랑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구협 독초가 빠졌기 때문에 마화독정은 가진바 효능의 삶 할밖에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내가 이것을 마시리라고 생각하느냐 물론이에요 당신은 결코 한낱 여인에게 겁먹을 분이 아니니까요 대군양의 심기를 묘하게 건드리는 말이었다 대군양은 눈살을 찌푸렸다 도전 이것은 천상미화 미신랑의 명백한 도전이었다 어디를 가도 죽음의 문턱이로군 대군양은 또 한 번 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안 마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안 드시려면 스스로 검을 놓으세요 당신은 이 승부에 승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승부에 몰입했으니까요 미신랑의 흰 손가락이 끌어 넘치는 술잔을 가리켰다 대군양은 이제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다 마시고 죽느냐 안 마시고 검을 놓느냐 한낱 여인의 집념이 만들어 놓은 승부였지만 그에게 있어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 대군양의 시선은 마화독정으로 끌어 넘치는 잔에 멎어 있었다 마시자 천하의 천인 달리 세락공도 극복한 나다 한과 업이 나를 붙잡고 늘어져도 나의 운명은 마시기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천하의 독정일지라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의 몸은 마화독정의 동물의 가지수보다 더 많은 약초와 독초의 벌못에 수된 몸이다 대군양은 끌어 넘치는 마화독정의 독잔을 덥석 집어들고는 서슴없이 잔을 비웠다 너무나도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만약 미심랑이 연극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말릴 틈이 없었을 것이다 미심랑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입도 벌어졌다 당 당신 정령 대단하시군요 대군양은 눈을 감았다 마치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독개운을 만끽하는 듯 그의 얼굴은 평온하기만 했다 미심랑의 입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당신은 죽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편안히 쉴 때가 되었어요 당신이 하실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당신은 그만큼 했으면 충분해요 이제 무림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평생 종으로 당신을 모시겠어요 어디 한적한 바닷가 같은 곳이 좋겠지요 그러나 배군양은 미심랑의 말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꼿꼿이 앉은 자세 그대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심랑의 눈에 눈물이 주렁주렁 내달렸다 과연 누구의 승리인가 미심랑은 이제 잃어버린 삶을 보상받은 셈인가 황혼이 저문다 그리고 한 대의 포장마차가 초옥을 떠났다 덜컹거리며 동해 바닷가를 향해 그렇게 떠났다 옛날 이야기 8월 중추의 혈사가 지난 지 80일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11월이다 그녀는 항상 웃었다 그가 술에 잔뜩 쩔어 그녀를 때리고 걷어차도 그녀는 웃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상을 엎어도 그녀는 웃었다 그가 정신을 차린 이후 1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숙명과도 같은 웃음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덕 아래의 어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 그는 의뢰 그녀를 두들겨 팼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지었고 옷을 만들었으며 그를 조금이라도 잘 먹이기 위해 어촌에 내려가 그물을 손질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물질까지 서슴없이 나서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재지에 감동하면서도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두덩이는 항상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몸의 이곳저곳에는 피 딱지가 가실 날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어찌 그녀를 정상이라 생각하겠는가 그만한 재색을 갖춘 그녀가 그토록 매를 맞으면서까지 술주정댕이 서방과 사는 것이 사람들이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서도 그녀는 늘 백치같이 하얗게 웃고만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각은 확실한 것으로 굳어졌다 한데 지금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비단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름한 배호 속에 서면한 교구를 마구 떨고 있었다 꼭 쥔 소나기에서는 핏물이 베어 마룻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무엇이든 참고 웃음으로 받아 넘기던 그녀를 이토록 전율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안의 정경이 그녀를 이토록 분노케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 헉헉... 환자를 이어 만든 방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며 달뜬 신은성과 거친 숨결이 방안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 술이 지나치게 취해 이 어촌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창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창녀의 옷을 벗기고 난폭하게 침상 위로 던졌다 연후 그의 나신이 푸르뎅뎅한 창녀의 몸 위로 엎어졌다 호호호... 성급하시긴 부인이 보고 계신데 엎어진 그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씹어 뱉듯 말했다 저까짓 것 상관없어 그는 미친 듯이 창녀를 탐하기 시작했다 그의 두 손이 거침없이 창녀의 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입은 창녀의 목덜미를 핥고 있었다 으음아... 창녀는 희열의 찬 교성을 토해내며 하체를 교묘하게 비틀었다 그의 오른손이 끌리듯 창녀의 하체를 향해 내려갔다 하하... 그의 손이 창녀의 어디를 만졌는지 창녀가 파르르 몸을 떨며 비명에 가까운 교성을 터뜨렸다 그와 창녀의 몸은 이미 온통 땀으로 건들거리고 있었다 마치 한 쌍의 짐승이 뒤엉킨 뜻 그와 창녀는 더욱 더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낯뜨거운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예 할 말을 잃었다 뛰쳐나갈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그가 그녀를 향해 땀이 범벅된 얼굴을 돌리며 사납게 소리쳤다 꺼져버렸 이미 두 개의 희뿌연 나시는 뱀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야수의 신흥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발기발기 찢어놓았다 그녀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허탈한 숨결과 나른한 신흥성이 방 안으로부터 새어나왔다 이어 퍼렇게 뜬 창녀의 얼굴이 밖으로 나섰다 창녀의 만족한 눈빛의 짙은 조소와 경멸이 떠올랐다 흥 얼굴만 반반하다고 다 계집인 줄 아나 창녀는 그녀를 성녀쯤으로 생각해 버린 듯했다 화대 조요 창녀의 핏기 없는 손이 그녀 앞으로 내밀어졌다 그녀는 주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방 안에서 그가 악을 썼다 열량이다 그녀는 머뭇머뭇 열량을 창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창녀는 다시 한 번 그녀에게 조소 어린 눈빛을 던지더니 유난히 큰 엉덩이를 뱅글뱅글 돌리며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비어오듯 쏟아졌다 흐흐흐 마침내 오열이 터졌다 또 한 차례 그가 악을 썼다 야 이 계집애야 초상 났냐 그녀는 찔끔 오열을 속으로 삼켰다 밥 굶길 샘이냐 또 한 차례 그가 버럭 소리쳤다 그녀는 배옷자락으로 눈물을 찍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벌거벗은 채 침상 위에 큰 대자로 누워있었다 어제 바꾼 침대에 호시불이 얼룩얼룩 문이져 있었다 그녀는 역한 구토를 느끼며 방을 뛰쳐나갔다 그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격렬한 정사에 뒤끝답지 않게 반만 일에 퍼놓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창녀는 또 왔다 그녀는 그들이 엉켜있는 시간 내내 바닷가 백사장 위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이 야색을 뚫고 그녀의 엎드린 몸을 애무하듯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를 거의 죽은 직전까지 두들겨 팼다 그리고 또 그녀는 울었다 이제 그녀는 웃는 여인이 아닌 우는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그녀는 마치 실성한 듯 울며 그렇게 바닷가 백사장을 걸었다 그녀는 문득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가 부럽다고 느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맞았다 다섯 번째 날 그녀는 바닷가로 나가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창녀가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창녀의 눈에는 예의 그 격렬의 기색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눈이 새파랗게 변했다 철썩 창녀의 고개가 크게 돌아갔다 퍼런 살결 위에 다섯 줄기의 혈선이 선명하게 그어졌다 그러나 창녀는 냉랭히 코웃음을 쳤다 흥뒤집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창녀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허 창녀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아이고 창녀가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렀다 볼성사납게 바닥에 널부러진 창녀는 오만가지 소리로 피덩이를 토해냈다 창녀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다 창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극한까지 어려 있었다 그녀의 입이 처음으로 열렸다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릴 테다 도끼가 풀풀 날렸다 흥뒤가 개집 구실을 해봐라 서방 단속도 못하는 주제에 창녀는 공포 속에서도 악을 썼다 그녀의 손이 다시 들려졌다 창녀의 몸이 구르다시피 허겁지겁 살인문 밖으로 사라졌다 철썩 돌아서는 그녀의 두 눈 가득 번개가 쳤다 철썩 또 한 차례 번개가 일었다 머리를 산발한 그가 그녀의 양쪽 뺨을 난타한 것이다 단내와 함께 코피가 분수처럼 터졌다 못된 개집 그의 주먹이 그녀의 아랫배에 꽂혀 들었다 으 그녀의 몸이 새우처럼 굽어졌다 그의 발이 굽혀진 그녀의 등을 짓밟았다 그녀는 아주 바닥에 엎어졌다 마룻바닥 가득 피가 베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 꽝 대신 달기다 그녀의 안색이 해슥하게 질려버렸다 그는 그녀를 질질끌듯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더니 침상 위로 그녀를 내던졌다 철렁 침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요동을 쳤다 이어그가 늑대처럼 덮쳐들었다 치이 칙 억센 3배 조각이 마구 찢겼다 순식간에 적산 밑에